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눈이 크게 보이냐? 감사합니다. 마이크 마이크 데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violence 영영실 Page Lum nano scream . . 음 음 음 음 음 으 이거 좀 작사이오 화면발이 안받을까 거울로 볼 땐 괜찮은데 희한하네 하이 어서오세요 오늘 날씨 엄청 덥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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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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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중고는 중고로 책상 팔았거든. 이제 집에서 일 안 할려고. 그냥. 유튜브나 하고. 그럴라고. 책상 다 팔았거든. 4층을 두번이나 왔다갔다 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나봐 거기에 라면 먹고 왔어 거기는 안 더워? 여기 엄청 덥던데 지금 습하기도 겁나 습해 완전 여름이야 아 밥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여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웠는데 나 오늘 에어컨 틀었어 처음으로 그래? 아 거기는 어제가 더 더웠어? 여기는 오늘 진짜 최고였다 좀 있으면 30도 넘겠어 아 그래? 거기 바람 불었어? 이렇게 봐 아니, 아니 안아파요 그냥 피곤해요 오늘 낮에 게임했다며 게임하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고 막 서방이가 그러던데? 게임을 안아파요 게임을 안아파요 게임을 안아파요 게임을 안아파요 게임을 안아파요 맨날 사라져요 요즘에 뿐이 요즘에 뭐 감춰 두고 있니? 왜 맨날 게임하다 사라지는거야? 예전에 뿐이는 그러지 않았어 요즘 뿐이는 자꾸 사라져요 기다리라고 하면 안돼 잠깐 나 잠깐만 그랬잖아 너 저번에도 잠깐만이라고 해놓고 그 잠깐이 잠깐이 아니었어 안와 식모살이 부르면 가야되는구나 차순이가 가보는 거야? 지금은 뭐 할 거야? 게임 할 거야? 아이오 어서와요 그냥 누워있었어 좋구만 나도 누워있고 싶다 왜 왜 왜 로테이션? 뱀되는 거? 아 진짜? 그래 그런 거에 왜 있어 지금 공상당이야 게임이 왜 이렇게 어?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게임에 자유도가 있어야지 게임에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이야? 그냥 바로 풀어주면 안 돼? 아 진짜? 그래 골드까진 좀 풀어주던가 어? 어? 아크래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했나보네 오 그렇구나 하필이면 나 놀러갈때쯤 풀어주는구나 챗 펜션 놀러가야되는데 호티야는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아니야? 다이아 마스터 이런거 어차피 관심 안가져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린 볼 수 없는 곳이야 다이아도 강물이잖아 마그마 마그마 뭐야 마그마 마그마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데? 어? 꼭 화산 폭발할거 같은데? 그래? 그.. 그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풀래도 근데 다들 잘하잖아 풀래를 가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요즘에는 실버도 치열해 해보니까 다들 잘해가지고 그러면 딱 맥아 그런가? 난 모르겠다 어제도 아나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나는 매를 심연하고 싶다고 태태태 근데 브론즈 가면 힘들지 않아 브론즈 가면은 그나마 좀 해 근데 실버 이상에선 안 통하는 것뿐이지 브론즈에서는 봐줄만 해요 그래도 옛날보다 힐 하는게 많이 늘긴 했어 전에는 아예 못했었는데 점프하거나 높이 있는 애들 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엔 조금씩 하는 것 같아 한 100번만 더 하면 원큐님 없을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 어차피 안할거야 아나 그거 어차피 픽 풀어주면은 난 메르시만 할건데? 근데 어차피 픽 풀어주면 뭐 나는 아나를 할 일이 전혀 없죠 사람은 잘하는거 해야돼 일이고 게임이고 잘하는거 해야돼 아 그니까 그 픽 풀어줄때쯤 되면 나 놀러가 있을거 같은데 언제까지라고? 5월 4일까지야? 아니면 5월 5일부터 풀어주는거야? 5월 4일에 풀어주는거야 아 이거 희망고문이네 희망고문 4일부터야? 그러면 3일까지인거지? 아 아직도 이틀이나 남았잖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요 나 안면도 펜션가고 다음주에는 다다음주에는 가평 펜션가 5월달에는 두개 잡아놨어 근데 이제 더워서 못 놀러갈걸? 별이가 힘들어해가지고 벌써 더워져가지고 별이 오늘도 한 20분 걸었는데 애가 죽을라그러더만 더워가지고 차타면 무조건 앱콘 틀어줘야지 아 그니까 너무 덥더라 그니까 거고 그니까 이제는 밤에 가야되 밤에 다녀야되나 빨리 인제 changing 아 아 그정도로는 안 다니지 해가 너무 그 솟아있을 때는 못 나가 별이는 해 질 때쯤 나가거든 그 시껌 해가지고 안돼 시껌 해가지고 맞아 아침 일찍 가는게 낫지 해가 뜨기 전 슬슬 뜨고 있을 때는 좀 시원하거든 근데 여름엔 밤에도 힘들어 하긴 해서 아예 안나가 나는 애가 너무 힘들어 해 뭐야 이거 내가 왜 하는 말이야 모르겠다 아 대충 할까 모르겠다 아 대충 할까 아이고 게임하고 싶다 아니 오늘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네 지금 블로그 3개 써야 돼가지고 12시까지 경쟁받기 못해 지금 게임할렸네 근데 뭐 이라야 되잖아 하기 싫은데 아 그래 그럼 PC방 갈때 나랑 놀자 PC방 가면 오케이 아이고 말이 어렵다 음 아이고 말이 어렵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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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끈이 일찍 자게? 아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 다음 주에 같이 게임하자 내일 할 수 있으면 내일 하고 오늘도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겠네 내일 헐 너 뭐야? 너 뭐하는 애야? 왜 골든이? 어 뭐야? 와 대박 뭐야? 난 브론즈랑 실버 왔다갔다 하는데 혼자 골든하고 와 대박쓰 개고랩이네 나도 올려주세요 모이라님 저도 껴주세요 내일 낮에 게임할 거면은 같이 하자 뿌니 버스 타야지 뿌니 버스 타야지 졸리면 얼른 자 나도 오늘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뿌니랑 놀아야지 아 공부도 해야되는데 너무나 하기 싫다 알았어 내일 낮에 놀아요 뽕뿽 빠빠 어디가 그렇게 뛰어내리지 말랬잖아 위험하다고 했어? 안했어? 또 누가 하품하래? 응? 엄마가 말하는게 듣기 싫어요? 이렇게 점프하면 안된다고 했어? 안했어? 이렇게 내려가 엄마가 여기 계단 설치했잖아 계단 여기 있잖아 계단으로 가! 그래 계단으로 내려가 위험하게 헛나야 돼 아주 그냥 아직 반도 못썼어 아 이거 옷이 왜이렇게 크니? 자꾸 미치고 참아 어휴 차이 저게 노 то 멋있어 그런 거 우리 엄마가 들리는 이제 나 예 내가 나 나 목말랐어? 방에 가서 잘래? 문 열어줄까? 문 열어줄까? 아이고 몇 주 쓰지도 못해 뭐라고 하지? 문 열어줄까? 단연 단연코 문 열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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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작과 끝은 썼다 중간이 문제다 아 쓸 거 너무 많아 아 너무 귀찮다 아이고 모르겠다 누구신가요? 어 이분은 누구지? 누구더라? 누구시더라? 아유 스팀으로 연락 올 사람이 없는데 아우 귀찮아 아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전 4시 43분? 지금 오후 8시 57분인데 피어났네 왜 오전 4시지? 도대체 어느 나라 시간이야 누가 거기 문 열어래 이놈 시끼야 오전 4시 엄마는 오늘 할 일이 세상 같아요 내일까지 일이 많아 내일까지만 좀 나 5분만 좀 잘게요 5분만 좀 이따 깨워주세요 누가 좀 이따 깃 Butler 좀 이따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졸려 졸려죽어 아쉽다래 저런 썩을놈 나 왜이렇게 피곤하냐 뭐 한게 없는데 벌써 9시야 이상하네 아까 6시 6시 반 7시부터 9시까지 4시간은 아 나 드라마 맞지 드라마 맞지 참 어디가니 건빵아 왜 불러 아저씨 왜 불러요 아저씨 왜 불러요 아저씨 웃기시네 총각은 아니지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실까 사기꾼이시네 사기꾼이셔 님 매너염 님 매너염 음 은 내 눈 지켜줍시다 이제는 안 더운데 이제 추워서 나 이불 덮고 있음 추웁니다 마사지 해줘야지 얼굴 작게 만드는 마사지 해야지 추웁아 나 이불 덮고 있음 왔어 공주? 공주야 공주야 계단이 있는데 왜 자꾸 점프해 그럼 맨날 다리 아프다고 그러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공주언니 아 쓰기 싫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네 어휴 귀찮아 어휴 귀찮아 이걸 안 뜯을까? 아휴 귀찮아 뭐 splp 고기는 민 alla 공주야 뽀니는 내일 낮에 게임할 거라는데 뿐니 왔다 갔어 포니는 내일 낮에 게임할 거라는데 포니 왔다 갔어. 근데 내꺼 방송 아직도 소리 작아? 희한하다. 너한테만 작은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한테만 작은 거 같은데? 녹화 영상 보면 엄청 커. 목소리 엄청 커. 그거 개별적으로 다 키울 수 있잖아. 소리를. 그거 키우면 되지. 여기서 작다고 할 게 아니라 멍충한. 이게 뭐야. 잃을 거부다. 이거но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할 말이 없다. 하나 정도만 더 써도 되겠는데? 반 정도 썼으니까 게임을 켜볼까? 아, 나 뭐 일을 하기 싫은데? 재미가 없는데? 다른 게임일까? 다른 게임 할 시간이 없잖아. 에이, 된장. 된장. 너, 네 욕은 매일 하지. 우리 새삼스럽게. 늘 하지, 늘. 어? 역할 고정 없는 자유경쟁전. 지금 시작하세요. 자유경쟁전. 아, 이거 얘기한 거구나. 에이, 깜짝이야. 아, 벤 없애달라고. 벤. 짜증나. 침 뱉지 마. 더러워. 시끄러. 뭐야, 애냐? 어, 애야? 어, 애야? 디딤딤디루. 뭐 이런거. 일어날까? 머리 뭘 이렇게 핥아요? 아는 사람이 없다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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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할꺼데? 누가 보면 또라인줄 알겠다 5분밖에 안걸리네 올거면 빨리와서 딜러잡아 한 15분동안 블로그쓰게 아 꼭 초대를 해야되니? 니가 알아서 파티 들어오면 안되니? 어 아주 잘하는구만 그렇지 그렇지 아 왜 나한테 주는거야 애들을 너네가 좀 알아서 하면 안되니? 탱하지 말고 딜러해 나 블로그 쓸때까지만 어? 무슨 픽사리? 픽사리 났어? 몰라? 모르지 나도 디코로 얘기해 디코로 나 이거 화면 내렸어 디코로 얘기해 디코로 디코로 얘기해 디코로 그럼 하이투라고 뜨겠지 본인 아이디로 뜨는거야 저거는 디코로 얘기해 디코로 안 들어와? 들어왔건가? 들어왔는데 내가 모르나? 디코로 얘기해 디코로 얘기해 아니 저거 왜 맨날 안들려? 아니 저거 왜 맨날 안들려? 말하고 있는거야? 들려? 어 들려 들려 이게 내 희한하다 나 혼자 있으면 누가 들어오면 소리가 안들리네 왜이러지? 들어온지 몰랐네 꽂았어 꺼져 그냥 너 혼자 게임해 어? 짜증나게 할거면 왜 자꾸 오는거야 뭐가 짜증나게 할거면 왜 자꾸 오냐고 내가 언제 짜증나게 했어 지금 라인나우 와 이거 댓글 여덟 여덟시간 전에 올린게 계속 추천하고 알림 뜨네 짜증나게 이게 뭔데? 뭐 어디다 댓글 썼어? 삼시세끼 삼시세끼 거기에다가 그 댓글 쓰는거 좋아하는구나 응 여덟아 너 이거 점프 많이 하지마 척추 휘었다 야 점프 좀 그만해 척추 휘었어 척추가 쏟았네 다시 다시 토덕토덕해서 펴줘 그걸 내가 어떻게 펴 이 뼈를 뼈 뼈 뼈 모양이 이상하다 아휴 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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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케 말을 안듣니 으아 하나같이 말.. 말을 듣는 개가 없어 이씨 우리집 멍멍이들 하나같이 말을 안듣네 으윽 으윽 그래야 사는 맛이 나지 뭔소리야 사는 즐거움 반항하는게 좋아? 그럼 김치찌개를 먹으면 안 돼 안될거같아 아우 배불러 누나 밥 먹었어? 라면 먹었어 간에 기별도 안가네 아우 다른걸 좀 먹어 뿐이도 밥먹으라그러던데 아이고 먹을게 없어요 먹을게 진짜 살 돈이 없다는 그런소리야? 아니 먹을게 없다고 왜 말귀로 뭐하더라 먹을게 없다던데 그럼 그냥 안사온거네 어어 와아.. 아니 오늘도 나갔다왔잖아 근데 슈퍼는 안들려왔잖아 그냥은 집에 바로왔잖아 아.. 다시 나가 귀찮단 말이야 곧 굶어죽겠다 이놈아 나가 귀찮아 우리 별이 밥도 내일 아침거 까지 밖에 없어 내일 마트 쉬는 날인가? 내일 몇째주지? 처제주냐 둘째주냐 내일 내일 아아.. 진짜 이런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막 둘째주 365하면 안돼? 둘째주 둘째주라고? 아 그럼 내일 마트 시네 망했네 벼락 굶어 첫째주 첫째주 아 그럼 내일 연애 내일 마트 갔다와야겠다 내일 마트 갔다와야겠다 아우 죽겠다 굶어라 그럴 때는 그렇게 시원하게 말하더만 이 새끼는 뭐지? 아니 여기 아니 스팀에서 어떻게 모르는 애가 나한테 말을 걸지? 뭐랬는데 아니 인사하길래 누구.. 아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그랬더니 사람이요 이러고 이제 빠졌네 전 외계인이에요 그렇게 말해 아 뭐라는지 모르겠다 ㅋㅋ 응 음 으흠 레밍 레밍 플레이콘 79 뭐지 필요없다라구 어휴.. 반 이제 반 썼네.. 많이 했네 한 개의 반이잖아 세 개 써야 된다니까 많이 했다 뭘 많이 해? 장난해? 조금밖에 안 남았다 조금밖에 안 남았지 여섯 시간 남았지 안 내.. 3 어제 게임을 너무 늦게까지 한게 후유증이 크다 나는 강요 안 했다 이거 뭐래? 뭐 찔리니? 왜 그런 말을 하니? 누가 뭐라 했어? 나도 오늘 11시에 일어났어 졸려 오늘 낮잠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다 내일은 어디가? 일요일이니까 안가지 내일 마트 가겠지?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니 뭐가? 아 쉬는 날? 응 오늘 금방 가지? 너무 빨라 마트 가서 한 번에 좀 많이 사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나는 뭐든 없애는 걸 좋아해 나 지독한 그 미니멀이 DNA에 박혀있는 사람이야 집에 음식이 많으면 그걸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먹어보려다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사놓으면 안 돼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다 먹어버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그럼 다음 날은 뭐 먹어? 하루만에 어떻게 다 먹겠어 맛있는 건 먼저 먹잖아 별의 털 너무 많이 빠져 사봤잖아 맨날 가면 과자밖에 안 사와 라면이랑 뭐하는 사람이지? 뭘 뭐하는 사람이야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지 강사 일도 하고 심리 상담사도 하고 게임 스트리밍도 하고 게임 스트리밍도 하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이지 블로거도 하고 직업이 몇 개야 이씨 야 말릉이네 싹뚝이도 웃는다 신났네 싹뚝이 신났네 아주 그냥 때마침 바로 웃어 쟤 뭐야 쟤 인공지능 아닌 거 아니야? 맨날 타이밍 좋게 웃던데 쟤 사람이야 알고 보니 누가 쓰는 거야? 응 어 이제 잡힐 때 됐는데 십일분인데 빨리 쓰자 빨리 다 써버리자 대충 쓰자 조금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 밑에는 살짝 구워지면 구워지면 이 밑에는 5초 이 되더라구요 식감이 너무 좋고 가성비가 너무 많이 좋아요 가성비 겁나 좋은데야 여기 아 그거는? 싸고 맛있어 짜잘한게 자꾸 손이가요 손이가 왜 이렇게 애맞아? 아 웃겨 이번엔 무슨 갈매기살이 없지? 어 그냥 갈매기 은애기 실 매콤 갈매기 어릴땐 갈매기살이 싸갖고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도 그나마 싸잖아 그래? 이게 많이 비싸졌어? 어릴땐 진짜 갈매기인줄 알았어 아 미투 나는 스무살 때 처음 먹어봤거든 응 난 되게 어릴때 많이 먹었는데 아 부자네 나 어릴땐 부자였어 아 그래? 좋겠다 크면서 가난해졌어 반대인게 좋아 나는 반대였거든 나는 반대야 어릴때는 집불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돈 모으는 재주가 있어 음악? 돈 되게 잘 모아 어 빨리 골라 또 개어려운 거 해 저거 씨 이게 힘이 인문자용이야 인문자용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 머리 그 머리 어떻게 했다 그거 위도우랑 똑같은 건데 대신 위도우는 줌이라도 되지 그건 줌도 안 대신 너무 어려워 운 확인하는 캐릭터 질준비 하시죠 아닌데 질준비 할 건데 차라리 솔저하던가 존나 잘 할 건데 쟤 말투봐 10대인 줄 야 20년은 어려보인다니 바스마 왔어? 리퍼도 있어 뒤에 리퍼 있잖아 리퍼 잡아야지 저기 존나 많아 여기서 바스마 일로 다 오는데? 다 왔다 이거봐 너무 섭다 나 죽을 뻔했다 다른 애가 대신 죽었네? 우리 리퍼 죽었어 우리 리퍼 죽었어 또 와 니네 무슨 여기 여기 성애자야? 왜 저래? 힐 없어 그냥 힐구슬로 해야 돼 힐이 없다 서방아 그냥 이걸로 해야 돼 힐이 없다 서방아 그냥 이걸로 해야 돼 나 루시우 잡았다 나 한 놈만 패 나 한 놈만 패 루시우만 잡으러 갔어 한 놈만 뺀다 이 자식들아 근데 쟤네가 뭔가 열심히 한 건 좋았는데 안 맞았네 나 한 놈만 패 루시우만 잡으러 갔어 한 놈만 뺀다 한 놈만 뺀다 이 자식들아 자식들아 안돼 나 죽어! 오우 살았다 와 루시우 피해려는데 아깝네 어 큰일나빠 오오오 엄마!!! 미안해 나 리퍼한테 도망가다 떨어져 죽었어 어 리퍼 왔다 와 쟤 그거 루시우 궁 맞고 왔다 어 잘가 오오오오 세 명이 뚝갚 했어 리퍼를 막 참 먹기? 이거 다구리에 장난 없지 어 저 봤어 또 징그러가지고 아 우리 아나 잘한다 나도 저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궁을 아주 계속 써 내가 아유 개쩐다 누구야 떨어져서 루시오가 떨어뜨렸네 너무 앞에 가 있었나보다 저 우물 너무 앞에 가 있지마 나 안 죽었는데 아니 아니 다른 애 아니 루시오가 떨어뜨리려 그런다고 아 어 봤어 옆에 지나갔어 여기 원래 그런 맵이니까 혹시나 해서 호그도 그렇고 맞아 맞아 그래서 호그 잡는 거잖아 애들이 근데 쟤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호그는 그래도 열심히 끌던데 떨어뜨리진 못해도 아이고 리퍼 죽었다 아아 리퍼 왜 이거 뒤돌아야 돼 뒤돌아야 돼 서방 앞에서 때리면 안 돼 바스 때문에 야 너 너무 왜 이렇게 대놓고 하냐 너무 대놓고 쏘면 죽을 수도 있잖아 바스 있는데 떨어졌다 내가 무슨 바스 따위한테 아아 잠깐만 놀고 있네 끊고 가지마 지금 우리 지고 있는데 리퍼 들어왔어 잡기는 잡는데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바스 잡아야 돼 바스 안 잡으면 이거 못 들어가 너 뒤돌아서 바스 잡아야 돼 그걸 리퍼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냐 둘 다 해야지 원래 그 한조는 앞에서 싸우는 캐릭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나 한조 옛날에 배웠다니까 엄청 잘하는 애한테 얘 저격수인데 그러니까 뒤돌아서 죽이는 캐릭이라고 그럼 손 떨려 거봐 그리 우리 죽어서 끝났어 못 들어가 이거 아니 왜 저 이거 바스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 바스러위에 남았다고 몰라 리퍼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잘 못해 아 나 죽었어 밟았다가 이거 이거 그냥 그걸로 죽이면 됐었는데 그 뭐지 그 탕탕탕탕 쏘는 거 그걸로 그냥 애 한 번에 죽는데 저거 바스 아 바스 재웠었대 응 재웠었어 아까 어떤 멍청이가 깨웠어? 나야? 딜고스리 깨웠나? 그걸로 진짜 개싸움나 아니야 누나만 한 말 안 하면 돼 웃기네 나는 기분 별로야 질검도 못 뺏어가 못하나보지 리퍼 저 쓰레기 새끼 저거 백만 원 리퍼 못하나보지 빨리 끝나고 좋네 안 돼 안 돼 아 여기 피었다 돼지 있다 돼지 리퍼 지나감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어디 있는데? 아이씨 나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바스 있어서 못 가 아예 애들 다 죽어 지금 입구에서 아이씨 그래 바스라도 해봐라 이거 답없다 힐러가 아예 나가지를 못해 지금 아까 리퍼 피 없었거든? 리퍼 보면 죽여버려 피 다 빼놨거든? 오 역시 여기서는 아주 잘해 사방에 다 하네 어디서 쏘는 어디서? 아 진짜 무슨 노안인가? 저기 1층에 있네 저기 1층에 너 기어 올라갈 수 있잖아 아니 아침에 어디서 쏘는 줄 몰라 노안이 벌써 왔어? 아 웃겨 여기서도 낙사 조심해 무서워 여기서도 낙사 조심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씨 애들 개 핀네 어디 갔냐? 잡았네 이번엔 우리가 이기나? 아 몰라 당연하지 모르는 거야 질 수도 있어 응 아니야 당연해 질 수도 있어 아까도 우리가 먼저 많이 먹었거든 아 얘네 왜 또 나가 있냐 불안하게 야 이거 가만히 좀 있어 힐 좀 하게 움직여 덜 맞아 아니 지금 아무도 없잖아 지금 지금 아무도 없는데 겁나 움직여가지고 아 뭐야 나 아씨 바스 짜증나 바스 끔찍하네 쟤 바스 되게 잘하나봐 내가 계속 죽이고 있어 바스? 아 쟤 죽었어 쟤 진짜? 윈선 뒤로 뛰지 않았나? 아아 죽겠다 아이씨 아 봤어 야야야야 아이 죽었다 저 새끼 저기 존나 좋아하네 지금 거점 뺏겼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막 아까도 그러다가 쟀잖아 조심해 아 딜구슬 뭐해 아이씨 알고서 안나 눈앞에 있네 알고 맞지 너희네 어 아 아니야 나 같으면 눈앞에 있어 아아 뭔데 야 야근새끼 우리 리퍼도 좀 저렇게 야갔으면 좋겠다 리퍼 안 죽었어 응 내가 죽.. 내가 죽었어 아 뭐야 봤어 아이씨 저기 있네 아직 2층에 있어 디바 디바가 접했어 아니 디바가 죽였는데 아 그래? 응 쟤 2층 되게 좋아하던데 1층 정원에 있었어 아니 대놓고 앞에 있었는데 못 피했어 그거 알아? 사람이 놀라면 말이지 움직이질 못해 나 그런거야 봤는데 뭐 피해 교통사고 같은거지 내 맘 알지? 모르게 하지마 그럼 한조 모르게 있으면 내놔이씨 결혼하자 결혼하자 괜찮겠니? 괜찮겠니? 뭐야 뭐야 아 이거 놀래라 이 개새끼 색깔이 다르잖아 남의 거랑 저쪽도 윈선인데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 놀래지마 누가 깨웠어 바스 내가 죽임 막다침 막다침 뭔데? 막타가 뭐지죠? 그럼 나 왜 막다침 원래 그런거야 다 뺏어먹는거지 막타 쳐도 위에 뜨는 사진은 나야 어? 얘 어디갔지? 저기 앞에 있잖아 나 죽는다 나 힐 좀 주지 왜 이렇게 힐을 안줘 이번판에 힐 한 번 못 받았어 나 힐 바스 아나 누나? 어 마은이라 그래 아니야 할머니야 마은 아니야 할머니야 젊은 스킨 썼어 왜 그래 그거 석용한거야 석용한거야 진짜 나이는 비밀이라고 원래 라인 있었어 너 왜 죽었어? 아 그거 맞았어? 그거 왜 못 피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디바 혼자 살아나왔다 라인이랑 같이 떨어졌는데 디바랑 디바 살아 돌아왔어 라인 존나 억울하겠네 그러니까 쥐 혼자 죽었어 아 정크래 내가 피 다 빼놨는데 안 죽었다 어이없다 진짜 내가 다 죽여놓은 거 진짜 어이없다 얘 겁나 빼 나가네 너 뭐니? 어 막타 자꾸 칠래? 라인 개피야 라인 죽여봐 배아익 제전도 죽여봐 자리아 죽여 으와와오 자리아 개피인데 나 죽겠다 얘 여기 어디 있었는데? 잠깐만 얘 정크 들어가 이 새끼야 아 뭐야 뭔데 튀어 튀어 이렇게 정면으로 와 리퍼 개피어 걸렸다 걸렸다 왜 안 죽여줘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못 때리는 거야 리퍼 개피였는데 피 찼잖아 나 죽여가지고 내가 희생되었잖아 노인팟에서 뭘 말해 노인팟이래 어 이겼어 뭐야 이거 왜 이겼어? 이의 노익장은 뭐야 아니 원래 이길 게임이 아니었는데 이겼어 무슨 소리야 이상하다 점수도 그래서 짓거리만큼 올랐잖아 개관이오금 아 근데 계속 2006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원래 그런거지 아 손 끈작끈작거려 손 닦고 와 너 떨었니? 손에 땀이 흠뻑 젖었니? 한쪽 개잘하더라 한쪽 캐리하더라 아 그러셨어? 누가인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나 좀 무서운게 지금 에어컨 틀어놨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안 시원하거든? 나중에 어떡하냐? 안 시원하다고? 어떻게 안 시원할 수가 있어? 난 추워 죽겠던데? 잠깐 틀어놨는데도 그렇게 안 시원해 싸서 그런가? 그거랑 상관없지? 온도가 몇인데? 약냉으로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응 조금 시원한 선풍기 같다 그래야 돼서 아니 온도 몇 도로 해놨냐고 그런거 없어 뭐야 그게 그런 에어컨 아니야 진짜 겁나 옛날건가보다 그런거 요즘 찾기도 힘들어 아 열시네 큰일났다 오늘 밤새서 일해야 할 각이다 하아 피곤하네 하아 피곤하네 피곤하네 네 박수치지 마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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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시쯤? 한 시쯤에 자야지 웬일이야 일찍 자고 알았어 싸우라 디디야 하고 있어 뭐라고? 한 시가요? 한 시가 뭐가 일찍이야 어제 나랑 2시까지 했잖아 어제도 2시였지 뭐 어제도 2시였지 뭐 디아블로 나 졸려 버스 해주시나 보다 그런가 봐 저번에 하이투님도 나한테 버스 해줬다가 내가 졸려 내가 졸려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어 얼마 안 걸릴텐데 아 재미가 없어 아 꼭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지 그때는 졸려서 안돼 난 그거 그래서 디아는 전혀 내 취향 아니야 리니지는 했다며 왜 리니지 개잘하지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은 안 하지만 리니지에서 힐러였어 어? 리니지 힐러가 있어? 응 나 안 해봤어 그냥 파티 게임이야 그러니까 그 그 뭐냐 뭐 목과 기념 같은게 막 툭툭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리니지 2야 나는 아 완전 다른 게임이지 리니지 2는 거의 아이온 비슷하지 않았나? 아이온이 훨씬 늦게 나온 게임인데 비슷비슷하지 않았어? 아 완전 다르지 그것도 또 이건 탱이랑 딜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임이야 리니지 2는 힐러랑 이 세계 없으면 못해 아이온도 그렇잖아 걔는 혼자 노는 게임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래? 어 그래서 저나 다른 게임이지 너는 그럴 거면 방송을 왜 보니? 리니지 2. 20년 4월 12월 신경끄고 나가렴 뱀시켜줄게 이거 보이네 어? 20년 4월 11일부터 팔로우 중 4월 1일이면은 거의 한 달이네 한 달 됐는데 뭐 후원 한 번이라도 했나? 했으면 저런 말 해도 되지 아 그래? 하등 라면 한 그릇 못 사준 새끼가 들어와갖고 비아냥대고 아니 지가 말이라도 걸었냐고 지금 채팅창에 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파티원이랑 얘기하는 거지 아니 현실에서도 아니 뭐냐 진짜 사람들의 인식 진짜 안 좋은 너가 다판에서도 말 걸려면 커피 한 잔 대잡하고 말 걸어 커피 그래 박카스라도 주면서 안 그러면 말 걸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그런 장난감 아 웃겨 죽겠다 아 키든 말든 내 맘이지 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전기세로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아프리카 가면 더 심한 애들 많아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그때 한 번 가봤는데 와 너무 많더라 여긴 그래도 사람 많지 않잖아 트위치는 안 알려져 있어서 진짜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휴 근데 어디든 많지 유튜브가 요즘에 제일 많지 않아? 그럴걸? 대한민국 사람 다 방송하겠어 대한민국 사람 다 방송하겠어 아 근데 진짜 많이들 해 그냥 아무 그 생방송 아니어도 유튜브는 거의 다들 하더라고 응 내 주엔 다 해 그냥 막 그 뭐라고 그러지? 그냥 요리 올리거나 응 여행 간 거 올리거나 강아지 올리거나 다 해 나보고 너 어떤 놈이 일하는 거 찍어갖고 올리라고 미치 새끼라고 아니 그 똑같은 반복 동작이 누굴 봐 아 근데 그걸 봐 의외로 본다 아니 그거 그냥 힐링 된대 변태 같애 누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그냥 멍 때리면서 보는 거야 변태 아 이상해 그리고 일하면서 욕 존나 많이 하거든 아 그래 욕을 해? 혼자서 혼자서 욕 힘들어서? 아니 막 아 이게 막 어디가 좀 그지 같고 뭐 이런 건데 진짜 막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나라 혼자 거기서 막 소리 질러 그럴 수도 있구나 좋은데? 야 스트레스 풀리겠다 나는 가끔은 엄청 소리 지르고 싶어 뭔가 울라가 쌓이는 것 같아 노래방가 노래방 아 그래야 되나? 아 노래를 노래를 부르면 좀 낫겠네 소리 지르니까 아니 번치점프를 해 그런 걸 왜 해?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지? 파무침이 파채인가? 파채? 파무침? 그 고깃집에서 파절이? 파절이도 되고 파채도 되고 그.. 파..파무침.. 모르겠다 파채? 파채인가? 아 뭐라 그러지? 파채라 그래 그냥 파채냐? 아 내가 잘못 썼나 봐 그 고깃집에서 나오는 거 응 나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이거 잘하는 집은 진짜 맛있는데 응 맛없는 데는 근데 되게 맛없더라 난 그냥 생파 줬으면 좋겠어 응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생파 자른 거 그 뭐냐 파당 먹을 때처럼 그러면 너무 맵잖아 아 개좋아 개좋아 그거 막 한 움큼에다가 고기 조그만한 거 하나야 먹어도 돼 개 맛있어 왜 이렇게 덥지? 아우 지게 안 먹을 걸 시원한 건 먹지 더운데 아 그냥 당겼어 좀 김치찌개가 응 그럼 먹어야지 난 오늘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돼지 누나 사먹은거야? 어 어디 식당에서? 지나가다가 아니 그 영어학원 끝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거야 시험 안봤으니까 어 한시간이 남대 그래서 그냥 밖을 터벅터벅 걷는데 김밥천국이 딱 보이는거야 원래 이삭토스트가 있길래 이삭토스트 갈라 그랬지 너랑 그 이삭토스트 얘기했더니 이삭토스트가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하지만 김밥천국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갔지 와 근데 진짜 비싸더라 들어가서 후회했어 어 김밥이 4천원이던데 요즘 그래 아 나 몰랐어 하긴 저번에 강남에서 6천원짜리 김밥을 먹긴 했지 진짜 미쳤어 아 진짜 우리 때 천원 아니었음? 난 참치 김밥 좋아해가지고 먹는데 그거 2천원이었거든 두 배나 올랐던데? 어떻게 4천원이나 하냐 그거 뭐 들어 있다고 김 쫙 깔고 밥 쫙 깔고 야채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참치 좀 넣고 마요네즈 막 뿌려가지고 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원가 겁나 싸겠구만 참치 김밥 팔자 펭수랑 팔자 3천원으로 해갖고 팔자 대박났네 벌써 잡혔네 아 나 또 씨 아무 말하느라 쓰지도 않았어 씨 뭐 이해 근데 어떻게 지금 계속 커피 마시는데 더 졸리냐? 내성 내성 생겨서 내성 하긴 이십 몇 년을 마셨는데 내성 생겨야지 그럼 응 그래도 밥 먹던 사람이나 안 졸린거지? 얍 내 또 흑염룡을 깨워야겠군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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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니? 안 보고 그냥 와 더 더 설치할 때 좀 누구 있나 보고 와야지 아 나 그런 취향이 아니라 취향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잖아요 님 우리 힐러 누구예요? 저리 하자고 하이구 왜 그래요 어 우리 아나네 요즘에 아나 진짜 유저 많다 이거나 먹어라 옆에 해킹하는 애 있는데? 아아 야 어어어어어 어딨어 ¿어딨어요? 도망갔어 애들 다 죽겠다 사람 살려 나 힐이 없어 안 때려가지고 힐이 안 찼어 라인 피 1위야 겐지 피 1 죽었나? 뭐야 이거 러시아 뭐야 화물에 앉아있어 화물 뒤에 앉아있는데요 나 죽어요 아이고 아 해킹 당했어 아니 남친 없는데요 뼈 맞았네 왜? 너 뼈 아프니? 누구한테 뼈 맞았니? 저 손보라 안 죽고 계속 버텨 아 나가면 안 돼 쳐 쳐 쳐 아나는 양쪽 다 있네 항상 요즘에 아나 없으면 안 되죠 아유 그런 거 없어요 남자친구? 그러니까 뼈 맞았다고 알아 뼈 말한 건지 알고 있거든? 모르는 척 하고 있잖아 아싸 두 명 죽였다 뭐야 왜 안 봐 얘네들 와 제압 당했어 와 라인 없었는데 나 앞에 쳐다보고 있었는데 라인 어디서 나타났어? 아 뒤에서 아 라인 뒤돌았다 와 전봇대에 부딪쳤어 어 정라인이 뒤돌아서 나 죽였는데 쟤도 정상 아니네 라인 뒤돌면 좀 거시기 해 아이씨 진짜 싫다 아 뭐야 우리 팀 없어요 너 저기서 왜 받았지 내가? 아우씨 나 뭐하니 나 뭐하니? 열받네 아우씨! 와! 국날렸다! 그럼 그렇지! 나 지금 헛짓거리하다 국날렸어! 누가 내꺼 봤으면 진짜 창피한 일인데? 화물에 붙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힐 왜 했을까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아니 저한테 힐을 왜 하는거지 나는? 당황해서 그런거 같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놀라서 힐 하는거지 아 웃겨 들켰네 아이 손보라가 문제네 깔짝깔짝 때리지 위층에 겐지있다 겐지 군..군 쓴다! 어이구야 와우 잘했다 저기 겐지가 못하네 궁 쓰고 애를 자르지 못하네 지금 힐 없는데 아이씨 어차 어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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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궁 수피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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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없지 않을걸 겐지를 왜 복제해 이 용이 내가 된다도 못하면서 이씨 아닌데 아닌데 아이고 다 준건데 아아 내가 깨웠다 아무도 못봤겠지 아무도 못봤겠지 내가 깨운거 아무도 못봤지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 죽었다 뭐야 이거 저 위니스톤 왜 나가있어 난리가 났네 여기 아내가 깨웠어 내가 깨웠어 내 미친짓 했어요 내가 미친짓 했으니까 그니까 내가 죽일게요 아 라인 내가 깨웠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뭐 이러면 어쩔 수가 없다 오른손을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와 안걸렸나? 이거 깨운거 난 내가 깨운 줄 알았는데 왜 자꾸 깨우니? 아 이게 오른손 누르면서 나가서 그래요 그니까 오른손을 봉인해놔야 돼 그러네 손보라 궁 안쓰지 않았나? 어 그래? 그럼 좀 뭐.. 아 진짜 다 웃어 아 미친 도망갈 수가 없네 손보라 궁 때문에 전부 다 죽었어 전부 다 죽었어 어떻게 저게 다 죽냐 왠지 도망가고 싶더라고 어휴 1분 남은 준비 아 이게 메르시 못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메르시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상하게는 안해 내가 게임 어? 저 우리 자리아 아이디 봐 겐지가 몇 겐지 아재 개그 라임이야 라임 손보라가 누군데 저 하루살이란 애가 손보라인가 보다 너 같은 애네 손보라 캐리 이러고 부끄러운줄 모르고 맨날 자기가 자기 캐리했대 아 손보라 어휴 라임 잘하네 라임 우리 아나씨 황금무기시네 아나 하는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열어줘 열어줘? 어디 하는거지? 어? 왜 안 열리지? 이거 서로 같이 눌러야돼 어 아 여기도 있구나 바보 놀지 말고 빨리 일 안해? 저 그래도 저쪽 겐지가 못해서 다행이다 뭐 하나라도 못해야지 리퍼 도망갔다 응 봤어 아이고 저 라인도 개피인데 겐지도 개피야 뭐야 야 야 리퍼다 치유가 필요하다는데 루시우 되게 잘 숨어있어 막 앉아있던데 뭐야 얘 아이고 아이고 딜구슬이 깨웠다 딜구슬이 내가 죽여야지 아휴 근데 아나가 뒷... 아나가 막 다쳤어 내가 진짜 다 했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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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정크를 들고 왔네 응 어? 손돌아 내렸네 아까 캐리 하네 어쩌네 말을 많이 하더만 에스드파이 123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1234님 감사해요 야 이거 돈 들고 튀자 이걸 뭐 굳이 그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다른 파티할 때 어? 원큐님이랑 파티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거 갖고 튀자고 흐흐흐 라인 어디갔어? 돌진 소리 들렸는데 어 내 뒤에서 돌진했거든 라인 여기서 잔다 우리 라인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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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망치 아무도 안 걸렸어? 아 힐 벤이야 힐 벤 아 뭐야 이 딱총으로 누가 아 성하나구나 그래 지금 딱총이 할 애가 없잖아 쟤 죽여 쟤 죽여 쟤 죽여 비에스 죽여 어 개피야 개피 라인 개피 아이고 아이고 미쳤다 응 안 돼 더 빨봤어 아 내가 깨웠어 또 이게 모이를 진짜 오른손 쓰면 안 되겠다 계속 쟤 뭐야 얘 진짜 어그로 장난 아니네 멧돼지네 저거 어 나 나 없다 나 없다 나 힐 구슬 밖에 없어 우리 아직도 못 밀었어 우리 라인 피 없는데? 어 뭐야 겐지 빠이빠이 왜 누나 앞에서 까불어 겐지야 어? 너 궁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하하하 겐지 따위 힐러한테 가야지 멍청아 왜 탱한테 가 바로 앞에 안아있었는데 저 너무 죽이고 싶었어 아 진짜 이상한 애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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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쿵 언제 썼지? 쓸 때 됐나? 아직? 벌써? 저쪽이다 저렇게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 저희 아가치네 아 아따 아 아따 저 정크리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네 정크리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네 와 정크리에 폭탄 무서워요 아유 아파 이씨 진짜 아프다 오오오오 아 아아 된장 비트 답이 없다 아 걸렸다 다 쓰네 다 죽었네요 뽕라인? 뽕라인 몰라 그냥 라인한테 뽕준다고 그니까 뽕라인하면 라인 겁나 세잖아 망치질 겁나 해야지 방벽 빼고 뭐해? 아 걸렸어? 어 덫 정글 저기 힐팩 방에 숨어있다 어디? 어느 힐팩? 여기 옆에도 힐팩 있는데? 밑에 밑에 밑으로 내려가 아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힐팩 겐지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고 죽였어? 아 라인이 죽였네 아나 힘들었나 보다 바깥어 하하하하 그래 아마 힘들지 할게 너무 많잖아 힐해야지 재워해야지 재우면 계속 깨우지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흫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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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와 저 라인 뭐야 아 아 괜찮은데 죽었다 아 술살때 어떻게 민증검사 왜 당해요? 흐흐흫 마흔이 다 돼가는데 흐흐흫 마흔이 다 돼가는데 흐흫 그런 말 하면 나가지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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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흫 술살때 민증검사 한게 언제지? 아 근데 요즘엔 다 하지 않나? 50대가 돼도 하지 않아? 뭐야 왜 죽었어? 아 저 걸렸구나 더 딛었지 응 근데 요즘엔 다 민증검사 다 할걸? 그냥 아 이거 하무라에 가질 못하네요 겐지는 내가 죽인다 쟤는 왠지 재수없어 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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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언제오니? 10초야 그냥 야 빨리 빠른 달리기로 켜야지 뭐하냐 얘 dive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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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거 정크랩! 망했어요. 루시우 죽이러 갔다가 애들 다 죽었네. 도망가자. 야 뭐냐? 내가 왜 금이지? 킬금이지. 킬금이야. 나 킬금이었어. 킬금킬금이었어. 하나 더 있던데? 다른 딜러가 붙었네. 킬금 옆에 뭐야? 임무기억 칠금. 그래 내가 계속 붙어있어서 생긴거구나. 금이 3개나 있었는데. 너 말고 딜러 하나 더 있었잖아. 아. 걘 뭐했어? 몰라. 걘 하는게 없던데? 밥 나오면 라인한테 따이고. 졸귀 프로필 하나 떴다. 뭔데? 지금 돼 있잖아. 응? 지금 몰라 여기서 안보여. 안 바뀌었어 아직? 아 지금 나 화면 내려서 방송화면으로 보고있어. 안보여. 일연시비하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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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탄압痢 promoting 있다. 조개 오스. yeni찌하는척. 상처 살래. 일신시 Cottonwig Fürp. 축하했 엔cle vict Arnold Till. 안보여. 약이냐. 여기까지 펴셔서 여기있었는데 아니 저렇게 물어보고 왜 대답을 안할까? 아니 사람들은 한마디 하고 다들 사라져 대답하면 없어 어? 맨날 그래 맨날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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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했지, 무슨. 나 지금은 망했지.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망했어. 아, 그래? 난 해보지도 않았어. 또 리니지3 만들던 애들이 NC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거라던데? 쓰레기들. 그러니까 3가 안 나왔지. 먼저 웃기는 게 리니지2가 중간에 한번 넥슨한테 팔았었어. NC를. 그래서 리니지2가 싹 바뀌었다, 그때? 응. 그래서 사람들 다 접었어. 나도 접고. 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해. 이제 다시 옛날 서버를 만들더라. 추억파리야 뭐야. 근데 이번에 심심해서 할 게임 없나 싶어가지고 다운받아서 봤는데. 응. 이제 옛날 완전 그대로. 나 처음 게임할 때, 리니지2. 야. 그때 그 시절 느낌으로 싹 다 바꿔놨더라. 그럴 거면 그냥 내비두지. 왜 건드려가지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게. 그거 만약에 그대로였으면. 그땐 몰랐겠지. 아, 그치. 몇 년 뒤에 한 거지. 아, 뭐.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구나. 맛있구나. 응. 거기다가. 어. 돈 많이 쓰게 하는 넥슨. 이 잡았지. 그래가지고 완전 캐시게임 됐잖아. 넥슨게임 뭐 다 망했지 뭐. 그니까. 그래서 리니지2도 망해버렸지. 그거 그대로 냅둬 쓰면은 아직까지 나 게임했을 건데. 페인. 그럼 20년째 하고 있는 거지. 그 게임. 썩. 썩금물. 만졌어. 아, 그때도 힐러 엄청 잘했었어. 나 파티에서 못 나가게 해가지고. 어. 그때는 힐러가 기족이었거든. 그 게임은. 그래가지고. 그런 게임 대부분이. 어. 힐러 안 하잖아. 어. 딜러들 많이 하잖아. 응. 응. 그래갖고. 내가 가면 파티가 쫑나는 거야. 그래서. 파티원을 이제 다시 구하려고. 파티 창을 열어가지고. 어. 어. 저 이제 약속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파티 깨지거든. 응. 응. 대부분이 그러지. 아니면 이제. 그냥 2시간판, 3시간판 만드는 거야. 아니면 그 뭐냐. 와우 클래식 유행했을 때 해보지. 응. 한번도 안 해봤어. 와우를. 와우도 갓게임이라고 막 그러던데. 어. 그 얘기 많이 들어왔지. 어. 거기도 썩은 물밖에 없어서. 그렇지. 별로 하기 싫어. 차라리 새로운 게임이 생기면 할 것 같아. 온라인 게임이 근데 안 만들잖아. 그렇지. 요즘 안 만들지. 응. 괜히 시도했다가 망하면. 응. 요즘에 왜. 요즘에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 안 하니까. 엥? 카톤이 진짜 뼈 부러졌어? 아우제 그것 때문에? 어제. 어디 박았다던데. 그러니까. 아. 부러진 거였어. 팔꿈치뼈 부러졌으면 일 못하겠네. 헐. 아니 그럼. 움직이면 진짜 아팠을 텐데. 거 어떻게 버텼대? 저 사람도 독종일세. 어? 아니 소파에 부딪쳤는데 부러졌어요? 대박. 딱딱한 부분? 근데 힘을 주지 못한데 막 쏟아. 별이야. 별이야 이리 와봐. 별이야. 별이 이리 와봐. 엄마한테 와봐. 이리 와봐봐. 너 오고 싶을 때만 오지 말고 이리 와봐봐. 내 힘을 주짜리 못하는데. 별아. 인자해주세요. 인자해주세요. 저기 여기 화면 보고. 안녕하세요 카토님. 별이에요. 안녕. 안녕 안녕. 카토님 대신 제가 안아줄게요. 대리 만족하세요. 아파도 괜찮은 것 같아. 별이 발 닦았지. 산책 갔다와서. 발 닦자. 아파도 괜찮은 것 같아. 별이 발 닦자. 너 산책 갔다와서 발 안 닦았잖아. 이미 더러워 졌겠구나 이불이 조심해요 조심해 카톤이 허약하구나 칼슘 많이 먹어 벼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카톤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먹지 마요 나중에 빨리 죽어 행복하게 살아야지 싹둑이 이 타이밍에 뭔데 저거 뭐지 저 정체가 뭐야 저거 사람 아니야? 아 싹둑이 사람 같은데 별이 봐 이거 봐 별이 찐빵 별이 찐빵 아니 싹둑이 진짜 웃기다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아니 싹둑이 진짜 웃기다 저거 사람이야 별이 누워있는 거 봐 너무 귀여워 별이 누워있는 거 봐 너무 귀여워 그러게 별이 코고는 ASMR 별이 안녕 별이 안녕 별이 안녕 별이 안녕 별이 안녕 별이 코고는 소리 들려? 별이 안 들려 지금은 아 안 들려? 게임 게임 소리 때문에 안 들릴걸? 아 남다른 애 들리 아 들린다 아 들려? 겁나 웃기다 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코고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에코 들어왔어 아 애들 다 들어왔네 아 아 아 저기 위에 있다 아 에코도 있고 난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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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포탑은 어딨어? 어디 숨겨놨어? 바닥에 깔아놨었어 아까 위험해갖고 아 잘했네 아 에코 피 없나본데? 아 아 아 아 아 아 딜 구슬이 깨웠네 이거 내가 깨운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딜 구슬이 지나간거지? 어 내가 일부러 깨운건 아니라서 근데 오른손 흑임용도 아니고 말이죠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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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아 아 깜짝믄했네 아씨 우리 아나 죽은줄 알았잖아 하필 아나 죽는소리나서 하필 아 겐지다 야 궁쓰기했는데? 궁쓰기 전에 죽였어 어 너 궁 왜 이렇게 많이 써? 쟤 궁 왜 써? 이거 궁 통과 못하는데 흐렸다 라인아 나 뒤에 있어 쟤 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봐 라인 바보 아 나 힐 아직도 안찼다 어 심해 잘하는데? 어 은근 서방이 못하는 게 없네 어 아야 뭐야 어 나한테 궁 왜 줬지? 잠들었어 건데 왜 내가 받았지 궁을 아 많이 있다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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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네 정크리 때문에 정크리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어 그냥 줘 그냥 줘 이거 딴 데로 바꿔 야 토르비온 온다 헐 헐 오늘 하루 눈이 못 쉬어요? 너무하네 2층에 다 있는데? 뭐야 이거 파라 있어 그러네 어 파라 개피해요 나 한 대만 죽어 아 죽었다 저번에 별이 문다고 언제 쉬었어? 거짓말하지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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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 개피인데 아 정크리 어디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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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리 하는데 그냥 죽어 하하 아 파라 잡느라고 정신 없었어가지고 아 그랬었나? 하하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 정크리 정크리 아 아 정크리 진짜 아 뒤에서 왔어 저 밑에 있어 밑에 잡았네 파라 어딨어 파라 어디로 날라오나? 왼쪽 이제 중앙으로 왔다 고릴라도 날라왔어? 아 방해 정핑 아 씨 우와 진짜 멜 봤네 지금 5월인데? 지금 5월이에요 회의 정크 오른쪽 어디가 오른쪽이야? 와 나 죽을걸 나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짜증나 진짜 정크래 왜 이렇게 잘하냐 기분 나쁘네 겐지 죽었고 정크 좀 어떻게 해라 정크 좀 아이고 아이고 내가 깨웠어 아이고 내가 깨웠어 절 죽여주세요 절 죽여주세요 아나님 절 죽여주세요 짜라리 아이고 아이고 모이라 하니까 진짜 계속 깨우네 네 내 오른손.. 속협령이.. 중이랑.. 20살 넘게 차이 나는데.. 이모야 이모.. 이모병이야 이모병.. 대충 11살이에요.. 진짜 족하다 진짜.. 아 대박.. 님이 뭐 했는데.. 뭔지도 몰라.. 아이디 안보니까.. 겐지 잘하나요? 누군데.. 아니요.. 겐지 못하는데요.. 겐지.. 접어라! 접어라! 우리 아나 마음이 되게.. 태평양 같아.. 칭찬해줘서?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아나 죽었다.. 아니.. 계속 깨웠는데 괜찮대잖아.. 얼마나 착하니? 아 나 죽을 뻔..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뒤로 리퍼 간다.. 아 우리 아나 죽었어.. 다시 가야 돼 다시.. 아니 아니.. 지금 리퍼 있어 여기.. 잡아줘 그냥.. 리퍼 있어.. 애들이 자꾸 저거 폭탄에 맞아봐주고 피가 너무 빨리 날아.. 리퍼 또 왔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1위궁 쓴다 이 새끼야.. 아이씨..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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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궁 썼다 아 라인 뭐야 왜 방패 안 들고 있어 다 죽었어? 아 그럼 뭐해 마지막까지 나만 살아 있었던 거야? 아 이거 망했다 힐러 물렸어 뒤에서 딜러가 한 명 기다려줘야 되겠는데? 이거 완막 당할 것 같다 뒤로 잡고 오네 너 뭐 했는데? 뒤에 한 명 있어야 돼 한 명 이게 걔네가 다 물러오네 리퍼랑 고릴라가 계속 돌아 다 죽었어 다 따로 놀아 다 따로 놀아 다 따로 놀아 motivates 도둬 죽었다 아 이거 답답하네 힐러가 계속 죽어가지고 뭐 할게 없네 아 밥 나왔어 이렇게라도 힐을 해야겠다 와 리퍼 잘하네 리퍼는 저렇게 해야지 어 얘 자고 있어 어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얘들 하나씩 잘리니까 우리 라인 벌써 갔어 우리 웃지도 않았는데 뭐야 쟤네 쟤네 바보야? 쟤네 바보야? 왜 거점에 안 들어와 왜 다 위에 있어 쟤네 쟤네 바보네 다 지드캐리래? 응 막판에 리퍼 복제해서 잘된거 아니야? 아니 그냥 에코로 죽였는데? 아 진짜? 난 궁 쓴 줄 알았어 안 썼어 안 썼어? 써야지 궁 쓰고 나 아까 윈스턴만 죽이고 아 그랬어? 윈스턴 아 진짜 짜증나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근데 점수가 왜 아까 처음 시작한거랑 똑같냐? 나 1점 올랐다 나 오늘 화장실 안 갔거든? 그치 별아 엄마 화장실 안갔지? 응 5분에 한 번씩 가네 5분에 한 번씩 가면 지금 게임 어떻게 하니? 별이 내려가서 편하게 누울까? 카토님한테 팬서비스도 다 했잖아 우리 별이 이제 편하게 누우세요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어디 박았어? 아우 다리 아파 1 civilaway 아우 다리 aventur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른 애들은 빨라. 그거 화장 묻히고 막 그러느라고 여자들 늦는 거지. 아니 남자라고 쳐도 너무 빠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불만 있냐? 대단해. 능력이야. 능력이래.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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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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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장실 가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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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쏜지 안 쏜지 안 쏜지 쏜지 안 쏜지 안 쏜지 안 쏜지 not 흐흫 자료를 이메일 있어요 안녕 자료들은 자료는 상추... 자료는 자료들은 자료 element 자료는 자료들은 자료는 아 근데 대충 쓰자 이름이 뭐가 중요해 흐흐흐흐 그냥 사진이 중요하지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여기 파채 레시피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정도만 써 아 귀찮아 그 말이 아 귀찮아 아 지금 오늘까지 세 개 써야 되는데 지금 한 개 썼어 아이씨 우와 아 망할 망할 망했습니다 아 눈 감겨 잔다 잔다 오 졸리다 근데 어차피 불러고 쉬어야 되니까 이참에 페널티 얻고 흐흐흐흐흐 페널티 얻으면은 며칠 못하거든 아 이참에 그냥 일부러 페널티를 얻어봐? 어? 하기 싫은데?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애가 돼 아 진짜 눈이 반쯤 감긴 것 같아 나 눈이 눈이 이렇게 작았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흣 너 오늘 뭐해? 벼라! 벼라 벼라! 뭐여? 아 뭐야 또 잡혔네? 벌레 있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서워 아 이번엔 빨리 끝나는 거네 컹스맨! 컹스맨! 애들 아이디 진짜 센스 쟤는 왜.. 쟤는 또 왜 저러냐? 안전한 거 아니야 죽는 걸 죽지 벼라 다 턴 던질 건가 임무가 시작되어 코란이 쿡쿡 다 뭐야 니가 어딨어 니 니 니 니 니 니 얼굴은 아 너무 웃기잖아 아 아 얼굴 아 주름 생기겠어 너무 웃어서 뭐야 다이어 지금 먹방 간대 아 진짜 보기 싫어 다이어 못 찍잖아 지금 골드인데 언제 찍어 풀래도 안 찍었는데 c 너 죽는다 아 누나가 저주해서 죽었잖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뭘 안 죽을 수 있었어 그렇게 무식하게 가면 당연히 죽지 아 안 죽을 뻔 했는데 뒤에 틀에 있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리고 위험할 때 힐러한테 뛰어와 바로 두 팀으로 나뉘었네 뭐야 아나 죽었어 우리 아나 왜 죽었어 졌다 이거 이거 못 간다 이거 너 그거는 못 하는 거 같은데 못 해 근데 그거 왜 해 잘하니까 개소리 하네 잘하는 거 해 던질 거면 하지마 아 뭘 던진다니 나 손보라 잘함 너무 필요해 아 뭐 게임 학원이면은 씨 잘하든가 하하 그러니까 애들이 다 돈다 너 가 빨리 가 이거 뭔 소름이야 아니 넌 숨을 수 있잖아 뭐야 저 앞에 있네 너 숨을 수 있잖아 아이 졌네 저 앞에 봐 아휴 죽기만 하고 끝났네 내가 1킬인데 금이다 1킬인데 금이야 입구에 두 명이 가갖고 아무것도 안 오고 있잖아 입구에 두 명이 가갖고 아무것도 안 오고 있잖아 적 입구에 가갖고 그게 누군데 신고해야될 거 아니야 나도 그거 멀리서 캐리 꾸며되잖아 캐리 그럼 나가지마 일단 힐도 안 들어와 힐 쳐냈는데 금이야 장난 아니야? 고릴라 아무것도 안 해 고릴라 신고하면 되겠다 폐작인가 보네 고릴라 아 뒤에 트레 있어 답이 없다 트레이한테 너무 물려 지금 따로 놀아 지금 뭉쳐도 모자랄판에 따로 놀아 쟤네 뭐야 브론즈야 뭐야 라이씨 저거 뭐냐 윈스턴이네 어 윈스턴이야 쟤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그래? 어 우리 신고해야겠다 윈스턴 신고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열심히 할 의미가 있어? 아무도 안 나가는 게 낫지 않나? 라인하르트네 텐길이 폐작이구나 아 깜짝이야 야 그냥 가지마 어 목초 아깝다 이씨 기다린 시간이 아까운데? 된장 그냥 가지마 그것만 아까우니까 목초 아까워 신고하자 어디있냐? 건빵이 시끄러 낙 아 끝나면 신고해야겠구나 딜러 차이가 무슨 소리하고 있네 씨 폐작인데 무슨 딜러 차이야 쟤네 바보 아니야? 진행하자 딜러 차이는 야채 아 쟨 저기구나 윈스턴 콘소메 야 아직도 폐작하는 애들 있어? 새삼스럽게 난 존나 오랜만에 봤는데 매일 있지? 아 그래? 어 맨날 보는데? 이거 다시 시작하고 처음 봤어 너 다시 시작한지 며칠 안됐잖아 이 시끄러 좀 됐지 그래도 한 달 됐을걸? 근데 나랑 게임한지 몇 주 안됐잖아 어 응 그럼 니 혼자 게임했냐 그동안? 한 달 되지 않았나? 나 지금 내가 월 응 내가 월급 받았잖아 이번에 응 그러니까 월급 받.. 뭐 그.. 바로 복귀했어? 거기 출근하면서? 그러지 않나? 모르지 나랑 게임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몰라 내가 방송 복귀한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방송 안하고 있었어? 나 올해 한번도 안했는데? 나 지네 나 작년에 접었잖아 왜? 바쁘니까 이거 블로그 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 지금도 힘들어 블로그 버려 버리자 일단 여기서 돈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버려 일단 버리자 버리고 보자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근데 진짜 너무 안쏘 내봐야 먹고 살려벌 해야지 블로그 흠 유튜브만 켜면 다 김정은 얼굴이네 그런거만 봐? 뉴스 속보라 그래갖고 쭉 떠 아 진짜? 어 보기 싫은데 시킬 때마다 보네 그런걸로 뉴스 보는구나 나 안봐? 근데 그런게 왜 떠? 나는 그런거 일자로 안뜨는데 그러니까 왜 뜨냐는거야 나도 안보는데 나는 대도서관이랑 펭수밖에 안 떠 그거밖에 안봐서 난 이것저것 겁나 많이 뜨긴 하지 다른거 나 하나도 안 써 안보는 사람들 것도 막 뜨고 외국인들도 막 뜨고 잠깐만 말아주지 마바 헷갈려 흐흑 으흐흑 가나다라 마바사 양끝 양끝 흐흑 뭐라고 써야되지? 보습 가나다라 마바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목 쓰는 게 제일 힘들다. 뭔데? 뭐든. 뭐든. 제목 뭐. 간단함. 아 똥냄새. 똥 쌌네. 진짜 짜증나네. 야 똥 싸고 너도 왜 내 방 들어오는데 거기에 똥 다 묻혀놓지. 내 방에다가. 끄게요. 진짜. 별이 안녕. 무슨 얘기 했더라? 응? 우리 무슨 얘기 했었었나? 뭐 언제? 방금 말이야. 똥 치우러 가기 전에. 똥. 똥 얘기. 거짓말 말아. 또 배고파. 아이씨. 뱃속에 그지가 들었나. 아이씨. 너 조금씩은. 먹은 거 아니야? 아 나 조금씩 먹어. 많이 못 먹어. 한 번에. 근데 이상하게 가끔씩은. 어. 라면 두 개 이상 먹고. 막 그러던데. 아 그건 몇. 하루종일 굶어서 그렇구나. 라면 두 개 먹고. 밥 한 고기 말아먹어야죠. 나는 근데. 뭐 말아먹는 게. 맛이 없어 나는. 라면. 라면 밥은 맛있는데? 아 그냥 난 뭐. 국물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국밥 이런 거 별로. 국밥을 안 좋아한다고? 응. 대부분 여자들. 여자들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 대상에. 이거 뭐야? 뭐가? 응.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막 바라보고 있는 거니. 응. 졸라 귀엽다. 고양이 많이 보는구나. 아 보진 않아. 그냥. 썸네일만. 응. 웬 천사가 내 옆에서. 나 쳐다보려. 왠지. 한심하다는. 표정은 뭐지는데. 한심. 살짝 별이가. 나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드는걸. 바로 맞혔어. 휘.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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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크. 키우다 보면은. 응. 교감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아는 거야. 별이의 보이지말라. 별이의 보이지마. 별이의 보이지말라. 아 근데 그런거는 많긴하지 그냥 별이 딱 봤을때 물 먹고 싶구나 이런거 알아 나 유일하게 우리집에 내가 알아 그건 잘 보지도 않는데 아 진짜? 응 희한하네 가끔 보잖아 가끔 일요일에 코메리안 싸나운 애 키우네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 그거 원래 주인한테는 강아지가 안사나워 아 그래? 어 다른 개한테 그러는거지 다른 개한테 안그래 개나 사람 지가 사람인줄 알아 지가 사람인줄 알고 개를 존나 무서워해 그건 그냥 사회화가 안된거야 조그만 개를 봐도 도망가 그냥 사회화가 안됐을 뿐인거잖아 응? 사회화가 안된거라고 너 무슨 소리야? 사회화 몰라 사회화? 아 아휴 아니야 뭐 아니야 뭐가 됐어 뭐 뭔데 뭐 아 정신사다만 잠깐만 나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글 없어졌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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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방금 쓰고 있었던거 같은데 왜 꺼졌지? 아 저장 안하고 꺼버렸나? 얼마 못쌌잖아 기억나는대로 바로 다시 써버려 너랑 얘기하면서 뭘 하긴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너랑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꺼버리게 했나봐 꺼고 짜증나네 진짜 매칭도 잡혔고 어디 들어오세요 알아 매칭 잡힌거 아 다 다시 써야되잖아 짜증나 아 망했다 이번판 그냥 진다고 봐 네? 모이라 뺏겼잖아 아 진다고 보세요 아 이건 안돼요 어? 그건 안돼요 이길거에요 싫어요 열심히 하지마 그 창 다 끄면 돼 그 창 다 끄면 돼 흐흫 아 이기겠네 흐흫 다 죽일거 다 죽여 아 딜고들 왜 이렇게 많이 날아와 나 뒤지겠다 왜 피가 없었어 나 와 죽었다 리퍼 뒤돌았어 나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죽었어? 와 앞에서 그냥 다 썰리는데? 뒤로와 뒤로와 힐러 없어 리퍼가 뒤돌니까 조심해야돼 잘 봐야돼 어떤 미친놈이 뒤돌진 않는지 흐흫 흐흫 뒤돌았네 여길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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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힐벤이야 아 여기 라인 숨어있었어 여기 전부 다 있어 여기 전부 다 있어 숨어있는게 아니라 그냥 여기 다 있어요 아니 한번에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 죽었어 라인 라인 때문에 이거 그냥 다 같이 가 따로 가지 말고 아구는 아구는 들어갔는데 저기 뒤에 있네 으흫 그니까 나눠서 가지 말고 같이 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건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죽어 저 또 라인 가갖고 시들어오는데 그냥 쟤 버려 그냥 쟤 버려 가벼운 소상이다 나는 문화할거야 지 뭐지 답이 없다 애들 궁 다 쓴다 우리만 궁 있냐 쟤네도 궁 있지 아유이씨 아유이씨 아니 궁 안 찼는데 뒤지기만 해서 뒤지기만 해서 뒤지기만 해서 쟤 또 뭐야 쟤 또 왜 죽었어 아 우리 모이라가 대신 맞았네 아 뭐야 아 리프 계속 뒤돌아 아무것도 못해 에헝 이거 이거 나가면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은데 또? 아 대박 어이없다 어이 아 와 이거 안 돼 이거 못 들어 와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뭐야 방병 안 들었어? 누나 왜 죽어? 나도 누나 옆에 있었는데 그래? 왜 나만 죽니? 왜 나만 죽어? 소방이 허리둥절 옆에서 보고 있어 왜 죽었지? 아 진짜 어이없네 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무슨 이런 팀만 계속 걸리냐 아 뭐야 뒤에서 오네 망했다 야 욕은 좀 걸러서 해야지 나 지금 방송중이잖아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라고 싸움서리 안했는데? 너 욕했어 안했어 욕했다니까 아니 저 지금 욕같은거 못합니다 욕을 좀 순화해서 해야지 뿐이처럼 아무거나 해 어차피 졌어 이거 어차피 무승부 못하잖아 아무거나 해 고기 레고래 레고 되는건 뭐야 대체 바사삭 뗀다고 바사삭 아 그거 밟으면 겁나 아파 쟤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쟤네는? 아니 상대 겐지가 잘하니까 우리보고 바스를 하래 상대 겐지가 잘하는데 우리가 바스를 하면 안되지 쟤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먹히자 앞만 봐 그렇게 다 앞만 보고 있어? 먹히고 있는데 아 그래? 바보들이다 멸시래 거천 멸시래 근데 왜 말 안 했어 뭐로 말해 아니 나한테 왜 말 안 했냐고 재욱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 나 냅두라고 말했는데 어? 냅두라 그랬어 누나보고 아니 못 들었어 하하하하하하 아 싫하느라 바빠가지고 소리를 못 들었네 망할 내가 그렇지 뭐 에휴 아니야 잘했어 냅두라 그랬다니까 그냥 먹히게 그냥 먹히게 아 쟤 뭐 소리도 안 듣고 하나 다 안 먹고 죄송해요 소리 제대로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똑바로 안 해요? 죄송해요 다음엔 잘할게요 아 근데 소리 나 진짜 못 들었네 원래 그 소리 나는데 띠띠띠띠 이러면서 어 희한하네 다들 뭐에 홀린 것 마냥 희한하네 운이 오히려 잘한거야 고통받기 싫었어 희한하네 그래 어차피 쥬기 밖에 더해? 희한하네 흐흠 그 블로그 다시 쓰는거야? 희한하네 오늘까지 3개 써야 된다니까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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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 희한하네 아침까지 쓸 때 살짝 맛이 난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왜? 어떻게 밤을 새 또 나 맨날 이랬어 그래서 방송 못한거야 그동안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일이 힘든거지 방송할 거시기가 없는거지 기운이 없지 우리 별이 네모나게 잔다 어떻게 저렇게 네모나게 자지? 이 형 방송했었네 누구? 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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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자 뭐하나야? 일할때 듣지 그렇게 재밌어? 뭐라 그래야 되지? 개담 같은게 대부분 막 효과음 섞어놓고 절 지랄을 다하잖아 무섭게 하려고 몰라 나 한번도 들어본적 없어 그러는데 이 형은 그냥 그냥 자기 목소리로 읽어주기만 하거든 응 응 응 응 그리고 동네 동네 아저씨 같고 응 그래갖고 재밌어? 재밌.. 딱이면 재밌지? 뭐야 재밌는거야 아닌거야 어 재밌어 덜 무서워서 듣는다 그래야되나? 아 나도 유일하게 보는 공포만화 있어 공포만화? 응 응 웹툰 웹툰 나 그거 봤었는데 기기개개 아 나도 그거 보다 말 없어 공포만화도 무서워 공포만화 오늘은 아무도 안오네 다들 잠깐 왔다 가버렸네 어 그럼 오늘은 다 때려치고 쉬어 열한시인데 뭐 그래 그럼 잘가 어딜가 다 때려치라며 자라고 뭘 자 자기는 거봐 안 잘 거잖아 잘 수가 없지 지금 마감인데 어떻게 자 마감 때는 안 자는 거야 마감 다 쓰고 자야지 징그러 오늘도 마감 두 개 있어서 지금 망했어 이제 열두시 끝나면 이제 어제 마감이 되는 거지 이거는 오늘 마감이 내일 마감이 또 따로 있는데 거울렛 별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겁나 다들 쉬운줄 알아 아 징그러 너가 징그러면 나는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니 부러워 나도 오늘은 그래도 일찍 좀 자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응 맞추게 그래야지 큰일 난다 아 이거 맞추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 사울이 언제 올라와나 디아블로 들어가서 끌고 와 사울이 오기 전에 안 오면 너 가면 그냥 방송 끄고 잘 거 같은데 그래 블로그 쓰고 블로그 쓰면 못 자잖아 아니 그러진 않지 2시간씩 걸리니까 4시간 이따 찾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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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빨리 쓰면 빨리 쓰는데 아 지금 졸린 상태잖아 내가 안 돌아가서 생각이 안나서 빨리 못 써 이건 그냥 창작의 고통 같은 거야 그냥 한 줄 딱 쓰고 어 괜찮았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뭔가 어떻고 어때가지고 어땠는지 이렇게 써야 되잖아 왜 언제 무엇을 막 이런 것처럼 그니까 미치겠는 거야 겁나 창작의 고통 아이씨 근데 별로였는데 그거 써야 되거든 이제 마사지 넙대대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아 근데 아 지금 사진을 봤거든 응 전후 사진 아 똑같해 아니 뭐가 이뻐졌다는 거야 어 개뿌리 그 이제 한 4시간 걸리겠다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아줌마 진짜 이 아줌마 진짜 이 아줌마들 아주 그냥 포그 하나 잡은 줄 알았지 정확해 했지 근데 나는 한번 싫은 건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수연해 이 아줌마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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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못생기게 못 찍었네 흫흫흫흫흫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못생긴 구도로 찍을 수 있지? 으아어 아줌마가 사진을 찍어주는 거거든 마사지 받을 땐 내 손으로 사진을 못 찍으니까 다른 노는 직원이 찍어주는데 아니 손을 찍어달라 그랬다 내가? 근데 그거 찍은 건 없네 대체 뭘 찍은 거지? 막 다 손을 찍어달라니까 구도가 되게 이상한 구도 있지 말도 안 되는 구도 어디 뭐 저기 먼 산 찍어놨어? 천 원이 왔네 옛날에 하던 애 우린 천 원이 오랜만이네 쟤가 업체를 왜 켰지? 스타만 하는 애인데 뭐 하는 애? 스타 내 목소리 좀 키워놔 목소리 따로 키워놓을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못 듣는 거야 내 말을 아니 니가 자꾸 안 들리다 그러니까 목소리 겁나 크게 내가지고 목이 아파 왜 잘 들려? 나쁜 새끼 아 목 아파 죽겠어 저 뭐야 저거 바스야?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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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비네 조심해 어 나 2층에 있는데 애들 다 1층에 있네 어 파라 좀 비네 어 파라는 잡을 수 있죠? 서방님 네? 아 무슨 활로 비행기를 잡으래 어 원래 파라 니단당이잖아 어? 잡았는데? 님 잡으셨네요 팔로 전투기 잡은 거 맞지? 전투기래 사람인데 여기 너무 좁은데 위험한데 이러다 다 죽지 아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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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서 왔어 뒤에서 뒤에 둠피 있어 아 너는 언제 죽었냐 나보다 더 빨리 죽었네 얘가 참 나 나 원 참 난 쟤네 뒤로 갔는데 응 눈치 깠어 존나 무섭네 갑자기 다 뒤돌아보는 그 느낌 알아? 아 그래? 그런 게 있니? 야 둠피가 활약했네 파라 있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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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맞아줘 아아 파라 아무도 못 잡네 맞아 잠깐만 이거 매크리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먼저 죽었네 역시 안 알아서 아야 어 힐러 없다 힐러 없어 어 히어치 차차차차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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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있어 어 아 오 아 파라를 못잡겠어요 아 여기있는 애매 여기로 해 북 날렸죠?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뭐냐.. 그냥.. 너 우리 기지에서 쐈어.. 바꾸라구.. 알아 알아 너 기대했는데.. 에이.. 아무도 안 맞췄지.. 시간차 공격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니까.. 나도 나름 기대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라 위로 들어갔다? 뭐야? 아 놀래라.. 뒤에 파라 있어 아 진짜 아무도 안 잡아줘요 잡을 수 있는 애가 없나? 수다쟁이 애가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파라 낫게 뜨던데 어 해킹하려고 그러는데 응 둠피도 해킹해야 되고 아 애매하네 아 씨 파라가 나만 봐 해킹했는데 해킹했는데 아 진짜 나 피가 없어서 나가기가 힘들다 잠시도 여기 어디 숨었다 아 나 안해 힐이 안 들어와 나는 나는 모이라 힐하는데 아 너 긍게 으 왕 진짜 모야 으 질 한 한 소 야 쟤네랑 말 섞지마 쟤네랑 말 섞지마 진짜 답답하다 나 이거 막판 해야겠다 알았어 똥말이야 야 제발 위태위태한데 아 진짜 저놈 때문에 내 방송 망친다 앞으로 너는 마이크 금지야 하지마 마이크 하지마 조용히 해 너 이제 디코드 들어오지 말고 채팅쳐 차라리 그렇게 해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싫은데 넌 힐 없어 나 힐 있는데 그걸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 괜히 씨비거네 놔 힐 공격 다 에이씨 나 빼고 다 잘해 내 아는 애 그만 가봐 그만? 어 아 짜증나 나만 빼고 다 잘해 짜증나 진짜 재수없어 나쁜놈들 그냥 다 놀리러 오는 거 아닐까 아 진짜 열받네 이 파라 미친놈 아니 힐러 가지도 않았는데 저거 뚫어 겁나 들어갔어 자리에는 왜 죽어 있는 거야 힐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라 이 새끼야 재웠는데 깨웠다 아니 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니까 아 파라 진짜 미친놈이네 그래도 한 칸 먹었다 오 대박 파라가 미쳤어요 뒤에 두피 진짜 젠장 힐러 하나 없어 아이 뭐야 얜 또 아니 둔피 있다니까 애들이 아무도 몰라 소리 안 들리나 쟤네 쟤네 기머거리에요 기머는 소리 들리는데 정의가 지수라고 자꾸 나왔네 정의가 지수라고 자꾸 나왔네 넌 정의롭지 않아 아 아 죽여버려 만피네 누구 주지 너 궁 얼마 찼어 떨려서 그러지 너 떨려서 그러지 너 떨려서 그러지 그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왜 지금 써 아까 쓰지 아이씨 아 잠깐 야 아이 둔피가 계속 날뛰는데 아무도 못 잡네 어떡하지 나 궁 쓰자마자 둔피 궁 쓰고 그니까 빨랑빨랑 쓰지 그니까 빨랑빨랑 쓰지 왜 아끼면 똥된다니까 아 무섭다 이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런 애들만 걸려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지 둔피 2층 내려온다 이제 찍고 내려온다 아 둔피 개피인데 죽였어? 잘했어 저거 저거 어떻게 잡지 에코? 에코가 에코 잡았네 어 쟤 수다쟁이 아까 개잖아 리포 하던 애 아이씨 계속 같은 애들 잡히네 왜이래 이 잡았다 안 돼 나 죽어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1평 먹고 간다 나 라인 줘야지 밀었네? 뭐지? 왜 밀지? 왜 밀지? 그냥 맨지 이길 거 같은데? 왜? 느낌이 이길 거 같은 느낌이야 이기자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보자 바로 또 공개하겠네 너보다 이뻐 너보다 이뻐 에코 나비하면 이쁘던데? 로봇도 이뻐 내가 산 거 어디? 어디랜다 참 다른 애 가고 있지? 아까 그것도 그런 거였어 삼시세끼 삼시세끼에서 그 차승원하고 유혜진하고 또 다른 애 있잖아 어 그 다른 애가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차승원이 해준 밥 먹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꺼내려고 무슨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유혜진이 갑자기 응 그 뭐야 다 들었다는 듯이 그래? 이러고 막 끝난 거야 어 어 그래갖고 내가 댓글로 똑같이 그냥 그래? 이렇게 적어놨거든 아 근데 조언이 좋나보다 괜찮아 그게 맘에 들었나 보다 뒤에 있나 봐 뭔가 느낌이 뒤에서 오는 거 아니지? 아니 나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애들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네 2층 성애자야 그니까 죽었어 벌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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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힐을 안 받고 그냥 가 아이 피 관리를 못하니? 피 관리를 못하니? 그냥 가진 말지 어떻게 어떻게 먹었어 그래도 어떻게 먹었어 그래도 아이고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가 어 제가 솔저로 그거 있었네 어 어 수다쟁이 잘하네 에코 잘하네 에코 우리 서방이가 저만큼만 어? 해줘야 될 텐데 무슨 소리죠? 저 개 잘하는데 근데 왜 자꾸 갑자기 뻘한 짓을 해서 죽니? 나 뒤에 있는데 왜 그냥 올라가서 죽냐고 그래도 한 두 명 잡았어 알았어 같이 죽었어 아니 죽지마 안 죽으면 더 좋을 거 같아 이거 뭐야 왜 와 왜 오는 거야 저기 솔저 혹시 나만 보는 거야? 저기 솔저 혹시 나만 보는 거야? 아 둠피 피 1인데 진짜 뒤에 둠피 있어 못 잡았다 아니 둠피가 계속 나빠 뒤에서 귀 좀 봐줘 같이 그렇지 잡았나 둠피? 잡았지 못 잡은 줄 알았어 아 죽었어 또 죽었죠? 나만 죽었죠? 한 명? 아 그래? 아니 한 명 더 있었나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궁 썼어 아 궁 안 썼는데 나도 궁 쓰 애매해가지고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다 이 자식아 어 내가 태어났어야지 뭐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 자식아 서방이 막판 할 거야? 우리 일단 나 똥 쌀 거야 아 맞다 그냥 갔다와 화장실을 자꾸 똥똥거리네 이놈이 앞으로 너는 똥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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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이라고 해야겠다 쟤 왜 애코 안해 쟤 애코 안하면 져요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어? 오셨다 어 왔다 싸우리다 어 왔다 싸우리다 어 왔다 싸우리다 야 딱 맞춰 오셨네 너 한 시까지 한다며 아니 나 똥 싸러 간다니까 일단은 아니 나 똥 싸러 간다니까 일단은 아 제발 그만 얘기해 이 미친 거만 일단 위로 가자 아 뭐야 별눈나 지금 안아들었어요? 아 뭐야 별눈나 지금 안아들었어요? 아 그런걸 왜 봐 아 방송을 봐야지 아 근데 아 근데 잘 재웠어 이번에 아 이번에 잘 재웠어요? 응응 그럼 뭐하냐 애들이 똥으로 못하는데 아 그럼 나랑 할 때는 왜 잘 재웠어? 아 이게 마음이 안식이 되면 잘 재워 그냥 운이라고 말해 아 이걸 사실 사실 아까 마지막에 재웠을 때는 재운지도 몰랐어 별눈나 내꺼 내꺼 잘 내꺼 잘 깨우잖아 아 그거 모이라 할 때잖아 그래 모이라 할 때 맨날 그 흑염용 그거 한번만 카치 빼면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빼가지고 맨날 깨우잖아 아 그냥 나는 오른손 들면서 나가 그래가지고 그래 아 둔피 극혐이다 진짜 하라 있어 하라나 아나가 잡아줘야지 아 이게 잡고 싶어도 에라이 망했다 에라이 하라가 나 계속 죽여요 하라 죽여야지 못 비볐다 나 그럼 뭐해야돼? 힐러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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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에다 겐지로 알지 우리 다 브론즈가자 나도 상관없어 나도 상관없어 근데 왜 자꾸 뭐라하니? 그럼 뭐라하지마 나 아니 이기수 있는가 맨날 아깝게 지니까 그렇지 뭐야 얘들 안보여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 힐러하나 없어 아하 이게 메르시 막히니까 별 누나가 할 수 있는게 너무 한가지 안 돼? 난 모이라 하기 싫어도 그래 아 잘못 터졌어 왜? 근데 모이라 그래도 잡잖아 어? 모이라 그래도 누나 막상 모이라 그래도 없을 때 왜 이렇게 모이라 하고 싶다 아 원래 그래 인간이란게 ㅋㅋㅋㅋ 와 씰 이러버리네 어? 끝났다 아 지금 갈사람이 없는데? 잤어? 어 패배 질동하고 올게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벨 벨 그 소리야 이거 그릇 없다우는데 자꾸 불이 깨지는 소리가 나니? 어 이놈아 어 dime 결빈 저게 또 엠 네 비기 네넘 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지금 왔는데 뭐라고 했었어? 서방인님 올 동안 뭐해요? 뭐하긴 경쟁해야지. 쟨 버리고 하는 거지. 다른 건 못해. 나 지금 블로그 쓰는 중이라서.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됐습니다. 자 ㄷㄷ 오늘도 100점 떨어졌다 점점 떨어져요? 그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누구나 들어왔는데? 저의.. 저가 누군데요? 지금 창을 안 켜놔가지고 저.. 어제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지? 어제 제가 침출 벌였던 사람인데 월풍처럼 휩쓴다 어제 1대1 했잖아요 그래서 나갔잖아 그냥 아이디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겠는데 어 어 나 일단 벌행해야 되겠다 으하 수고기 아이고 아이고 할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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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게임 안해? 누구야? 저요? 응 나 누나 초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건데? 나는 초대.. 나도 초대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였는데? 파티 해체돼가지고 뭐야? 저분 뭐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예요? 몰라? 초대해달라는 말이 없던데? 나 마이크 써줘 맨날 똑같은데? 아 진짜 100점 떨어졌네 짱나 훈련장에 나오고 있죠? 응 하고 있어 나 블록 쓰고 있을게 우리 별누나 점수 얼마나 적었나 구경 좀 쓸까? 어? 왜? 나가기 눌렀지 모르고 내가 모르고 제일 눌렀어 이건 내가 잘못 나 함부로 국장을 내가 안 하니까 이게 손에 익숙하지가 않아 맞아 맞아 나도 가끔 실수로 눌러 내가 국장을 안 해가지고 맨날 나는 초대를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웃겨 뭐라고 생각해 제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봐 난 초대되는 입장에서 있다보니 그걸 해보전가 두 번째 목록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가 그룹 제외라는 걸 모르고 감.. 감가름 아 맞다 누나 그 뭐라 했잖아? 아까 슈점이 뭐라고 했지? 응? 슈점이.. 어떻게 알아? 뭐..뭐라고? 슈퍼점프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죠? 아아 그거? 나 지금.. 잠깐만 여기 봐봐 앉아 근데 앉는데 나는거랑 같이 동시에 누르는거야 하나 둘 셋 아 이거야 아 이거구나 어어 아 근데 어렵다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은 되게 쉽게 하는데 막 게임할때는 안돼 그래서 가끄만 이게 살짝 붕 뚫때 슝 스페이스 누르면 날라 아이씨 빼봐 빼봐 보고 조금 더 한 번은 동.. 동시에 눌러야 돼 동시에 그냥 탁 하고 누르면 돼 아 어렵다 안할래 내르시 안할래 요 아 근데 위도우 있으면 바로 따야 ㅋㅋ 아 아 대신 이제 그 고릴라가 물러올 때 이거 쓰면은 안 죽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안 쓰게 돼 까먹어가지고 이게 위에서도 된다던데 나는 안 되더라고 위에서 아래로 할 때도 된다던데 어 누나 보여줘요 짝꿍 어 나 괜찮은거 누를까요? 쟤한테 물어봐 서방인님 오실거죠? 네 왜 아직도 안된거야? 한판 한거야? 지금 3분.. 3분밖에 안 지났는데? 나 초에 눌러드래 잠깐만 나는 저 문화가 신청 안 돼있어가지고 돌려주세요 나 리더 누나한테 아 그래? 다들 나한테죠 맨날 그래 내가 리더지 어딜 가도 내가 리더지 포레스트에서도 내가 리더고 다 내가 리더지 귀찮아서 주는건데? 꺼져 그.. 걔 누구냐? 걔가 그러잖아 누가? 나 훈련장 보내줘봐 훈련장 보내줘 아 맞다 내가 방창이지지 흫 훈련 들어가면 돼 하 왜 내가 이거 들려줘? 너 일로와 너 일로와봐 들려줄게 왜 말 안하지? 왜 말 안하지? 아 시끄러 흠흠 흠 흠 뭐지? 흠 틀에서 왜 저리가 있냐? 흠 흠 아 꺼져있어? 흠 흠 흠 흠 뭐 이렇게 미터가 몇 미터냐? 흠 흠 흠 나도 할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아하 이렇게 흠 흠 흠 여기서 어떻게 한거야? 흠 흠 흠 꺼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남들이 할 때는 겁나 잘하는데 내가 하면은 구려지는게 바로 이거지 그 베이저 구리기태지 저에게 직결하세요 이거 봐 얘가 꺼져 이러잖아 망치로 머리 깨준다 망치로 머리 깨준다 아 이정도 거리구나 이게 조준을 너무 위로 두면 안되네 돌이 깨는 쟤 뒤로 오세요 쟤 뒤로 오세요 200밖에 안되서 별로야 방패 500으로 다시 내놔 방패 그래도 200이면 뭐 아 금방 깨져 맥크리가 몇대 쏘면 바로 부서져서 죽던데 그 뒤로 안하잖아 부리기태 부리기태 너무 애매하긴 해 예전엔 좋았는데 이걸로 파츠도 많이 먹었어 예전엔 이 스킬이 뭐였지 이게 바뀐건데 어떤거 나 이 스킬 자체가 없었구요 박민이나 저거 돌이케 던지는거 그거밖에 없어 도망간다 별 아줌마 도망간다 별 아줌마 아비오 아이고 니가 맞췄네 잘가 잘가래 인사 한번 해줘야지 내려갈 때 니가 떨어지겠는데 니가 떨어지겠는데 내가 보내기 내가 보내기 귀엽고 때려주겠냐 진짜 웃긴다 민스턴 뭐해 나 한번 밀어봐 나 지금 튕겼어 나 지금 떨어졌어요 나 지금 떨어졌어요 다시 들어가는 중이야 나 어딨어? 나 왜 여깄냐 근데? 밀어봐? 안된다 다들 미느라 바빠 뭐했는데? 다시 끌어와 보려고 아아 내가 해볼게 저렇게 밀어주고 인사해줘야 돼 인사성이 바르다구요 저 파라 죽는 소리 좀 잔인하다 나 스킬이 안됐어 아 스킬이 안됐어? 몇 초야 몇 초? 몇 초야 몇 초? 한 번 던져봐요 7초 아 7초 아 내꺼보다 좀 느리네 나사가 빠지러 갔네요 진짜 밀어봐요 진짜 밀거면 이리로 바꿔요 아 나 서방이 자살하는 줄 알았어 아 뭐야 가로막았네 쟤가 아 쟤 진짜 뚱뚱하다 아니요 이거나 먹어라 아잇 꺼져 어 웬스턴 잔인해 잔인해 파라가 제일 하나 한번 던져봐요 제일 잔인해 제일 잔인해 아 뭐야 아 뭐야 아 잡힐 딱 누르려고 그랬는데 데리고 가네 어 여기밖에 안됐구나 어째 이게 보여요 상대가 어디쯤 날아갔는지 거기만 예상하면 돼 오 쟤도 한방이 죽네 아니요 한방이 안 죽어요 헤드 때리면 한 두세 방? 아 어 뭐야 아 잡혔구나 아 나 오랜만에 딜러들어 보는데 큰일 났다 대체하냐 떨구면 되니까 뭐 아 맞아 저기 브론즈 있어 상대비 팀에 아 누나 누나 아까 챙겨갖고 내가 방장됐다 그래? 어 여기 떠 있어 어디? 방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노란색 글로 새 방장이 됐다고 아 아 뭐야 너 왜 힐러야? 우리 힐 조합 좀 에반데? 어 거지 같은데? 아나 해봐 아나 아나 해봐 아나 설정할 거라고 생각 거절하겠다 조직에서 내가 얻을 겨우 힐어 힐어 힐이 너무 약한데 어 아나 힐 양이 좋아가지고 아나 힐 양이 좋아가지고 아나는 그냥 저격수지 흐흑 유 그로웅 트레이 있네 내 에씨 트레이 에씨 뒤조아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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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뒤로 가서 방아 루 루 루 어디갔어? 얘 디바 치유 회전으로 루 아 그냥 버리는 거지 야이.. 그냥 버려 아이고 틀에 있다 너무 억지로 들어가면 안 좋아요 애쉬는 자리 잡는 상태인데 우리 탱커는 너무 앞으로 들어가요 따라갔다 죽었어 애쉬가 풀숲에 숨어있어요 뒤에서 일해야 돼? 안아 개피 개피 많다 저기 윈선 혼자다 윈선 혼자다 이거 윈선부랑이야 나 힐 주고 힐팩 좀 간간히 던져주세요 어 뒤에 트랙 니 힐팩 너한테 써 안아 안아 대 우리 안아 죽을 뻔 있다 틀에 저기 있다 상대 안아 대 루지우 대 자리에 혼자 루지우 대 밥 채워줘 아니 이거 3인데? 아니야 아니야 녹여 녹여 녹이는 더 빨라 나 힐 없어 나 힐 없어 조심해 나 힐 나 힐 없어 야 나 힐 손으로 너무 가까워 서방아 좀 뒤로 가있어 라인 갈렸다 라인 갈린거야 조심해 뒤에 트레이 계속 있어 잘한다 오 우리 팀 잘한다 와우 왜 왜 이래 죽일 데가 없지? 나 바꿀게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반대 팀맞은 문제에요 죽었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이고 어른 됐어 잡았다 아이고 놀래라 오 되게 빨리 했다 한 번밖에 안 죽었다 나 두 번 쟤 뭐하는 애였는데 뭐야 저기 태동인지 뭔지 탈락 탈락 사방이 하고싶은거 해도 되겠다 야 아 근데 아나나 있긴 아나가 있음에도 불필한거야 불필한건 진짜 아나가 있어서 편하긴 아나 할만해? 줌 안하고 힐 해 그러고 가까이 가는거야 멀리서 그냥 힐해도 돼 줌 안해도 돼 줌하고 힐 주는게 더 좋아요 힐이 즉석으로 바로 돼가지고 힐이 즉석으로 바로 돼가지고 그게 잘 안돼 그럼 나 안아줄래? 흐흫 할래? 나는 모르겠다 흐흫 이제 졌구요 빨리 안아 왜 그걸로 바꿔 아니 니가 안아라 그거 바꿔줘야되니까 가자 왜 나보다 빨라? 아나 루시오 괜찮은 아나 루시오 나쁘지 않는데 어 쟤 루시오 잘해 저사람은 왜 나보다 빠르지? 흐흫 잠깐만요 흐흫 흐흐흐흫 왜 나보다 빨라 흐흫 다리가 넌 짧잖아 흐흫 파라 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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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있네 라자파라네 라자파라네 서방에 넌 붙어서 해 나 여기 떨어져서 일할게 어? 파라다 파라다 나 힐 한번만 가능? 아이고 우리 서방이 죽는다 인사 뛰었다 아이고 잘 못들었다 근데 파라가 있어도 파라가 누굴 따지는 못하니까 별로 좋다 아 힐 잘못해줬다 너 무조건 저기 붙어있어야 돼 탱한테 안오게 HP 라인눅 HP 아우 와우 다 뛰었네 와우 와 아 지웠는데 내가 대응이야 내가 파라한테 죽었어 아 고릴란 지웠는데 내가 이거 소울 줄 할게 이거 죽으면 자 응응 파라 때문에 미치네 아이고 서방이도 죽었어 파라한테 파라한테 아이고 아이고 서방이도 죽었어 아이고 파라가 뒤늦게 궁 채운 걸로 열 아이고 파라한테 다 죽는다 에이 나 뒤로 빼요 응 이거 빼야겠다 나 2층 올라와야 돼 여기서 2층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여기 뒤에 계단 뒤쪽 계단 어 어 HP 죽었어 아 팔아 아깝다 애쉬 있어 애쉬까지 왔어 2층에 아 아 나 죽었다 파라가 잘 쏘네 나 빠질게 안되겠다 뺄게 파라 해야겠다 실효해주고 싶은데 나 나 죽어 파라 위 팀만 알려줘 파라 굉장히 들어갈게 파라 2팀 우리 위팀 우리 위팀 머리 위 2팀 아 파라 못 찍었어 아 포지션이 망치 황스에 묻어놨다 우리 나 죽었어요 아 미루고 잠깐 이거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갑시다 잠시만 짐 안하면 힐을 못하겠다 2층은 아 힘들어 혼자서 힐 버티면서 싸우려니까 아 D 아이고 힐러 다 죽었어 이거 혼자서 힐 버티면서 싸우려는게 힘들어 팔아붙어버리면 나이스 피트온 나이스 피트온 아 아 아 아 아 이미 고릴라 저희도 서버이려고 서방님이 잘 버티면 될 것 같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도 서버있어 라인하고 버티고 있거든요 서방아 파라 위 팀만 알려주세요 애들 다 웃는다 루시 앉아있는거 보고 이거 까짱 아 아 야 애쉬 뒤에 있어 아 나 피없어 아 나 힐 아 이미 죽었어 나는 아 서방이님이 힐 받을 수 있나 해서 응 아 힘들다, 힘들어 메일을 넣는다고? 왜 파라 할 때 꼭 위도우랑 맥크리가 밴이 되는지 모르겠어 둘이 같이 밴 되는 건 꼴을 못 본다, 내가 지금 파라랑 메르시 같이 안되잖아 파라한텐 메르실을 빼주고 맥크리랑 위도우를 빼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이해 못했어 아니야 지금 이미 빠져있잖아 아니 파라에피 디바 안 보여 한 대 파라 그대로 잠깐만 뒤에 뒤에 힐 가능? 나 지금 가고있어 파라.. 파라 죽었다 잘했다 2층에 예시? 아이고, 그가 밀업이네 예시기 피 뭘 치료가 필요해? 너 만피야 이 친 놈아 대신에 여기서 뛰었다 옆으로 아우씨 뭐야 자리에 들어와 있네 파라! 파라! 뒤에! 저기! 파라 어딨어 여기! 파라 돼 파라이 precisely 파라임 파라 filho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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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ест 저쪽 바구 왜 안들어가 ㅋㅋㅋㅋㅋ 바구 계속 있어 ㅋㅋㅋㅋㅋ 왜이렇게 길어 ㅋㅋㅋㅋㅋ 두부릇이야? 바구 하나 내가 뽑았을거에요? 아 그래도 잘하진 않았어요? 알아서 그래도? 잘해 잘해 아 차라리 이럴바에는 위도우들 이렇게 헐편한 것 같애 아 원래 한조로도 견질할 수 있는데 한조 공속이 날아져서 날아가는 속과 견질이 이제 힘들어졌어 쟤네 뭐해 변태야? 너무 싼대 쟤 너 방금 쐈잖아 또 싸게? 아까 요구르트 먹어서 갔다 온거야 또 불가리스 드셨어요? 아 그거 되게 좋아해 그거 되게 좋아해 쟤 맛있어서 먹는거야 중독당가? 어 그냥 음료수로 만들면 안되나? 게맛이 있는데 어 나 오히려 나 파라 견제하는거 아나로 하는게 쉬울거 같애 응 애씨로 힘들어 아 쉽지 않지 자 가자 어 해킹 아 손브라 있네 좋아 뭐에요? 손브라랑 하나 뭐에요? 손브라 쏠쥬? 손브라 쏠쥬? 손브라 쏠쥬 손브라 저기있다 우리 옆에 있음 또 도망가라 더 피곤 육지역에서 따라가니 와 힘들다 죽을뻔했다 상대 아나 없는데 다 죽었어 우리 아 그럼 이거 할래 젖었다 막판인가? 아니아니 2번 가능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얘들아 빨리 좀 와라 왜 아무도 안가 안가니? 다들 눈치 보고 있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손보라 손보라 계속 뒤돌거야 발소리 잘 들어요 솔져 잡았으 아나 잡았으 나 힐 힐 힐 가능? 어 하고 있음 아이구 해킹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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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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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만 줘 나이스 이겼다 나 죽었는데 나 죽었는데 해킹당하니까 할게 뭐야 뭐야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안했을걸 내 의지에 내 의지에 굴복하라 그냥 민거지 잘했네 저거 스미스 들어가게 되게 잘해줬네 추천 겁나 해주는데 아 내가 다른사람 될걸 뿌듯하구만 왜 자꾸 힐 해 아무거나 딴거 하지 1800점까지 올라가는데 아 점수 올리려고 하는거야? 아니 그냥 하는건데 누나 웬일로 갑자기 아 근데 확실히 오이라나 메르시는 안정적이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이 해 봐서 그런거 같지 어 근데 뿌이래 부담감이 엄청났데 오 누나 겨털 보인다 흐흫 안섞네 없으니 간속지 멍청하니 아 누나 제거했어요 그거? 아니 뭐 넌 그런걸 왜 얘기하겠느냐 그거 얘기해야되니? 아니 요새는 그거 제거하는거 다 알던데? 아니 운동하니까 아 맞다 뽑았지 그때 운동했을 때 뽑았지 아직 날때 안됐거든 저희 엄마도 다 제거해가지고 얘기해 운동할때 뽑은거야? 거기 가면은 다 보이잖아 나시로 있기 때문에 민망하잖아 아 이거 웡큐님 있을 때 진짜 맥클하면 임 손질해야하는데 아 아 진짜 임 손질 대놓고 있는데 야 나 그냥 걘지 있길래 아무 생각없이 맥클이 형 공 풀었거든요 그냥 누워있길래 그게 다 임 손질 일 나도 생각해 보고 어 이게 임 손질했는데 웃겨 아 진짜 재미있긴 서경이 나 펑하고 있긴다 웡큐님 워낙 잘재우니까 뭐 자유경쟁은 이제 그 말 하던데 아 아니구나 랭커된다 그랬지 자유경쟁은 지금 많이 안해서 랭커 금방 올라간다 응 세판 이기면 랭커라 그랬어 본캐 따로 있는 것 같아 그 실력으로 본캐가 따로 있죠 상애리 다들 부캐 하나쯤은 갖고 있더라고 응 나는 부캐가 없는데 부캐가 있는데 이건 내께 아니구나 아 근데 자유경쟁이 왜 1,900이 있어 연패해가지고 은근히 많이 떨어져야 떨어질 거 같아 아 근데 탑헌이 이겼네 5승 5패 한거야? 그랬어? 예 웃긴건 자리아 목표가 10 응? 자리아 목표가 10 10이라고? 플레이시가 2중 별이 왜 이렇게 귀여워? 아 3초 932점이 금화구나 아 그래? 금화 아 마스터 마스터 500등 아 저기요 큰일났네 다 써요 쓰고 자야 되는데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쓸까 약간이 있나 몇시간 자놓고 또 다음날 와가지고 아 또 심심하다 게임하면서 또 살 거 아니야 그럼 또 밀린다 이제 그럼 내일 방송 없는 거지 누나 문명하고 나서 한 번 응? 누나 문명하고 나서 그 뒤었나는 소리가 계속 끊기는 거 같은데 누나 문명하고 나서 맨날 방송 없잖아요 응응 맞아 12시간에 쓰면은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틀치 했네 이틀치 12시간이면 아 근데 오늘 며칠까지야 이거 오늘 몰라요? 지금 겁나 졸리긴 한데 하이튼이 뭐 오늘도 안오 그러네 요새 일거리 없어 응 소리 계속 끊기는데? 마이크 너무 먼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 나 지금 해주세 끊고 있어요 말이 한 글자씩 끊긴다 지금 어때요? 계속 얘기해봐 아니 중간중간 끊기는 거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어 아 지금 어떠냐고 지금은 그냥 그 그런데 아니 아까도 말은 중간에 들려 예 근데 중간에 한 글자씩 안 들리는 거지 음 한 글자씩 못들어도 어떻게 알아듣잖아요 어 알아듣곤 있는데 가끔씩 문장이 잘릴때도 있어 응 응 어떤 말인지 알겠어 응 근데 지금은 괜찮은 거 같은데 감도를 올렸어요 조금 아 제가 작은 감도를 이게 자리마다 감도가 다 달라가지고 아 그래? 네 네 아 근데 좀 이따 별로나 방송하면 나 뭐하지? 집까지 걸어가야 하나 디아블로로 밤 새야 하나 하하 하하하 친구랑 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 친구랑 뒤에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 갔죠 갔어? 네 보냈어요 아니 옆에서 이게 새로 키워주는 거 하면 겁나 시간 많이 걸려요 새로 키워준다 그래? 이게 게임도 오래 할 줄 알고 그러면 옆에 키워주면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이걸 또다시 다다시 다 알려줘야 하니까 알려줘도 알려줘도 무슨 내 뷰스트리에 걸린 것 같아 교육이 끝난 것 같지 않나 그런 것 같아 초등학생 하나 졸업시키면 또 하나 다시 졸업 다시 졸업 느낌? 아니 뭐 혼자 해도 돼요 게임 뭐 이미 서방이는 말이 없어 자는 거 아니지? 안 자 원래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아 고기 먹자 해가지고 집에서 고기 먹고 온다 늦게 왔나 잘했쩡 아버지 없어가지고 아버지 오늘 낚시 갔는데 겁낚시하고 날 풀리니까 이제 낚시 빠져가시겠네 낚시는 날씨 상관없이 많이들 다니시잖아 아니 겨울에는 안다니 아 그래? 예 겨울에는 위험하잖아요 요새도 이제 날씨가 워낙 응 하긴 얼어도 이제 100% 다 어는게 아니니까 이제는 맞아 추울 땐 그냥 집이 최고야 누나는 추울 때 더울 때곤 다 집이 최고잖아요 아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아휴 그 얘기 할 줄 아는게 아니고 누나가 그 얘기를 끊을 줄 맘들밖에 없지 집이 최고야 어 여름엔 에어컨 나오지 겨울엔 보일러 나오지 남자는요? 남자가 뭐? 남자는 왜? 남자야 영화학원 가면 만나지 아아 아니 아니 우리 아니 나는 진짜 일주일에 남자 만날 일이 없어요 남자 영화학원에 밖에 없어 아니 그냥 맨날 집에 있으니까 남자 만날 일이 없지 밖에 나가서 그거 하잖아 응? 블로그 하러 가끔 밖에 나가잖아 그때 빼고는 없잖아 맨날 나갔었어 이거 방송 안 할때는 맨날 나간 뭐하니? 어차피 아무도 말 안거는데 어차피 아무도 말 안거는데 어차피 아무도 말 안거는데 어차피 아무도 말 안거는데 사방이보다 빠르지롱 사방이보다 빠르지롱 아니 근데 루시우가 뱉하면 루시우가 더 빨라요 살아있네 아이 지겨워 아니 포지션은 왜 이렇게 앞으로 잡아 그냥 구경하러 가건지 나는 난 뒤로 갈거야 역겨운 건 그대로래 사방이가 치카랑 붙어서 힐하면 되겠다 내 여기 밑에 할게 일단 루시우가 저장이야 시 wi- 아인데 여기서 팔아 보기엔 너무 힘들어 포지션이 날라다니는 애들이랑 참 아 이거 안 돼 여기서 팔아 보기엔 너무 힘들어 내려와 내려와 바로 어딘지 알아요? 아니 나는 몰라요 아까 그 자리이요 저희 있던 자리 동..하게 내려..앞으로 왔다 트레까지 있네? 트레 조심해 서방아 근데 솔드에요? 털어라 빠지고 우리도 돼? 털어라 잘한다 다들 앞에 로드옥 왔어요? 힐고스 잘못 던졌다 힐고스 힐고스 나 왜 이렇게 렉걸리냐? 폭탄 어딨니? 오리사한테 부착돼 있었네? 된 인장 모이라 잡아놨어요 나 하면 렉걸린다 끊기는데? 왜 끊기지? 나 뭐 안 켜졌는데? 아 나 무리했다 너무 죽었어? 네 너무 무리했어 한 대 라인아트 나왔어요 라자 보인다 라자 둔피야 라자 둔피 라자 둔피야? 라자 둔피해 모이라 하나 라자 둔피해 모이라 하나 힐러는 그대로 힐러 나노 아까 썼나? 어? 못 봤는데? 서방이 봤어? 뭐? 나논 봤어? 아니 못 본 것 같아 그치? 나논 안 썼지 라자 둔피해왔다 2층에 둔피 있어 2층에 둔피 있어 2층 둔피 뒤에 쏠져 어 너 걸렸어? 아이고 돌진 자격 당했네 서방이 죽이고 나한테 바로 뛰어왔네 잠깐 비볐다 1초 비볐다 여기서 있어 서방은 여깄어 쟤 데려와 한 대 쏠져 빠지고 트레이오 지금 쟤는 지금 쏠져 나한테 못 이겨서 거의 빠진 것 같아 응응 알라리오 쟤 개가 지금 영웅 바꾸거든요 한 번씩? 아니 아퍼 2층 둔피 2층 둔피 저쪽으로 갔어 도시 라자 오후 아 왜 이렇게 이렇게 헷갈려 근데 왜 죽었어? 아, 씰 안전다 그래서 아, 진짜? 어 라인이네 얘 틀에 있어 틀에 조심해 걔 틀에 있어 클레백 쪽 들어간 것 같거든요? 얘 아직 그대로 어, 그냥 와 건빵이 아니라고 미안해, 서나가 나도 우리의 건빵이라고 그랬어 나 죽네 라이트 비키는 온 아, 씨 아, 씨 어, P 20이다 아 아 아 아, 씨 하필 저거에 맞았냐 야, 한 끗 차이로 그냥 한 마리에 밀리네 느낌이 아, 한 끗 차이로 그냥 한 마리에 밀리네 느낌이 아니 자리야 고에너지를 왜 이렇게 만들어줘? 바보들 아 자꾸 때려 바보들 2층 눈비 그래 고인다 눈비 온다 아 눈비, 눈비 남았어, 눈비 남았으래 고프게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나이스, 이겼다 탱크 없다, 쟤 자리에 하나 없어요? 2명 잘린 거거든요, 저거? 이겼다며 2층 눈비 눈비 소리 난다 켰어, 켰어, 켰어 As. 2층 눈빛 침, 눈빛 아이고, 잘 못들었다 준비 돼 가꿍 트레 돈다 전멸 니트래 자리야 굿 나이스 둠피랑 라인 KP 자리야 아 나 바꿀게요 아직 거티고 있어 마무리가 안 된다 너무 어 마무리가 안 돼 점수 안 돼 점수 안 돼 계속 힐러 먼저 잡아야 될 거 같은데 아 안 돼 죽었다 애들이 죽질 않아 아 서방인 그냥 비트 찍어주지 이거 아 비트 쓸 걸 비트 너무 아꼈다 이거 이거 썼어야 돼 무조건 끝났.. 끝났나? 어째 바로 비트 쓰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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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줘 들어갔어? 왜 나 빼고 들어갔어 너 왜 안 들어갔냐 조금 옆에 있었는데 조금 벗어났나 봐 아 이거 그거 뭐지 비트 바로 찍고 한 몇 초 못 봐도 아 몇 초 한 1초인가 2초 정도 못 봐도 바로 그냥 루시오랑 아이 카톡하면 공 들어간다는데 아 진짜? 네 너 왜 나 안 쳐다봤어 별로 보고 싶진 않지 이거 내가 둠피 오는 거 그거 해줄게 꺼져래 근데 별누나 갑자기 저기 처치니 저기 처치니 저기 처치니까 허방시라니까 꺼져래 ㅋㅋㅋㅋㅋ 근데 여보 근데 여보 겁나 웃겨 아 나 근데 솔직히 둠피나 이런 거 잘 잘라줬는데 올 때마다 전쟁을 계속 들어가줬는데 아 난 진짜 힘든 캐릭이긴 해 힐 해야지 힐 해야지 힐 밴 해야지 재워야지 힐 밴 얹어야지 수면 얹어야지 오는 거 깨울 거 같으면 야 깨우지마 깨우지마 소리 던지고 해야되지 아 피곤해 덕구 힘들었구나 덕구가 누구야? 오리사 오리사 왜 덕구야? 그냥 몰라요? 오리사 이거 부착되고 나서 나한테 오지나 말라 그래 앞에 뭐가 있었는데? 천천히 나가야지 다 뛸 수도 있어요 바티스 바티스 야타 에코 오리사 솔저 도구도 있다 방 쪽에 너가 나보다 애인 좋잖아 날라다니는 힐 좀 줘 4 아이고 나 그거 걸렸다 나 힐 좀 줄래? 나 힐 좀 줘 오리사 에키 오리사 에키 지금 나도 이 안 들어왔어 저승 갈뻔해서 나 피가 없어가지고 어 뭐야 왜 죽었어? 자제 걸렸구나 아 아파 나 빠져야 돼 태형 올 때까지 기다려 오리사 안 오는데? 야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애들 다 죽는다 그냥 애들 다 모여있어 조심해 와 죽을 뻔 했다 나 힐 좀 줘 야타 돼 야타 돼 아 망해 다들 힐어 피가 없어 아이고 그거 던지고 힐 던지고 다시 때려야 돼 근적으로 서방이 님 아아 실횜로 썼네 아 나 그거 EMP 썼대 EMP 포공할게 아무도 없냐 액 뭐야 야타도 잘랐는데 초월도 어 애들 그냥 계속 죽는데 너무 쉽게 죽어 우리 팀 어 그냥 쟤 그냥 서방 루시오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얘네 너무 못해 와이씨 어 눈 눈앞에서 잡혀갔어 개놀래라 아 얘 가만히 서있었어 쟤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네 아니 눈앞에서 막 공포영화 같았어 가라 덕구야 덕구 물어 덕구 물어 덕구 물어 우리 힐 맨 많아요 조심해 좀 옥칭에서 호그가 그랩한다 에쿠에쿠에쿠에킹 에쿠에쿠에킹 지금 힐러가 나밖에 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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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이거 오 길었네 나 피가 없었어 나 EMP 또 썼어 나 홀드 할게 그냥 안되겠다 나 홀드 할게 그냥 안되겠다 와 나 진짜 EMP로 할건 다 해줬는데 상대 야토초월 몇번은 못봤어요 나한테 근데 잡을 애가 없어 장벽을 아무렇게나 막 던지네 오오 쟤네 다 잘렸어 오오 쟤네 다 잘렸어 오오 쟤네 다 잘렸어 아싸 딩고슬 2층 쏠죠 쏠 돼 긴디기 피 잘한다 소방이 아나 안하고 딴거 하니까 더 잘하는거 같애 아나 힘들지 세개나 해야되서 아 힘들어 그냥 딴거 해 그냥 하나해도 아나가 경수가 터로 넘어 우리 에쿠 잡았어요 상대 정크 나왔어요 에쿠 빠지고 상대 정크 대 어어 나 죽어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조심해 에쿠 빠지고 이제 젤도 그냥 딴거 들지 2층에 솔져있어 솔 빠지고 나 내 쪽에 힐 다는 지금 힐하고 있어 아까부터 뒤에서 지금 힐하고 있어 아까부터 뒤에서 아이고 이거 답이 없다 어 애들 다 피 없어 젠장 다 피 없어 나 죽을 것 밖에 없었다 내가 많이 죽기 들어갔어 아이고 나 죽네 아 애들 다 피 없어 젠장 다 피 1이야 아 근데 케어 좋았다 뭐야 서방님이나 이런 거 해 준 거 흐흫 흐흐흫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도심 한두 있어요 아 젠장 타고 궁 써버렸네 뒤치게 하죠 그러면 저는 이겼다 이거 난가? 나 뒤치게 했는데 나보고 핵이라는데? 나 맞지? 언니야 여기서 나 뒤치게 했어 마지막에 힐 주지 오리사 우리 힐 한번만 깔짝 해주지 한번만 안해주네 알빠? 내 알빠니? 나 딜 진짜 많이 넣었다 근데 나한테 안 눌러줬네? 나 눌러줬는데? 서방님이 안 눌러줬어 나한테 쟤랑 놀지마 우리 덕구도 하나 줘야지 우리 덕구 고생했으니까 고생은 내가 제일 말이야 아까 에코 잘라줬지 야타 초월 있는 거 두 번 잘라줬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 팀이 늘렸어 아 진짜? 네 아니 초월을 두 번씩이나 잘라줬 초월 치기 전에 두 번 잘라줬는데 우리 팀이 그거 한타를 계속 치대 와 오늘 두 번이나 나왔다 역시 나는 모이라 체질인가 나 블리자드야 그거 얼마 줬어요 얼마 줘야 돼 그거 하이라이트 줘요? 얼쩡히 얼마 넣어야 돼 대체 생각나는 드립이 없어 매월 정기 후원한 다음에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 근데 이게 바스 들고 앞에서 알아서 그냥 붙여서 싸워주니까 딜하긴 편했어 너무 아휴 메르시가 있었으면 더 빛을 발했을텐데 아 공업받고 아 그때 우리 나 그때 바스로 그거 했죠? 잉성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스로 바스 먹었죠? 명장에서 그때 그랬던 거 같은데? 네 우리 팀이 매크리 매크리드라 했는데 아 바스 노모가 안되면 배꼽가라 했네 바로 한 번에 밀렸는데? 그때 아 어떻게 이틀을 더 모이라만 해야되냐고 아 하지마요 문명해 문명해서 또 이제 스케줄 한번 꼬여봐 문명하루 하고 나면은 응? 하 한 2-3 이틀에 꼬이잖아 일주일이 지금 망했어 문명 한번 하고 아니 누가 그래서 문명 말렸는데 문명이 계속 화래요 문명은 서방인거야 서방인은 100시간이나 있대 보입니다 아 썩은 물 나도 분명 문명 문명 하지 말라 그랬어 서방인님이 잘못했네 문명 6를 해보고 싶어 5를 해봤더니 6는 봐봐 사람 하나 망쳐놨잖아 서방인님이 어떡할거야 이거 6는 더빙도 해주고 막 화산도 폭발하는데 5는 그게 없더라고 누나 화산도 폭발하면 누나 맨날 다시 다시 할걸요 계속 지금도 계속 다시 해 어쩔 더 다시 할게 없어 어쩔 아 문명이 문명 얘기하니까 문명하고 싶네 문명이나 하러 갈까 아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요일날 한사람 인생이 또 같구나 아 월요일날 문명이나 하고 자야겠다 왜 월요일날 문명이야? 누나 다음날 그거 시험차이잖아 아 맞네 아 망했네 시험 못하네 아이 다음주까지 문명 못하네 아휴 진짜 문명하고 싶어요 문명이 아주 빠졌구만 아 난 그런거 좋아하잖아 뭔가 짖고 뭔가 씌우고 짖고 폭군질하면서 이제 돈 다 뺏어먹고 애들 때리고 그렇지 정치질이 이제 폭군질이 심각해 핵을 만들잖아 그럼 애들이 다 애들이 나를 두려워해 그게 너무 희열이 느껴져 희열까지 뜨네 애들이 당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마이 삼겹봐봐 삼겹 헤헤 근데 나 오기 전에 근데 몇 분이 이기고 있었어요? 응? 나 오기 전에 두 분이 살 때 얼마나 지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어요? 기억 안나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치 계속 그랬지 점수가 제 자린거 보면 그랬던거 같은데 근데 징계도 많았지 점수 까였으니까 아 누나 4시간 했네? 아 마지막 누나 이번 경쟁전 견쟁전 안 와 4시간씩이나 했네? 진짜 그렇게 많이 했어? 그때마다 졌구나 이긴 적도 많아 그래서 자신감 붙어서 많이 한거야 이긴 적이 많아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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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마시고 사올까? 아 콜라오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돼지 아까부터 지퍼 먹고 있었어 흐흫 아니 2시즌하고 3시즌은 심지어 플레이가 나왔거니? 인나가? 대박 개잘하네? 아 근데 다 둘 다 첨정 때까지 거의 아니 브론즈까지 다 떨고 먹었어 심지어 흐흐흫 근데 4시즌은 골드야 골드 리그에 또 청유팩까지 떨고 먹고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5시즌째 이제 실버 배치가 나왔는데 887점까지 떨고 먹대? 와 계속 브론즈에 있었어 계속 그 뒤로 브론즈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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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들이 있는 곳이지 흐흫 아니 이게 안 이게 좀 질 거 같으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다보니까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지 무한으로 그래서 19시즌 때 내가 건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올라갔지 20시즌 때는 다 골드, 실버, 실버 19시즌 때는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탱, 브론즈, 힐, 브론즈 공 뭐야 질러, 실버 우선 찍어놨어 20시즌 20시즌 흰심때는 탱, 골드 딜하고 힐러는 실버 근데 힐러 올리기가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아 다 최고점이다 지금 탱커, 딜러, 힐러 다 최고점 지금 어? 근데 서방이 너는 힐러 원래 골드 아니었어? 실버 딜러만 골드였어 아 그래? 나 다 골드인 줄 알았어 아이야 그래? 하나만 골드였어? 어 근데 서방이 님 그래도 렉킹볼 목초는 괜찮네요 쟤 렉킹볼 성의자야 숙률도 괜찮고 나랑 빠댕 하면은 렉킹볼을 하잖아 겁나 좋아 귀여워 렉킹볼 개귀여워 근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안 귀여워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커 목소리는 안 귀엽대 와 펫폭 때리는 거 와봐 아 목소리 너무 안 귀여워 와 나 자리야 이거 승률이 98%네 98%래 이씨 이번 시즌? 소름이다 열불게임 했는데 열한 번이고 한 번이 무승부야 심지어 이게 목초는 5.48 기바 승률은 100%네 기바 승률은 100%네 기바 승률은 100%네 구판에서 2번 다 이어가지고 목초가 8점째 아 근데 솔저 목초 나쁘지 않았다 이번에 솔저 좀 많이 많이 잡아가지고 4.2까지 올랐네 아 진짜 매크리가 됐는데 아 매크리가 안 돼 착장하네 사나무라 사나무라 수비래요 뭐야 뭐 해야 돼 이거 하나 왔네 서방이 너 왜 그거 하고 있니? 내놔 안 줄 건데 죽자 그럼 나같이 안 안 안 안 안 안 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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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이 아주 두려워하는구만 큰일 할 뻔했네 야 나도 같이 내려가 나도 상관없어 뭐 나도 같이 내려가 나는 뭐 이미 골든 안착해놓고 나중에 또 골든 혼자 올릴 수 있어 야 저거 진짜 싸가지 없네 저거 뒤돌아보면서 뭐 절대 안 데려가네 뒤돌아보면서 약올리고 있어 테크노인지 뭔지 하는 것만 좋아한다 테크노인지 뭔지 하는 것만 좋아한다 너보고 라인 라인이나 또 하나 못 봤지 언덕 뭔가 봤는데 고전 음악이나 들으래 서방아 홍보 톨빈 있다 얘네 톨비 톨비 겐지 온다 온다 힐 가능 아 나 그냥 빠지고 어 애들 다 어디갔어 쟤 저러다 죽지 저러다 죽지 어 나 꼭 저거 맞더라 불나방이야 불나방 너도 만만치 않네 계속 얻어 터지는거 봐 어 리퍼 위험한데 잘 도망 오네 어 저게 정팡 이지 아이고 큰일 났다 아 이게 맞을거라구 아 망했어요 아 이거 갑자기 나인 망치 못막아서 한 번에 밀리네 망치 막았으면 나 항조경 끌려 있는데 야 어디가 라인 야 누나 이거 애들 밀고 들어오면 모이라 공 쓰면서 버티죠 2층 디바 서방 너 1층에 있을거지 나 2층 갈게 2층 올라와 애들 1층에 라인 들어와 여기 많이 들어온다 야 겐지다 아 이런 된장이씨 내 들고도 이씨 아 우리 라인 죽겄다 저쪽 라인 죽여 라인 죽었어요 모이라 잘해 털볶음 에이빈 어떻게 안죽었지 나? 그니까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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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탑 있어 2층에 아니 나 지하에 있다 여기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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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여주세요 포탑 포탑 나 죽는다 어 포탑 아무도 안 부서줘 응 덕분에 나인 죽었네 아니 근데 한쪽 궁극기가 저렇게 길었나? 아 죽었다 나 포탑 어디있어요 누나? 포탑 아직 안갈렸어요? 부셨어 부셨어 아 아나 도망갔어요? 좋아 근데 아나 여기 트레인을 줘? 응 잡았어? 잡았어요 응 나 힐링 한번 가능? 아니 안되면 구나 응 우리 짧아 거리가 다 리퍼 계속 뒤돌은거 안좋은데? 어 잡았다 리퍼가 뒤돌면서 잘했다 아 나 트메 빠지고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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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다 나 포탑 푸시아 죽는다 피 10밖에 없어 나 빠져 못 빠져요? 뒤로 빠질 수 있는데? 어 저 뒤앞길 있어요 뒤로 가면 아 그래? 네 아 나 몰랐다 나 길 없는 줄 알고 아직 맵을 모르네 포탑 너무 아파 망치 쓰려나? 안 쓴다 아 궁 다 걸리네 아 죽었어 뭐야 다 죽었네? 어 암 자리아 빼고 다 죽었어요 자리아도 이제 죽었다 너 벽 타 벽 벽 아니야 포탑 때면 안돼 아 그렇구나 아유 너무 세다 아니 리퍼가 쓸데없이 한 번씩 죽을 때가 너무 많아 솔직히 이건 힐러들이 잘했다 힐러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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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가 리퍼 뭐했어? 관음증 환자야 질서 봐 그냥 리퍼 궁은 썼니?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근데 아깝다 그거 한조궁 그거 안 당했으면 한조궁은 맵에서 맵 끝까지 가잖아 아 그 아닌데 그 아까 뭐야 디바 거기 매트있을 때 걸려가지고 어 먹혔어요 한 번 정면에서 한 번 막을 수 아 진짜? 예 아 이거 bob 요즘 음악 좀 들으래 라이노한테 요즘 음악 좀 들으래 라이노한테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나도 심각했다 용팔 심회로 해도 톨비 있으면 죽을텐데 들어가자마자 아 아파 아 바스 옆에서 힐 켜 나이스 오오 뭐야 개포룡 없다 없다 가자 가자 이길 수 있어 가가가가가가 포탑 여깄다 문에 있어 포탑 문에 응 뭐야 서벌 죽었는데 내가 이래서 바스도 한거야 우리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한 대 안와도 없다 망했어요 망했어 아 근데 우리 갑자기 확 달렸다 이거 서벌이 왔어 서벌이 왔어 메이 잘한다 메이랑 자리아 잘한다 다행이다 자리아 겁나 잘한다 겉 좀 정리해 라인 들어왔어 라인 들어왔어 라인 들어왔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안 왔으면 빠지고 방금 다행이다 안 왔으면 이 층으로 갈거 아니었어 아 어 대박 죽여 죽여 포탑 여기 기둥에 포탑 어디에 줘 부숴어 아 뒤에! 아나! 와 나 죽는다! 아 저기 계단에 저기 여기 여기 내 정면에 내 정면 내 정면! 여기 여기 휠팩 있는데 있지? 리포도 리포 왔다 리포 잘한다! 잘한다! 쟤 뭐야? 디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안녕하세요 디바 들어왔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 메일 엄청 잘하는데? 메일 엄청 잘하는데? 메일 뗀 거 같대 아 이거 뭘로 해야 되지? 감이 안 잡힌다 아 깜짝이야 겁나 빨라져서 놀랬어 상대 욕하는데? 아 진짜? 네 왜? 몰라요 왜 난 못봤지? 진짜 춤추고 있어 루슈 춤 겁나 잘 춰 루슈 춤 겁나 잘 춰 나도 춤 춰 탈춤 탈춤 아 춤 너무 구린 것 같아 탈춤 히히히히히 아무리 봐도 구려 개구림 상대 모이라 셋 어 자리야 살렸어 아아 죽을 뻔인데 자리야 전지구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상대 모여 적 infe 골고루 도대체 뀌 승헌 이즈 범인 과거에 갈고래 지금 나만 잡는다고 계속 쓰고 있어 조심해 피가 별로 없네 어 안 푸게 쟤네는 재우고 바로 때리냐 바보 아니야? ㅋㅋㅋㅋㅋ 안아야 돼 안아 안아야 돼 안돼 힐 밴 조심 그렉 걸렸다 우리 사 우리 사 우리 사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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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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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슈 매일 굿을 잡혀 ㅋㅋㅋㅋㅋ 근데 내가 딜 하는거 치고는 팀 잘 만나서 밀긴 민다 근데 상대 로도가 나 잔다고 갈고리만 한 다섯번 네 다섯번 얹었거든요 너무 그쪽으로 쏠렸어 아 그랬어? 그래서 그쪽 앞에 흰쌈을 안해줬어요 귀여운 갈고리가 뭐라고 갈고리 중독자야 뭐야 씨 우리 4분이나 있네 우리 되게 빨리 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쟤들보다 더 빨리 밀었어요. 아 난 몰랐네. 아까 서방이님이 빛이 진짜 잘 찍었어. 나노겐지 나올 때마다 찍어가지고 오 서방이 근데 상대 나노겐지가 너무 못했어. 아 그랬어? 나노겐지 1금을 못했어. 나노가지고 나 3번밖에 안 죽었다. 목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라인 뒤에 크리페. 라인 크리페 쪽에 있어. 어디? 거기. 거기. 여기. 오리사 보고 있는데. 아. 아이고. 오리사 죽었다. 리퍼때문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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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있어가지고. 나 혼자 빌렀으면 부족할 것 같은데? 나이스. 리퍼 없어. 리퍼 없어. 리퍼. 리퍼 없어. 리퍼 없어. 아 아퍼. 나 힐 없어.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안하대 안하대. 오 휴 다행이다. 나 못 들어갔었는데. 상대가 바로. 위에 볼 게 없길래. 바로 밖은데. 어. 힘든 싸움이었다. 아 상대 거다. 상대네. 역시 모이라들. 모이라가 다 해먹지. 뭐든. 씨. 깔짝깔짝 이거. 모이라 버그 걸렸나? 모이라 파찌밖에 왜 안 뜨지? 버그 아니? 아니 그전에 다른 애들 파찌도 많았어. 이거 버그야 버그. 버그래. 진짜 웃기네 너네. 모이라 안하네 또 와. 한 대나 피로 왔다 와야지. 나는 커피 한잔 타올게. 누나 벨룬아. 다리 비쳤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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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어 달어 우리 별이 달어 달어 아주 달콤해 아주 그냥 달콤해 죽겠죠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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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키 봐봐 엎드려 막 엎드려 강제하는거 봐 강매하는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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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불어 이쁘게 아 맞다 누나가 그때 예쁘다는 애쉬이 있었잖아요 너 누나? 나 왔어 이 옷 안 끼고 있어 응 그때 이쁘다고 말한 애쉬 스킨 있잖아요 응 흑마법사 그거에요 흑마법사야? 멋있네 이름부터 그치 베라 뭔가 다 죽일거 같고 다음주엔 꼭 문명을 한번 해야지 흑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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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냥 정복 아무것도 안하고 마을 키우고 놀아요 흑마법사 흑마법사 핵이나 가끔 쏘면서 흑마법사 아니 간디에 간디가 정복당해가지고 간디가 정복당해가지고 내가 그 땅을 돌려줬는데 간디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어 썩을롱 흑마법사 흑마법사 이번엔 돌려주지 않을거야 흑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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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 짧아 어 흑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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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원래 성격대로 말을 해야돼 말해야돼 나 별론 나 근데 일하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어? 어 일하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안 하는 거 같은데? 응 그럼 방금 목소리 다 떨었어 응 아 이거 스킨 그게 없네 아 있나 스킨 마음에 안 드네 그거 뭐야 응 뭐야 그거 레고 없네 레고 스킨이 없네 바스가 아 응 바스는 레고 스킨이 최곤데 소리도 작아 진짜 레고를 뚜둑하고 떨구는 거 같아 느낌이 소리가 레고 쏘는 거 같아 네 가현씨 지났네 지면 가야지 그래라? 네? 뭐 4시까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누나? 원래 한 이미 아까 가겠다는 시간은 이미 넘었으면 오래 하는게 맞아 그렇지 않아요 별로 누나? 그렇지 예전에 처음 오버워치 했을 때는 아 이거 언제 스킨이 언제 각체으냐 이 생각인데 하도 오래 하니까 스킨이 차있어도 별로 낄게 없어 맞아 얘네 얘네가 스킨을 빨리 만드는 것도 아닌데 스킨이 점점 많이 나올수록 오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 기본이 낫구나 하고 다 기본 끼고 있어 다 본론은 기본 끼고 있어 뭘 해도 이제는 기본이 더 예쁘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 아나는 조금 그런건 아닌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기본이 예뻐가지고 윈서는 진짜 애티안 윈서는 솔직히 애티안이면 기본도 예쁘고 애씨도 기분이 이쁘던데 애씨 해바라기도 괜찮아 애씨는 해바라기도 나쁘지 않아요 기본하고 솔직히 별 차이는 없어 어 그러네 근데 오히려 해바라기도 나을 수 뭐 모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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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알려주는 것들이 시비 털어 알려지도 않으면서 차 공부나 하셔야겠어요 면허 다시 따셔야겠어요 이지랄하고 있어 면허에서 전기차를 누가 알려주냐고 라인? 라인 겐지 아니 면허 딸때 차 기능 있어? 면허에? 근데 라인 반면 깨지고 개뿔 아 저 멀리 보내지 말지 아 겐지요? 네 어 흘들 들어왔다 여기가 틱겨내기 빠진 거여서 내가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거 다 알면 우리 실버에 안 있지 괜지 용검 쓸 거예요 지금쯤이야 나이스 비트 나이스 비트 아싸 잡았다 잡았다 이놈 어 우리 용검 있고 상대 용검 하나 빠진 거죠 이거? 응 어 저쪽 상대편에 있어? 루시우짱 루시우짱 아하 나이 자리아 주방 빠지고 아 저쪽이 아까 자리아랑 같은 편이었나 보다 둘이 듀오인가 봐 자리아랑 얘네 2명 없고 서방아 살려줘 어 응? 왜?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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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야 겐지 죽여 나 힐 너는? 라인 뭐야 라인 뭐야 기둥에 박았어 바보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우리 모으란 군도 있고 우리 저기에 궁도 돌아요 응응 궁 많이 돈다 그래도 자리아 궁 썼으니까 자리아 궁 썼으니까 자리아 궁 썼으니까 나부터 조지네 아구 그냥 언니 궁 쓸까봐 쟤네 궁 다 썼네 저희 궁 다 썼어 응 응 이러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 근데 라임만치까지 뺐어요 이거 어 봤어 뭐야 나 지금 키 안먹는다 키보드 앞으로 가는 키가 안먹었어 아이씨 이리야 2명 더 빠졌어 이거 2등 아이고 망했다 나 힐 가능하냐? 나 지금 하고 있어 아아 아이고 아이고 다 죽었네 한 번만 밀면 돼요 한 번만 근데 아나가 있는 건 없는 거랑 차이는 심하다 한 번 밀리는 싸움이 크네 우리 겐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나 보다 야 아나가 안 죽어 저기 아나 잘하나봐 아 아 아 와이씨 인나 긴 잡아줄 수 있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힐팩 먹었어 아 그래 저거 인나 싸우면 이기면 돼 아냐 아냐 못 이겨 못 이겨 힐 만피는 못 이겨 내가 피가 없었어 내가 피가 없었어 겐지 잡아야 돼 아나가 1피 겐지 잡았어 잘해야 돼 아 뒤에서 궁 쓴다 아나가 돼 어 쟤네가 안 들어왔어 네 아 힘들어 근데 겐지 너무 못한다 응 거의 딜을 내가 다하는 수준인데 겐지 없어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힐은이거든 힐은이에요? 힘? 힐 힐 힐은 원래 힐은 항상 금이지 자신만만하게 얘기한다 어 당연하지 내가 은을 뺏 내가 금을 뺏겨본 적이 별로 없어 그 원큐뉴 빼고 부럽다 게이 커플이네 부럽 훈훈한 게임이야 훈훈한 게임 우리 팀 피가 별로 없어 우리 팀 피가 별로 없어 튕겨내기 하고 있는데 애들을 겁나 때려? 흐흐흐흐 아구 나 죽네 와 얘들 왜 이렇게 많아 겐지 아구 쟤 미친 것 같아 라인 가자 가자 서방이 폭탄에 죽었어 자꾸 폭탄으로 뛰어들지 말랬지 아니 라인 망신 나한테 이런 게 있어 그거 또라이 같아 힐 좀 줘 안농 와서 힐 좀 주세요 서방이 라인 망치 또라인데 나한테 1인 구스인데 힐 좀 줘 뒤에 또 해킹해놨어 힐 팩 아워 고마워 고마워 아씨 진심 화났다 다 죽네 다 죽어 아 힘드네 아나 여기 앞에 있다 아씨 아나 못 잡았어 아나 피 별로 없었는데 오 들어가 들어가 아 라인 죽었다 에이 애들이 힐 벤인데 아 나도 1벤이네 얼른 가야 되는데 아 우리 겐지 뭐하니 아 에이 아 에이 에이 안 죽어 아이씨! 아.. 떨어졌어.. 미안해.. 뒤에 낭떠러지인 줄 몰랐네.. 뒤에 낭떠러지였네.. 누나 모으라 궁이라 우리 궁 쓰면서 버텨야 돼요? 응응 하필 낭떠러지 아이씨? 애취 딱 죽이고 뒤로 딱 도는데 죽었어 아아 죽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괜찮아 이거 내줘도 돼 다음판 이기면 돼 안녕 얘들아 아후 죽었다.. 여기서 못 들어간다 힐러가 없어가지고 다들 피가 없어 하.. 아하아.. 잉 쟤네가 확실히 잘하긴 잘한다.. 아 이거 힘들다.. 아 이거 힘들다.. 뭐가 한방에 뒤집을 게 없어 그게 너무 힘들어.. 한방에 뒤집을 게 없어.. 아 서방이가 힐금 먹었네? 너무 딜만 낸다.. 네.. 아 실금? 응응 근데 뒤집.. 뭔가 뒤집을 싸우니 필요한데 이거 등피 잡았네? 등피 잘하나? 팔아있어요 상대 팔아있어 저기로 안 가면.. 저기로 안 갈거야.. 아직 다 글러가는데? 저기로 가다가 팔한테 떨어지면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아.. 진짜.. 개 못하네.. 왜 이렇게 다 죽냐? 루지 말해봤다.. 루지 말해봤다.. 아.. 와.. 뭔가 싸움을 열중시킨 만한 게 필요한데? 팔아 피 1인데? 아 죽었다.. 근데 우리.. 벽타 그냥 벽타 벽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벽타! 진짜 어려워요.. 아 그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그냥 누르기만 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자동으로 벽타죠? 아 씨..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는다.. 둠피 있어서 가자마자 죽었다.. 이거 우리는 히트 스캔이 없어요 둠피가 있으면 뭐해 우리팀에 한 명도 못 자르는데.. 아니.. 아니 아까.. 한 명도 못 자르고 죽었잖아..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안.. 안아 그거.. 그거 받아서 안 죽어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 잡았어.. 다 죽었어.. 와 힘들다.. 이거다.. 뭐야.. 쿤브라 할게 이거 둠피 들어온 것만 잡을게요 응 둠피 왔다 둠피의 킹 와 멋있다.. 저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구나 준비 저렇게 떨굴 수 있는 거 가능해요 준비 저렇게 떨굴 수 있는 거 가능해요 에코 에코 준비 빠지고 에코 응 아 죽을 뻔했다 오지마 이쪽으로 어.. 바비키 바비키 멍 때리네 그냥 내비도 버려 우리 애 힐 좀 해줘 저쪽도 밑에 쐈어 에코가 너무 포지션이 이상해 아 에코라니 우리 H포지션 너무 이상해 아까부터 아 또 죽었어 쟤는 왜 자꾸 아까부터 죽여 너무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못할 수가 있지 딜러를 나보다 못하면 죽어야지 아 렉 걸렸다 나 렉 걸렸다 안움직여 사면 안움직여 이겼어 이거 아 망치 아 죽었다 루시우 먼저 죽여 루시우 먼저 루시우 피 아까 없었는데 아이고 아 루시우 개피인데 서방이 살아 있지 않아 나 루시우 피해 아니 한 명이 포커싱을 안해줘 왜 이렇게 해 아 나 잠들었어 이거 한 명이 포커싱을 해주면 분명히 잡는 건데 우리 딜러가 하나가 바보라서 그렇지 이렇게 벽 타면 돼 서방아 저 그냥 스페이스 누르면 되고 앞으로 누르거나 뒤로 누르거나 나 힐 가능? 응 응 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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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싱해 루시우 들어왔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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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뭐 좀 뭐 있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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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서방이 너 막타쳤지 내가 분명히 때리고 있었는데 이걸 이겼어 어이가 없다 이긴 것도 신기하다 내 여보 나가죠 응 잘못 눌러가지고 아 근데 서방이니 못 나간다 이겼으니까 서방이니 개구리로 바꿨어 아 저걸로 바꿨다는 거였구나 아까 아 저걸로 바꿨다는 거였구나 아까 개구리 졸귀 아니 갑자기 뭐가 포커싱하다가 포커싱이 안 돼 너 닮았어 나 닮았다고? 응 누나 아니다 말해봐 누나 윈스턴 닮았어 고마워 이제는 대놓고 윈스턴 닮았대 내 그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나? 아유 근육질이지 서방이니 못 받나나 맨날 별눈한테 맞을걸요? 만약에 절대 안 절대 안 만난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 옆에 있었으면 벌써 뒤졌어 절대 안 만나 건빵 바랄지마 내 입을 다졌잖아 오빠가 열심히 핥아 딱 이 시간에 할래 시간을 재니? 아니 근데 이번 판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겼지? 나는 이길 줄도 몰랐는데 난 질 줄 알았는데 나도 이길 줄 몰랐는데 나도 이길 줄 몰랐다 솔직하게 니가 윈스턴 귀엽.. 윈스턴 닮았다고 하니까 윈스턴 해야겠다 흐흐흫 나 탱.. 아 저거 흐흐흐흫 귀여운데? 귀여운데? 자리아 자리아는 안 지키는 이게 안 지키는데 추천이 신유가 제 신유 아니었어요 자리아 아 그럼 메이만 그거였나? 그런거 같은데 아 아니야 저 신유랑 대진이 맞아 아까 봤던 애야 그래요? 응 아이디가 똑같은데? 아까.. 저기야 아까 봤던 애야 아니야 리아 아까 자리아지 리아이였어요 리아 아 그래? 리아가 자리아였는데 쟤.. 쟤는 어디서 봤지? 하이튼 우리 딜러가 똥이었다 그것만은 말할 수 있어 죄송해요 똥이어서 아닌데요? 똥인데요? 초딩 건빵아 거기 똥 안먹냐? 똥 먹고 또 핥아줘 먹었어 이번에 베개가세 베개로 그러면 이 쟤 아마 반 죽도록 맞을텐데? 괜찮겠어? 아 맞는데 와.. 셀인데 인성보수 학대하는거 보고 야 맞을짓했으면 맞아야지 아 학대하는거부터 어? 사랑의 맵 몰라 사랑의 맵? 사랑의 맵이 반죽음이에요? 내가 언제 반죽인다 그랬어 그냥 맞는다 그랬지 반죽인다 했어요 반죽인다 했잖아요 그쳐서 막내 들었죠 반죽인다 그랬잖아 아 내가 그랬어? 인성 나왔네? 나도 모르게 흐흫 흐흫 역시 인성몰락 인성몰락 충전할만한 자리가 없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 공판 근데 이번 판 좀 재밌었다 두 판이 근데 별누나 블로그 언제 써요? 근데 대체 이렇게 게임 계속하는데? 지금 쓰고 있어 그 쓰고 있는 걸 게임하면서 게임 타임 빼고 했으면 벌써 블로그 다 썼을 것 같아 한두 개는 이미 다 썼지 게임 안 했으면 게임을 할 때는 게임에 집중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게임은 늘 집중해 있어 게임엔 늘 집중해 있어 아 그거 하긴 뭐 맞든 말이 한데 근데 일을 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고 게임할 때는 게임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런 적 없어 그래서 밀렸구나 그래서 한 몇 년치 밀린 거 맨날 드라마 보고 있어 블로그 쓰면서 그래서 어 한 시간에 한 두 줄 써 드라마 보느라고 내일은 부부의 세계 봐야지 누나한테 일 맡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알까? 누나가 맨날 이렇게 짭짓하면서 블로그 느꼈었다는 걸? 괜찮네 그나마 아예 그지같이 쓰는 애들보다 나으니까 막 몇 줄 쓰고 끝!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누나가 그만큼 정성에 들인만큼 그만큼 빠르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일이 안 밀리고 지금쯤에 열심히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아 지금 아 그럴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썼어 또 또 그걸 뭐하러 열심히 써 거기를 그니까 몇 줄 쓰고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그래야겠다 대충 해야겠다 짤이나 갖다 붙이고 빨아버려 짤 붙이래 짤 붙이래 짤 붙이래 짤 찾는 게 더 힘들겠다 나 할 줄도 몰라 어디서 찾는지 모른다고 아 근데 하이퀸님도 안 보이고 아 띄할 사람 없어서 외롭구나 아니 하면 혼자 할 수 있는데 지겨워서 금방 또 금방 끄고 어떻게 집에 가야나 말아야나 고민하고 응 그니까 누나 이참에 디아블로 가 타자니까 치다 내 스타일 아니야 내일은 집에서 꼭 쉬어야지 내일이네 오늘이지 정확하게는 아 누나 오늘 그거 블로그 쓴다 해가지고 아 블로그 또 신비야 또 오늘 엉먹 수 없겠네 이 생각하고 좀 보고 칠한다고 아 뭐라고? 나 블로그 쓰니까 방송 안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 맨날 블로그 쓰는데 머리 새삼스럽게 그러니깐요 그래놓고서 쉐임하면서 방송할 줄 몰라요 전에도 이랬는데 매일 이러잖아 아니 일이 많다 해가지고 쉬는 날 아 어 그거는 너무 심각할 때 근데 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걔네도 출근 안하잖아 검사하는 애들 그니까 좀 살짝 밀리면서 하는 거지 주말에는 아 하이툰님 있었으면 하이툰님 탱크로 집어넣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게 하이툰님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편했을텐데 하이툰님이 있고 하이툰님까지 있었으면 거의 원년멤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그럼 게임 끝났지 게임 터져있죠 우리 지금 연패돼가지고 멘탈 다 터져가지고 하하하하 아니야 뿌닌 골드야 저도 골드에요 난 실버잖아 나도 골드인데? 아니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힐러 포지션이 지금 다 겹치잖아 아 맞아 아 맞아 뿌닌은 몽이라 밖에 못해 문제가 뭐냐 힐러 포지션 다 겹쳐가지고 난리나 이제 메르시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나 같이 심지어 하이툰님도 메르시 포지션이잖아 원래 주피가 그래서 메르시 못하게 하느라고 탱 시키는 거잖아 인성놀란 내가 시켰냐? 어? 자기가 알아서 한 거야 인성놀란 어? 배째 배째 근데 안아들면 난리칠 거면서 씨 아이씨 내가? 어? 단체로 안돼 안돼 이럴 거면서 아 누나가 안아가 되겠다 한순간 나랑 그냥 집에 가있지 말릴 수는 없고 집에 조용히 가 있을게 그냥 그냥 방송을 구기해야지 아 아 근데 하긴 원큐님은 다 잘하니까 같이 겹쳐도 뭔가 되긴 되겠다 원큐님? 근데 원큐님은 힐러가 더 그거 하는 거 같던데 아니 근데 다른 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맞춰주는 거야 그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자기가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 양학될까봐 응 하지만 하다가 열받으면 딜러 잡는다는 거 그리고 막 자꾸 힘들다 그러잖아 네 그럼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혼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그리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막 하세요 그러면 딜하잖아 나도 솔직히 빡치면 저기 탱크로 넘어가는데 딜러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딜러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빡치면 나도 탱크 넘어가 있는데 어느 순간 원래 탱크 주픽이다 보니까 아 그 진짜 이게 하이투님하고 뽕님이랑 뽕님이랑 누나랑 제일 많이 겹치네 포지션이 응 할 게 없어 우리가 그렇다고 셋 다 에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셋 다 에임이 그지니까 에임이야 뭐 연습하면 되지 근데 하이툰인데 에임 안 죽겠는데 하이툰인데 하이툰인데 에임 안 죽겠는데 아니야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왠 줄 알아? 내가 작년에 몇 달 동안 에임 연습을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먼저 뻔했는데 그때 아침부터 그때 달렸을 때 있잖아 하이툰님이랑 응 누나 응 얘기 듣고 있어 그때 디아블로 하고 나서 오버워치 했거든요 너무 디아블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와 하이툰님 자리야 겐지 잡는 겐지 벼 타는 거 보고 못 잡는 거 보고 하이툰님도 그니까 에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니까 그니까 메르시랑 모이라 하는 거지 근데 모이라도 오는 것도 에임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전혀 그냥 이렇게 손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맞춰져 오히려 에임이 더 필요 없는 건 그거 아닌가? 브리기테? 아 브리기테는 에임 필요한데 찍어야 되잖아 어떤 거 앞에 라인 있다 도끼 찍어야 되잖아 그거 에임 있어야 돼 힐 하는 거랑 힐 맞추고 가야 되잖아 브리기테 겁나 어려운 캐릭이야 라인 돼 라인 돼 우리 라인도 뒤지겠어 아니 힐이 못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가 힐이 안 되는 데지 쟤 라인 뒤질 줄 알았다 내가 우와 시메이트라 있네 아 진짜? 에 포탑 안에 깔아 놨어 적진 안으로 아 거점 안으로 깔아 놔 가지고 이거 들어갈 때 싸움 조심해야 돼 죽었다 너무 직진 타 가지고 죽었다 아 아 우리 힐러가 에쉬 잘하네 아 에쉬가 라인 반명만 아니면 1대1로 싸워서 이기는데 망 켜 아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아 죽을 뻔했다 빠졌어 ㅋㅋ 아 에쉬 2층에 있어 아 에쉬 2층에 있어 아 에쉬 2층에 있어 아 에쉬라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나가질 못하네 애쉬가 완전 프리딜인가 보다 애쉬 때리는 소리밖에 안 나 나 왜 저러니? 궁 날렸죠? 에이 된장 어깨빵 소탑 부셔야 되는데 복수했다 드디어 드디어 애쉬에게 복수했다 어 나 돌았어 내가 돌았어 이거 왜? 아니 상대가 다 일로 보길래 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아 기다려서 바로 궁궜군요 아야 아파 어씨 뭐야 이씨 와 겁나 아파 애쉬 길이 장난없다 애쉬 잡았고 어 아 아 아 아 아프다 우리 애들 아프다 와 지진다 지지 아주 그냥 레이저 지진다 나이스 서방이 있네 잡아줬네 안아 잡혔네 서방에도 죽었는데 라인한테 우리 라인도 죽었다 와 와 쟤한테 못 이기네 얘한테 못 이겨 지금 와 진짜 열받네 너무 아프다 애들 너무 아파요 누구 내용이야? 누구 내용이야? 누구 내용이야? 어디요? 저 자리아는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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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볼 땐 아나 있어야 할 것 같아 이거 나이스 우리 아나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아 그러니깐요 아나가 있으면 좋긴 한데 아니면 서방이가 딜이나 탱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애가 힐 하면 되니까 대부분 요즘 아나 유저라서 아 와 이게 잔다고? 아 죽여 죽여 서방아 죽여 죽여 잘한다 정면에 싸우냐 바보야 정면에 싸우냐 바보야 존나 아프네 어 겁나 아파 서방님도 루티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 빼라고 뭐하게 다 말하기 애매하다 나 피.. 나 피 없어 피 없어 어 나 빠질.. 나 빠질 때 빠져요 이거 이거 마카야 이거 무서워 서방님도 가지마 어이씨 걸렸다 내가 피겐 복구 시켜주지 아 조심해 조심해 힐.. 너 지금 힐 벤이야 힐 벤 힐 벤 일단 앞에서 깔짝 때리면 안 돼 와 와 이게 안에 있어야 돼 힐이 힐 양이 안 돼 와 뒤에서 애쉬 뒤돌았어 우리 겐지가 그냥 전면 싸움만 도와주고 죽 싸움을 안 해주네 아 우리 겐지가 그냥 전면 싸움만 도와주고 죽 싸움을 안 해주네 아 우리 열 쌌다 이건 왕 하아 와 와 솔더로 애쉬 잡아 주고 뭔가 하는데 와 라인이 돌킹툴만 아니면 이거 할만한데 안하냐 하하하하하하 소즈가 미친 듯이 잘 풀어줘서 라인 돌킹운거 잡아주거나 아니면 저거 뭐야? 우리 딜러.. 저 딜러 하나가 애매하다 근데 얘가 뭐라 할까? 전면.. 그니까 뒤에를.. 딜을 잡아주면서 싸우는게 아니고 전면을 그냥 싸워줘 그냥 그게 렉이니.. 그래서 이게 흰싸움이 너무 딸려 아 서방인은 그냥 루시오 하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거.. 루시오해 루시오.. 그게 더 잘해 너는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루시오 잘하는데 뭐.. 뺄 필요 없지 내가 보다 이거 상대의 힘의 포토폭을 거 같네 100% 머리 쥐어 뜯고 싶다 머리 잡아 뜯고 싶어 나 한 번만 잡아도 돼? 머리한 번만 잡아보자 머리 한 번만 잡아보자 머리 한 번만 잡아보자 ibile stance 냉네 머리 한 번만 잡아보자 이놈아 여기서 두피 있잖아 두피 피해 어? 두피 피해 1인데? 이 속도! 이 속도! 이 속도! 아 빨리 아줍지 다시 다시 힐로 바꿔줘 아니 아나가 있어가지고 근처에 바로 앞에 아이고! 이거 아나 있어서 아나 빨리 잡혀있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이속 켜달라는 거야 엔딩이야 아이고 서방이 없어서 힘들어 나 힐이 없다 왔다 왔다 역시 빠르다 루시우라 아 쟤 왜 죽었어? 쟤 툭하면 죽네 아주 그냥 아이씨 겐지 필 뒤로 먹으면 돈은거 같은데? 뒤에 라인 있다 겐지 여기 있었는데? 겐지 여기 있었는데? 아이고 겐지 안 죽는다 야이씨 아우 겐지는 데리고 가야지 겐지는 내가 데리고 간다 흐흑 와 많이 뻗쳤어 이길 수 있어 이거 싸움 이길 수 있어 나 포탑 깔아 나가자 빨래야 응 싸움 유리해 아이씨 아이씨 뭐이 점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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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이렇지롱. 밥 조심. 아 뭐야? 밥 아직도 있었어? 아 못 봤네. 아 이게 왜 돌귀를 막아 소리도 안들렸는데 아이고 우리 탱 죽었어 탱 다 죽었어 가자 돼지야 에라이씨 아오 국날렸어 아 국날렸어 조금 더 버텨볼라 그랬는데 이왕 잡혀있는거 아이고 한 번 죽으니 계속 죽네 돌조 해야겠다 안되겠다 아이고 다 죽네 다 죽어 뭐랄까 힌잡이 한 번에 밀려 다 죽어 빠져 빠져 2층 라인 있었는거 봤죠 아 여기까지야 이제 거기서 지금 다 밀렸어 아 밥까지 왔어요 뒤에 밥 있어 갱기대끼 나한테 1인공 쓰네 아이고 빻대가리 빻대가리 아 잠들었다 죽었다 돼지가 튕겨내기하고 있는데 쏴가지고 내가 그거에 죽었어 튕겨내기에 썩을놈 이씨 아니 라인아 뭐하냐 우리 편이 팀킬해 짜증나요 진짜 이씨 힐러주고 힐 힐이야 힐 아 안돼 아오 국 진짜 빨리 돈다 둠피가 2층 잡으러 간거 하루에 갱이 걸린다 한나절이다 한나절 끝 아휴 아 너무 못하네 우리 둠피니 1인 그냥 1인분만 해도 되는데 와 그냥 종이 올라가고 뒤돌은게 하나도 없어 내가 뒤돌아 오히려 어 그래도 1700점이다 아니 원래 쏠뷰가 뒤돌은 캐릭터가 아니고 앞에서 증명상으로 같이 해주는게 맞는데 라인은 너무 돌진가니까 흰쌈도 안되고 윈스턴으로 바꾸고 바로 졌어 다른 걸로 바꾸겠어 이번엔 뭐를 할까 일단 역시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 나 로드.. 아까 나 근데 라인한테 돌진다는거 좀 어이가 없는데 그 돌진만 안당했으면 마은거였는데 아 와 다려 상대 라인도 웃긴거 아니야 상대 라인도 돌진 많이 가니까 망치가 어우 나 똥 싸고 올게 안돼요 하다 3분컷 3분컷 3분컷? 3분컷? 3분컷이래 저 하루 제일 똥 싸네 쟤네 진짜 내가 볼 땐 중지해야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10분 넘게 걸려 나 그럼 한대 피고 올게요 응 카즈 4분컷 30분컷 5분컷 5분컷 9분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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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지. 어 자리야 그 동그라미가 있든 말든 때리고 있지. 튕겨내기는 몇 초야? 그거. 몰라요? 한 3초 갈려나? 3초? 3초 정도? 2초에서 3초 정도 간 것 같은데? 플랜저에서 한번 봐야겠다. 한 2초 정도 되겠다. 풀타임은 한 7초. 1초 정도? 2초 정도? 2초 정도? 2초 정도? 근데 딜프창은 이게 좋은 게 상대가 죽이면 상대가 죽이면 풀타임이 없어지군요. 사방인님 오셨네? 왜? 이번 여름 큰일 났대. 왜? 티베트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이 우리나라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겁나 높다 이거죠. 역대급일 거래. 진짜? 아니 맨날 역대급이야. 웃기는게. 그래서 세븐당. 그래서 세븐당. 그래서 세븐당. 5초. 8초네. 재사용시간. 아 여긴 지금도다. 너무 싫어. 전 대구쪽인데요. 집 근처가. 어휴. 어휴. 이거 괜지 왼쪽이랑 오른쪽이 차이가 뭐냐. 우클링은 자클릭이요? 응. 우클릭은. 우클릭은. 자클릭은 그냥 포창이 세발씩 날라가는거고. 우클릭은 한 번에. 아 세발씩이라서 아프구나. 우클릭은 한 번에 세개씩 날린거기 때문에. 근접에서 때리면 이게 다 맞는거 생각하면 되요. 아 여러 명 때릴때 이거 쓰는거구나. 아니요. 근접딜 할 때. 이게 퍼지는데? 네? 두명씩 맞잖아 지금. 오른쪽 누르니까 퍼져.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일로 와보세요. 가까이 와봐. 가까이. 뭐지. 가까이에서 헤드 때리고 근접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피가 한칸밖에. 아주 조금밖에 안남아요. 이게 겁나 센데? 자클릭이? 아니에요. 우클릭이 더 강해요. 아닌.. 아닌거 같은데? 이게. 좌클릭은 멀리서 때리는거지. 아 멀리서 때릴 때 이거 쓰는거야? 네.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스킬이 근접에서 때리는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아. 가까이. 가까이 근접. 그리고 이건 동시에 가능해요. 아 이게 이렇게 칼질하는거구나. 아 겐지 스킬이 이런거구나. 이러면서 또 블로그 안썼지. 오예. 오늘 안에 쓰나? 오늘 안에 쓰겠어요. 벌써 2시 반인데? 뭐야 서방이님 딜로 했어? 응. 아 그럼 얘기를 하지. 내가 힐러러 갈텐데. 나. 아 안하게? 아나를 하던. 안가면 탱커도 뭐 상관없고? 뭐 탱커야 뭐 점수 떨고도 어떻게. 왜 원래 서방이는 딜러야. 아니구나. 아 그래요? 햄찌지? 원래 햄찌지. 어. 맞다. 쟤 햄찌지. 근데 햄찌 못하잖아. 아닌데? 혹시 개잘하는데요? 아니 지금 못하잖아. 왜 이렇게 극딜러. 미친. 그 못한다는게 그 못한다는 뜻이 아닌데. 그니까 극딜렀네 애가. 결론자가 무슨 말만 하면. 하하핫. 다 안좋게 들려.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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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핫. 너 애가 왜 그러니? 다리 아프지 빨리와.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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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이렇게 퍼져있어야 돼? 나 살았으면 좋았는데 우리 힐러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안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게임 또 깨지는 줄 오고 있었어 내가 나 가요 네 살아 주심 살아 주심 트랫 몰았어요 응 났어 다 따로 오네 내가 피해를 돕고 싶어서 아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는대 나가 뒤졌대 라임 궁 봤더니 나가 뒤졌대 오지 말라고 썼는데 진짜 안 오네 아이씨 성공했네 뒤로 돌았다 그냥 어후 아라 한대가 안 맞혔다 사라짝 있네? 사라짝 있네? 트레온다 트레온다 트레옥 있네? 오리사 생돼 낙서.. 뭐야? 오리사 생돼 이상한데? 트레온다 아 얘가 힐팩 먹었네? 뭐지 내 힐팩에 서있었는데? 사라 사라졌다 사라졌다 뒤에 파라 둘거야 뒤에 파라 사라졌다 나 분명히 말했는데? 재웠네 오리사 뭐해? 쟤네 오리사 뭐해? 오리사 초밥 우리 좌탄 뭐해? 파라 어딨어요 파라? 저기 앞에 정면에 있어 상대 오리사 던지는데 이거? 쟤 놀고 있어 진짜 놀고 있어 그램만 던지고 놀고 있는데? 쟤 뭐하는 애야? 쟤 뭐하는 애야? 쟤 뭐하는 애야? 호그 있다 호그 2층 호그 2층 돈다 파라 돈다 파라 왼쪽? 프레는 이쪽에 있고 정확히 그리고 $3 패스 회복 네? 아이고 자리에 죽었네? dévelop 해도 그냥 궁을 쓸걸 궁을 아껴다 궁 2 이걸로 궁 2개는 찾겠다 아이씨 아이고 다 죽네 아 궁을 안 썼는데 아니 근데 왜 자꾸 이상하게 짤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아니 상대 저렇게 대놓고 던지는 건데 이상하게 계속 짤려요 근데도 진다 뭐가 문제야 이거 한 명씩 왜 짤려 근데 서방인이 왜 딜러하고 나서 말이 없어? 몰라 아나가 포기를 했다 아 근데 이거 웃긴 게 뭐냐면 대놓고 타는 대로 한 번씩 봐야 하는데 다 이상한데 오그락 걸려가지고 어 걔네 도는 걸 못 잡았어 다 순간이동 타러 갈 거지? 내가 볼 땐 안 타는 게 나을 거 같은 느낌인데 오 그거 이쁘다 나 주라 소방인 저 빨리 못 가면 낙타 당하는 거 알죠 우리 아하하하하하 끔찍하다 씨 가는 척하고? 애들 앞에 안 보이는데? 애들 앞에 안 보이는데? 느낌 세한데? 쟤는 호그 낙사했다 쟤 다 2층에 있는데? 트레 트레 2층 트레 일단 가자 위로 올라가자 뭐야 서방이 죽을 뻔 했네? 응 계속 힐하고 있어 절사 죽었네 포탑 있어 내가 2층 올라올 수 있겠어요? 뭐요? 어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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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네 지금 탱도 힐을 줘야 되는데 탱 피 없어 아이고 죽었다 폴비 돼 폴비 돼 야 아까 걔 아니야? 아 맞아 걔 걸? 걔네 폴비 돼 폴비 돼 어 죽였다 폴비 돼 쟤나 한 명 던진다 그냥 대놓고 아니 탱 하나가 던지는데 우리 왜 우리 잘 잘할 수 있지? 아니 이거 내가 왜 지는 거면 나 힐 뒤에 힐 줘 나 이미 많이 갔어가지고 포탑 먼저 부셔야 돼 거점부터 먹는 게 나을걸요? 애들이 포탑을 안 부셔 와우 너 여기서 뭐해? 아니 저기 겉점이 종 포탑이 아니여가지고 쟤가 완전히 던지는 건 아니네 뒤졌어 쟤한테 저 탱이 혼자 완전히 던지는 건 아니야 그냥 못하는 거 아니야? 저런 적 있었는데 너 왜 이렇게 던지니 했더니 던지는 게 아니었었어 그냥 못하는 거였지 그냥 못하는 거였지 불쌍해 걷 좀 먹어 아 죽었다 야 우리 팀이 뭔가 야 우리 팀이 뭔가 우리 팀이 뭔가 우리 팀이 너무 좋아 개 죽여 서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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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나 뒤로 못 빼요? 전멸 쓰면서? 어 뭐 전멸을 먼저 써버려서 못해 나가면서 전멸 써서 없어 저거 쟤 걔 대기 타고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에서 대기 타고 있어요 응 다 보여 대기 타는 거 그냥 뭉쳐요 그냥 뭉치면 돼 내가 피해 못 못구 시켜주지 내가 그대 들을 방패하네 owned 내가 그대 들을 방패라 내 난 그대 들을 방패하네 그대 저게 난 그대 저게 넓 나는 그대 나는 그대 그대 지금 나 난 그대 아 나 죽었어 조심해 어휴 힘들다 아니 이거 웃긴 거 보면 우리 팀도 리트봉 스스로 꼬인다니까? 이게 원래 꿀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꼬아놨어 우리 팀끼리 그냥 팀이 꼬아놨어 쟤네는 왜 싸워? 몰라요 뭐라고 하는거야? 대놓고 던진다고 얘기를 했나봐 아 같이 던지고 있다고? 그럼 두 명이 던지는거야? 예 지금 저긴 두 명 던지고 근데 너 우리가 개발렸었어 아까 아니 우리가 솔직히 리트봉 꼬아놨어 그냥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 팀이 말린거야 솔직히 리스퍼랑 안 꼬였으면 우리 이렇게 안 지은 건데 아까 그것도 그냥 완막이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잘했는데 뭔가 말이 많았나봐 상대가 전복까지 던지진 않았거든 대놓고 근데 왜 던지지? 난 진짜 저런 거 이해를 못하겠네 뭐랬죠 뭐 말이 많았겠죠 뭐 괜히 열봐서 던진 애들도 있긴 하던데 정치질 해가지고 니가 잘했어야지 이러면 바로 던지던데 열받아서 아니면 희연나게 뭐지 그냥 던질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 서방이 다리 아픈데 열일하네 쟤는 왜 마이크 안 하냐 근데 몰라요? 있는데 얘기했었어? 전혀 말이 없으신데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아 뭐 파괴만이? 왜 말이 없니 근데 파라 있어요 어? 아 또 파라 있네 아 지긋지긋해 너가 그거 들고 오면 파라 들고 오네 쟤 부인다 어 다리 아프네 이용하네 저 나쁜놈이 어이씨 파라야 내가 받을 수 있어 나 A씨야 어? 야 뭐지? 뭐지 파라를 잡는데 쟤? 어? 어? 우리 서방이 무시하지 말아야겠네 파라도 잡는데 트랙 계속 왔다갔다 한다 얘네 응 시메틀 나왔어 아 그래? 절로 가 있어야지 근데 게임 안 하는거 같은데? 어 포기했나 열받아서? 트랙 계속 뒤돌아요 응 아나 쪽 지점으로 돌았어 응 티메틀 샀다 여기 왔다 나 뒤에 힐 한 번만 힐을 따라다녀? 아 어? 죽었어? 아 내가 포탄 소리 못 듣나? 포탄 소리 분명히 들렀을건데 이거 파란 소리 다 들렸는데 네 네 소일리 그냥 갈게요 와 겁나 힐하는데 피가 안 차 애들 왜 이렇게 못 잡냐 황비 앞에 어딨어요? 2층에 있는거 같은데? 아 아 궁 날렸다 궁 날렸어 황비에 로도구 뭐야? 구경해? 아 못봤는데? 대놓고 구경하던데요? 아 진짜? 네 아 심해라 1대1중인데 구경해 너무 웃기다 나 쟤네 근데 그거 그거 신고해야겠다 얘네 쟤네 탱커 누구누구지? 저 앞에 있는 애들이지 부산하고 20 이거 얘네 신고해요 그냥 둘 다야? 쟤네 이거 던진다고 쟤네 신고해야돼요 팀 맘만나기 하나 해놔야겠다 내가 혹시 모르니까 나는 아까 패명 해놔가지고 전반 애들 내가 해놨어 내가 해놨어 뭘 꿈을AAAA 뭐 저의 까자 꺼지래 ㅋㅋㅋㅋ 나 서방이니 시메트라 해가지고 아까 포터타 건널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greff 말이 너무 많대 닥치라는데 블리자드가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 야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ㅋㅋ 근데 포탑 어딨어요? 아 2층 끝에요 아나 죽었어 지금 뒤에서 계속 걔 온다 태탑이 위층에 있네 위층에 죽을뻔했다 와 힐 겁나 잘 준다 쟤 2층에서 아 진짜 애들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힐러들 2층에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머리 땋였네 힐러들한테 이거 힐러들 나 따라할 수 있겠어요 혹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아니 아니 나만 좀 잡아 나 2층 내가 정리해 줄게 나가지 못해 나가지를 이거 봐 아나 계속 죽잖아 아니 포탑 정리하려고 뒤에서 그래프 한다니까 포그가 지금 숨어서 그래프해 저 잡을 수 있어 서방인님 이거 봐 또 있네 아 진짜 야 나가질 못한다 이거 쟤 잡아줘야 돼 다시 앞으로 갔어? 계속 우리 못 나오게 힐러 아니 같이 다니면 되지 나가지를 못한 거야 나가지를 아나가 세 번이나 죽었어 서방인님 그거 리퍼해 주실래요 그냥? 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내가 어 내가 풀 줄 할게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 주실거 넓은 세번째 넓은 세번째 넓은 세번째 넓은 세번째 자꾸 혼자 가 애들이 아나 아나까지 오면 돼 아나까지 오면 돼 됐어 됐어 그래도 많이 잘랐다 두명 잘랐어 쟤가 던진다 하도 그러니까 일부러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씨 아씨 이겼네 탱 둘이 영상에서 구경한대 아 근데도 힘들었어 탱 둘이 안 하는데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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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이래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같이 안 다녀서 그래 다 따로 다녀 아 막판이다 이거 같이 다녔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는데 솔직히 힘들다 힘들어 어? 짜유짜유 보여줘 짜유짜유 나 막판이에요? 어? 막판이에요? 무슨 막판? 아니 마지막이라며 누가? 나 마지막이라며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래? 뭐가? 누나가 그냥 마지막이라 얘기했어요 그냥 뭐 말을 안 하고 그냥 마지막이다 이래갖고 어? 뭔 말이야? 아니 우리도 알고싶어 언제? 방금 오히려 궁 나오면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이거 아 그 마지막? 마지막에 나온 거라고 마지막 게임 때 한 거라고 아 영장전 때? 어 아 저거 그 아 저거 하면 보고 아 마지막이다 아 그때 한 거네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지막이라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게 막판이야 딱 봐도 마지막이잖아 애들 다 죽을 때 아니 우리는 그냥 막판인 줄 알았지 마지막 싸움 할 때야 저거 이거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죠? 서방님 아 나는 순간적으로 뭔 말 하나 했어 니네 아니 설명을 해줬어야지 원래 아줌마들이 안 먹을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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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이 안 먹을 거 같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나중에 나이 먹잖아? 하하하하 에웅 울보 찌질이 돼 하하하하 남자들이 그렇게 나이 먹으면 잘 운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라마 보고 울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중에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눈물 찔끔 흘리면서 하하하하 아 너무 아름다워 이럴지도 모른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 안 왔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고 보자니 하하하하 누나 이제 정신휘할 수 있어. 나 탱크로 넘어갔어. 응. 두고보자. 이제 못하면 서방이니 욕 어질라게 된거냐. 아 딜러 뭐함. 욕하는 순간 한조 간다. 아 잘못했어. 알았어. 너 한조 가. 나 안할게. 그건 패착팀이지. 나 탈결 내줬지더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야 그냥 거기 집에서 나오지마. 목초 아까우니까. 뭐하지? 아 근데 맥크릇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맥크릇만 있었으면 재밌게 놀았어. 나도 메르시 있었으면 행복하긴 했어. 나도 맥크릇이었으면 행복하긴 했어. 이렇게 욕 안하면서 게임한다고요. 그저 아니 누나 메르시 하면서부터 이미 욕을 언제부터 했는데 메르시 입에서 욕해 놓고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보는구나. 원래 정치인들이 그러잖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매년에 언제 출발하려고요? 나 대통령에서 다 죽일 건데. 일단. 일단. 딜러단 탱은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힐러 떨어지면 힐러단은 답이 안 보여. 그 뭐시겠냐. 그거 뭐지? 그 일제시대 때. 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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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신한 애들을 뭐라고 부르더라? 매국노. 아 매국노. 매국노부터 처단한 다음에. 네. 다. 몰수해. 재산을. 완용이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씨를 말려줘야지. 사형을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죽여야겠어. 일단은 다 죽여. 미국도 아직 사형 제도가 있나? 어. 걔네 정기로 죽이잖아. 걔네는. 그쵸. 우리도 그냥 정기로 죽이지. 이참에. 이참에. 웬만한 좋아. 그런 사이콜.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운호 파이너스 그냥. 사용시켜서 깔끔하게 죽이냐. 일단. 매국노부터 처단하고. 재산을 몰수한 다음에. 아니. 근데 솔직히. 중국이랑. 아 좀. 나 말 좀 하자. 씨. 씨. 중국이랑 미국은. 땅덩어리가 큽니다. 인구가 많잖아요. 응응응. 그래서 사형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안 끼는 거야. 이상하지. 아니. 근데 서울에는. 서울에는 너무 폭발적으로 많잖아. 그건 서울도 있고. 인구가 없는 것은 아니야. 보면은. 항상 아파트 짓고 있더만. 어딜 가도. 그것은 돈이. 남아 돈이니까. 이제 없을 수 있는 거죠. 허구는 아파트가. 천지 삐깔이여. 아파트 값은 근데 많이 안 떨어지잖아. 맞아.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나. 서울 살 때까지만 해도. 나 20대 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값이 2억 3억이었거든. 지금 20억이야. 그때 사놓지. 10년 만에 10배 뛰었어. 그때 사놓지. 아 근데 그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주변에서. 아파트 하나 사놓으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나는. 집을 갖고 싶지 않았거든. 집을 왜 사는지 이해를 못 했어. 근데 이렇게 뛸 줄은 몰랐지. 누나 딸만 해도 그때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개발. 어 맞아. 우리. 우리 때 재개발 많이 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땅값이 그냥. 청정분식이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사놨어야 돼요. 응. 지금 살려면 진짜 개고생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포기해야지. 네. 로또가. 로또를 한 20번 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아파트 값을 거예요. 관리도 없대. 잠깐 사서 잠깐 빼야돼. 그냥. 뭐. 뭐 방법 없네. 재벌만 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그냥 진짜 지방 내려서 살던가. 지방 쪽으로. 빠지던가. 지방 가서 살까. 지방 어디 가서 살려고요. 그 어디든. 아니 세종이나 대중도. 괜찮지 않나. 세종씨. 세종씨. 세종씨도 지금 사람 별로 없잖아. 세종가서 거기서. 하나 사가지고. 집 마련해서 산 게 낫지 않나. 차라리. 몰라. 나 일단. 공원이 있으면 좋겠어. 겁나 큰 공원. 집 근처에. 그래도 잘 안가. 가. 가. 나 별이랑 맨날. 집 앞에 공원 가잖아. 옛날? 알았어 알았어. 이틀에 한 번. 요만칠 안 갔지. 문명한다고. 오늘 갔어. 아니. 문명할 때는 거의 갈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거. 그건 이틀 동안 못 가. 그거는. 일단 밤낮 바뀌니까. 야. 문명을 하자마자. 바로 못 갔어. 응. 별이한테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별이가 하루종일 끙끙 알아가지고. 빡쳐가지고. 나. 다리 위에서 맨날 자잖아. 아니. 내. 내 팔에서 자. 아. 여기 다리? 아니. 진짜 문명하고 있을 때. 별이가 나 빤히 쳐다봐. 언제끄나. 어. 진짜 계속. 한. 한 시간 넘게. 나 쳐다보고 있던데? 아. 한 시간이 아닌가? 내가 그 시간 모르잖아. 그 게임하고 있을 때는. 꺼야. 내일. 솔직할 건데. 어. 혹시 별이가 몇 시간 동안 나 쳐다본 건가? 몰라요. 우리 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응. 아니. 나는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몇 시간 더 지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별이가 진짜 옆에서 쳐다보면서 울고 있더라고. 별이가 진짜 옆에서 쳐다보면서 울고 있더라고. 빨리 꺼야 내일 산책 갈텐데. 응. 또 안 끄는구나. 그놈의 문명이 뭔지. 엄청 울어. 엄청 울어. 아. 사실 아니다. 응? 그날 문명은 끝나는 건데. 응. 악마의 게임. 차마 누나가 일을 하니까. 내가 컴퓨터로 부시라는 소리를 못하겠는데. 마우스는 부셔도 되잖아. 솔직하게. 마우스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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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없어. 아니. 어차피 다음날에 살 수 있잖아. 편의점 가서 마우스 살 수 있잖아. 아. 게이밍 마우스 사야죠. 게임이 하지 말라. 그치. 이게. 이거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게임은 하지 말고. 얘 일만 해라 이거지. 안 돼. 이제 소처럼 사는 것도 지겨워. 아니. 나는. 가을 쏘인데. 왜 이렇게 일이 힘든. 많은가. 가을 쏘는 일을 안 하지 않나. 누나가 그거 밀었잖아. 가을 쏘고. 우리. 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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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에 가을에 나올 그렇긴 한데 그게 몇 월이야? 정확하게? 그게 한 한 10월 되면 추수 되지 않나? 아유 망했네 겨울 때는 땅 집어야 한다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 겨울은 안 한다 겨울에 진다 봄 때부터 준비하지 겨울소여야 됐었네 겨울소야 가을소라가지고 개고생이랑 개고생은 다해요 어? 부럽다 누나 7월생이예요? 아니 9월생 응 음력이 7월이야 나 음력이 2월인데 누나가 나랑 생일이 똑같아서 왔나? 며칠이었지? 누나 며칠인데? 니가 먼저 말해 흐흐흐흐 아니 지포 개인기말 보면 되잖아 오픈 안 할거며 어? 고집이 됐대 소태라도 황소고집이야 나는 절대 고집 안 꺾어 그래도 손해 본게 많잖아 작은 자랑은 아니잖아 아니 그런거 있잖아 보험 들으라고 하잖아 절대 안들어 이런거 그래 놓고 막상 보험 만들면 아 깨보험에 아 보험 줄걸 이거 좀 피해하잖아 아니 나 그런 생각 한번도 해본적 없어 한번도 없어요? 어 나 치아보험 들으라고 그런거 많이 했는데 내 치아 안좋거든 근데 그거는 한번 치료했던거는 안되잖아 그거 가입할때 안해주잖아 안해주잖아 그걸 알기때문에 안한거야 보험쪽에 좀 잘 아는사람 있으면 알아서 그거 다 갈아쳐가지고 싸싹싹하고 볶아준대 하여튼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만 그래서 그냥 가입 안했지 그래 어차피 임플란트 하잖아 그 이유 어차피 못써 내 임플란트 해봐서 불편하기만 하고 씹지도 못하더만 아 그래? 어 임플란트 괜히 했어 어 그냥 안할걸 없는게 나아요? 어 없는게 나 뭐 엄청나게 겁나게 잘해가지고 한 몇천번 몇만번 한사람은 잘하겠지 근데 내가 했을때는 그럼 의사가 뭐 뭐 되게 그쪽에서 뭐 어깨에서 잘한다고 막 그렇게 써져있었는데 개뿔 아 나 배틀이 없다 아 이거 정말 꺼야겠다 아 진짜 너무 힘들기만 하던데 이래서 핸드폰으로 방송보기 힘들어 힘든게 없으면 하여튼 그래갖고 별로야 별로 나는 완전 별로야 후회돼 뺄수도 없고 다시 할수도 없고 다시하는거 물어봤더니 500달래더라 다시 빼가지고 나사를 바꿔야되는데 뼈도 이식해야되고 뼈가 자체로 주저앉으니까 계속 뼈가 없어졌으니까 그 뜯느라고 그래서 별로야 난 진짜 그 적극적으로 아무한테도 권하고 싶지 않아 내가 탱하니까 왜 이거 이맵이야 아 이거 하바나 공격 들어가면 트랙 트랙 그걸로 안될텐데 정크로 둘다 너무 약해빠졌어 이게 탁 트인 공간이어가지고 정크로 하면 안돼요 원고리 딜러 하나 있어야되 진짜 도대체 앞에 라인 왔어. 입구에 라인. 뛰어왔어. 자리야 있어요. 라인 누나 어디쯤에 있어요? 아나. 여기 문 앞에 바로 옆에. 아, 갔다 갔다 갔다. 낮아요? 응, 낮아. 나 이거 왼쪽으로, 나 왼쪽으로 줄게. 라인 어디쯤인지 알아요? 이제 못 봤는데? 여기 앞에 있네. 여기 중앙에 있어요, 중앙. 아, 아파. 안 보여. 라인 반피 이거, 라인 반피. 이거 힐 못 받았다. 라인 냈다, 라인 냈다. 끝. 아이고, 뭐야. 아, 둠피구나. 둠피. 잡았지? 이겼어, 이겼어. 주방 빠졌어, 주방. 자방 빠졌다. 힐러 못 따라갔어, 힐러 못 따라갔어. 넌 무리하지마. 지금 하물 아직 못 갔어요? 라인 냈, 라인 냈. 잡았다, 빠지고. 나 죽어내, 나 죽어내. 상대 하나 없어, 이거. 이거 이긴 싸움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쩌면 하물 다 왔다. 어, 나 궁 왜 켜졌지? 라인 피 1. 나 잘못 눌렀어, 궁 켜졌어. 아, 진짜? 그럴 때 있어. 애들 다 죽었어. 서방 있니, 서방 있니, 불 탄다. 어, 서방이 뭐 하고 있는데? 아, 서방이 그거구나, 솔저구나. 김병장 하고 있어, 김병장. 화물 밀고 있어, 열심히. 김병장. 어, 옆에 누가 화물 밀고 있다 했더니만, 아, 쟤는 뭔데 화물 밀고 있지? 이랬는데. 그 사람을 밀고 있어? 쟤는 뭔데 화물 밀고. 어, 암. 왜 쟤 가만히 있지? 했더니만. 조심해. 팔면, 팔면, 팔면. 튀어, 튀어, 튀어. 우리 아노 살려. 아, 죽었어요. 라인 피 1. 라인 대피. 라인 대피. 호우. 오, 대박수! 오, 서방이 잘하네. 화물 잘 밀잖아. 면허는 없지만 문장한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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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나 죽어 아씨 끌려가 끌려가서 죽진 않았었는데 힐 해줄 사람이 없었어 메르시 하면 소원이 없겠다 메르시 했으면 이거 죽지도 않았을건데 내가 3명 잡았어 3명 근데 우리 애들 왜 다 죽었어 이겨 이겨 이거 호구밖에 없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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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나왔어 라인 나왔어 라인 조심 망치같은거 망치같은거 했는데 망치 걸림 말 끝나기 못해 진낭이 솔져 궁에도 솔져 궁 피하다가 망치 걸렸어 우리 아나 진짜 잘 산다 절대 안죽는데 아 나 갈고리 왜 빼있냐 아 죽을뻔 했다 아 일하면 안되는데 나 피가 없는데 병장아 병장아 아 안돼 겁나 끌리네 돌진 돌진 돌진에 죽었구나 아 돌진 겁나 아파 망치 죽는 소리 겁나 불쌍해 아이고 상대 망치 겁나 불쌍해 아니 상대 라인 망치 쓴다고 나한테 매척 동안 써있었어 나 때문에 아 아 나 다리야 있음 나 빠져와봐 나 빠져와봐 아 뭐이라 피 1이었는데 못 잡았다 아 아 아 아 도망을 쳤는데 뒤에서 솔져가 때렸어 2층에 솔져가 있더라고 아 아 아 왜 몇 번 죽는 거야 아니 라인이 왜 이래 포이시가니 아니 라인이 왜 이래 포이시가니 이거 2층 싸우면 이겨줘야 돼요 서방이님이 2층 가서 때려 그냥 2층 가서 때려 그냥 아 아 목표야 아 아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나 피 없어 나 죽을 거 같아 아 아니 우리 리그룹이 또 왜 안 돼 아 뭐가 문제야 대체 죽었어 다 아 아니 근데 리그룹을 또 안해요 우리 또 보면 또 이상하게 또 한 명씩 계속 잘려 아 힐 도 별로 못했어 힐이 5천밖에 안 되네 넌 뭐했어 애는 진짜 너 아 잠깐만 서방이님 혹시 힐 좀 힐하고 딜 어떻게 돼요 힐 힐 은도 메달도 못 먹었어요 열심히 합시다 내가 내가 금인데 지금 다 에? 나 트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금인데 지금 다 왜 저 새끼는 왜 저런 말을 해 난 쟤가 금인 줄 알고 야 너나 잘 알아 그래 너 넌 뭐 했냐 그래 넌 뭐 했냐 그래 그 말은 아까 했지 아 했어? 아 했어? 나 꼬마야 아니 근데 솔직히 얘가 정치질 먹기 시작했어 정치질 해 줘야지 딴 꼬마 너무 웃긴다 근데 진짜 키 크잖아 애씨라서 꼬마니였어 상대 뭐해요 좋아? 여기로 돈다 유튜브로 여기로 돈다 여기로 돈다 여기로 돈다 여기로 돈다 여기로 서방이니 이쪽으로 돈다 여기로 돈다 여기로 여기로 서방이니 내 쪽에 그냥 서방이니 내 쪽 바로 와 주지 그냥 서방이 지onic고ницу 여기로cient 한 명같지 너한테 장 Bunner 또 온다 서방이니 혹은 또 와 여기로 거기 있어 너네는 우리가 여기 있을게 여기 있어 사업 répond 잡았다 서업ود 여려 어? 개같은.. 개같은 돌진 진짜.. 아하 돌진.. 봐봐 이거 잤어 자다가 돌진 당했어 그거 어쩔 수 없지 이거 이거.. 또 돌진 걸렸어 애들 아니 이놈이 돌진총한테 왜 자꾸 쳐? 보통 돌진총한테 질 일 없는데? 나 흰사람 도와줄 수 있음? 가자 가자 아이고 끌리는 거 답없다 아 돌진 진짜 못한다 오 서방인님 오 와 솔저 뭐냐 쟤? 솔저 필요한데 겁나 잘 도망가 그 힐팍도 먹었어 우리 오리사도 못하는데 쟤 애쉬도 못한다 다 못해요 지금 뭐해서 가야되는데 큰일이네 이리 오나? 이리 오나? 리브로 또 짤려 궁술대 됐다 일단 리포 2층 솔저는 아직 못 봤는데 나 솔저 다리 밑에 아 나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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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같이 잡았어 이거 나 상대 위치 좀 한 명 얘기해줘요 내가 도는 건 따로 도는 건 잡을 수 있거든요 리포 2층 저기 있다 뒤에 있다 킥 나 거기 리퍼 있어 응 아이고 목표다 아이씨 아 안돼 뭐해 죽은지도 모르고 죽겠다 아이씨 어 라인 잘하네 쟤네 너밖에 없어 아 힐 해줘야 되는데 가서 빨리 아 오자마자 망치야 망할 괜찮아 괜찮아 쟤네 아나는 잘랐는데 애쉬 궁 안쓰나? 애쉬 궁 이제 찬거야? 나 버틸 수 있겠어요? 죽었어요 못 버텨 너무 많아서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가니까 우리 애쉬 다운타트 나가면 애쉬 저거 만나지 않게 하죠 응 애쉬 간나 못한다 진짜 아 안돼 너무 빡세 저 영어로 써져있는 쟤가 애쉬인가? 응 일단 나가자 나 이미 깍쳐가지고 안돼 저거 조금 더 했다가 바꿔 나도 깍쳤어 서방아 니가 좀 해주라 애쉬야 쟤 서방이님 전자 말이 없어지죠 애쉬 이름이 뭐였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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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팀 탓이라고 얘기하네 여기있다 어 찾았어? 어 했어 했어? 그럼 돌린다 어 점수가 이상하네 오늘 몇 시간을 했는데 점수가 더 내려갔네 브론즈 갈래 그냥? 브론즈요? 뭐 상관없어요? 가자 가자 아 잠깐만 서방님 잠깐만 탱커했는데? 상자준대요 내 알지 미친 너 아 이길수도 있지 이길수도 있어 아니 한명은 딜러해줘야지 나는 메인팅 안하는데? 한명은 딜러해줘 너무 빨리 잡힌다 아니야 아니야 탱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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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탱하시다고 얘기 그럼 나 자신간다 똥쟁이 넌 야 니가 똥쟁이지 난 시쟁이고 어린이 입으로 근데 시쟁이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별 놈아 이제는 포기했는데 아예 이제는 그냥 편한 이미지 이제 이제 완전 역전 아줌마 군데 거의 ㅋ 오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충전하니까 4시간 7분 걸리는데 61%짜리가 겁나 오래 걸려요 저도 컴퓨터로만 충전하니까 그냥 꼽아놓고 파워 나갈 때가 됐나? 펜 돌아가는 소리 이상한데? 어 하이투! 하이투 아우씨 왔어요? 하이! 하이! 하이투 아우씨 하이! 이 일 못 가셨나보네 일 갔다 옴? 원래 이 시간 내에 오면 일 갔다 온 건데 아닐걸요? 응 정말이네 아니래 요새 일 없다고 나한테 얘기했었거든 으으음 아 자고 일어났어 내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이상한데 터진다 망하는 거지 그럼 갤갤거려 드르르륵 드르르륵 이런 소리 나는데 파워 새로 사야되나 지인 닮아서 그래 하긴 내가 지금 갤갤거려서 할 말이 없다 우리 어디 아퍼? 아니 기운이 없잖아 피곤해서 어디 아팠으면 좋겠니?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별이 아프지 마세요 그니까 왜 자꾸 점프해요 점프하지 말라고 엄마 몇 번 얘기해요 맨날 높은 데 있고 고양이야? 왼쪽댕아리 왼쪽댕아리 그거 없어요? 뭐 그 애들 올랑내랑 그거 하는 계단있어 아니 의자 옆에 놨둔이잖아요 의자 옆에 있어 그런데도 그런데도 점프해 그런데도 점프해 점프하는 게 편한가? 점프 안에 빡빡빡 내려다니니까 눈에 손을 닮아가지고 아 그런까봐 맨날 그래 뛰어내리는 것도 진짜 지금 이 테이블 높이에서 뛰어내리니까 내가 봤을 때 누나 닮아서 성격을 지켰어 못살아서 그냥 원래 걔는 주인을 잡는다고 하잖아 혈통은 프랑스인데 성격은 한국인이요? 아 이씨 혈통이 어디야? 한국산하고 붙였나봐 하하하하 . 허후. . . . . . 크흐흐흫흫ㅎ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요보익 내자구요? 아 그래서 이거 하나까진 써야돼 이미 발행한거라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왜케 쓰기 싫지? 자꾸 뒤에서부터 쓰게되네? 디아블로 하러 온다는데? 어? 왔다 타이트님 빨리 와요 빨리 오래 빨리 오래 나 탈주 준비하고 있을게 따올이가 기다려요 하이투님 나 언제든지 탈주 준비 돼있어 빨리 PC방 오래 탈주 준비는 두대치고 오늘 하이투님하고 또 달리며 난리나겠다 또 그사람 또 플레임돼가지고 아 골고루거리면서 언제 또 보호판이야 언제 또 아이템 나오냐 아 막 하면 욕하면서 또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 아침까지 달리겠는데 아침까지요? 아 누나도 이참에 별누나도 이참에 대학을 하자니까 피방 안간대 왜요? 몰라 아 빨리 와요 무섭대 아 장난이야 나도 어떻게 3시간밖에 안 남았어 3시간밖에 안 남았대 어 와서 이것만 하고 그냥 가게 나도 집에 아침 척척하고 가려고 장소를 꺼놔가지고 오우 3시에 집에 간대 아니 아니 나 지금 일찍 갈거야 나 돈 없어 이제 돈 아껴야 지금 만원 만오천원 남았는데 아껴야 돼 이거 나 그래서 오늘 오래할 계획이었거든요 원래는 탈툰이 안 온다 하면 나 이거 아침이나 나 갈 때까지만 딱 하고 나 원래 집 갈려있었죠 그냥 첫 차 생기려면 아직 좀 남았잖아 멀었죠 한 2시간 뒤이면 첫 차 생겨요 그니까 네 그래서 딱 남은 시간 것만 이것만 다 쓰고 그냥 집 갈려는 거예요 세지간 남은 거 저를 깐 대치로 갔다 와야지 이외 이외 그때 나 또 더워 이외 손라 검 pert does서 그럴거야 으으 hören 근데 컴무터 소리 왜 저러냐 칭 펑 뭐 걸리는 것처럼 소리나는데 뭐 걸리는 것처럼 소리나는데 어이여 어디서라는SO인지 듣고 와야겠다 감사합니다. 때리니까 안 나. 역시 기계는 때려야 돼. 개발데. 야 진짜 때렸더니 소리 안 난다. 역시. 역시. 기계는 때려야지 마시지. 어? 때리니까 갑자기 소리 안 나네. 그 옛날에 그러잖아. TV 때리면 나온다고. 그건 진짜 옛날 TV. 아니야. 그 컴퓨터는 옛날 컴퓨터가 아니야. 파워인지 아닌지 모르지. 나 그런 거 잘 몰라. 어디서 나는 건지. 같이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참에 바꾸는 거지. 맞네. 투컴 가자 투컴. 응. 아 배고파. 아 망했어. 이렇게 오래 껴있으면 배고프다니까. 뭐 먹을 거 없나?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닭고기. 응? 이거 닭고기 아니야? 이거 닭다리 같이 생겼는데? 응? 별아 이거 닭다리 아니에요? 별이 막 다 먹어야 돼. 하하하하하하 이거 잡아먹자. 닭다리 좀 뜯을게요. 딱! 뜯뜯. 닭다리 뜯자. 이거 내놔. 이거 하나만 줘. 두 개 있잖아. 닭다리 두 개네. 여기, 내 짝 아니야? 내 짝. 아니야 이거 뒷다리만 닭다리처럼 생겼어. 앞다리는 그냥 다리죠. 진짜 닭다리랑 똑같이 생겼어 별이 다리. 어? 이거 닭가슴살인가? 자리 왜 그런 표정으로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근데 하이툰니 그러다 PC방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몰라 하이툰니 PC방 오는 거 맞죠? 맞으면 같이 디아블로 하려는데 제가 몰라 나 남은 시간 딱 하고나서 가야지 응 남은 거 보호 살짝 빠르게 간대 오케이 하이툰니 왔대 너 보호 그래 그때 쪽내자 대균열 대균열 너가 다 빌려야 돼 또 노예계약 시작이래 아니야 근데 이거 하이툰님도 하얗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똑같이 하는 건 똑같아 싹둑이 소름이다 진짜 아 싹둑이 진짜 되게 타이밍 잘 맞춰서 하이툰니 아니 이전 디비전2는 무슨 여부로 해야지 아 나 가면? 집에 가면? 응 디비전이 뭐야? 몰라요? 뭐 이상한 거 이거 파밍게임 다 나는데? 응 응 네 이른 답이 맥크리이다 아 내가 이거 해 아니다 자리아 달래 자리아 유저인데 주지마 그래 자리아 해라 미마랭 생떼를 쓰다니 부탁인데 협박까지 안 주면 던질 기세잖아 ㅋ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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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새끼네 서방님 보고 벌레 새끼라는데? ㅋㅋ 헐 ㅋㅋ 데려 던진다 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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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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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또라이네 막 욕하는데? ㅋㅋ ㅋㅋ 너 신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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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 ㅋ 이 ㅅㅂ 욕한다 이상하다 쟤 아까부터 욕해 아까부터 욕했어 아니 아니 욕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대놓고 욕하는데? 주머니 욕까지 하는데? 나한테 ㅅㅂ 년 이랬는데?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욕했어 처음부터 서방이한테 뭐라 한 다음에 바로 나한테 욕했어 가만히 있나 한마디도 안했는데 뭐해야 쟤 ㅋㅋㅋㅋㅋ 또라이야 또라이 상또라이 상또라이 아니 아 근데 너무 안 들어온다 이거 빨리빨리 좀 들어와줘야 한대 뭔가 답답하다 제 성격 이상한데? 그냥 또라이인 것 같은데? 그냥 또라이인 것 같은데? 그냥 또라이인 것 같은데? 고소도하고 고소도하고 ㅋㅋㅋㅋㅋ 자 쟤 욕 쟤 저렇게 욕할 시간 뭐 하겠다 나 노다 나 노가 완전히 나 안 한결지로 해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쟤가 저렇게 타자 칠 시간에 한 명이라도 잡든가 그래서 내가 자리에 주지 말랬잖아 ㅋㅋㅋㅋㅋ 너무 싸네 못 받았지? 자탄이야 못 받았지? 자탄이야 못쓰는거에요? 몰라? 아 우리 자탄도 쓴거야? 쟤 우리꺼 쓴거 아니야? 자탄? 새 퍼프 좀 재생시켜주지 최대한 안 죽을 걸로 해 위험하니까 잘려쓰 채팅 차단 아아 신고 힐이 안 돼 욕설 아니 너무 전면에 있어 자리아가 어떻게 하라고 나노가가 대준비됐다 돌격하면 내가 지원하지 응 기가 좋은데 공격하게 흠 아 아니 너무 아아 이거 뭔가 지니파야인거인데 양쪽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지니깍이 안나와 지니깍이 안나와 흠 저기 저기 뭐냐 저기 앞으로 모여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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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면 위에다가 이런 개새끼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진립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자리아가 옆으로 돌면서라도 조금씩 애들을 방해해가지고 살짝 뒤로씩 보내야는데 쟤 어차피 게임하는거 아니잖아 와아 잠시만 엽도 신고를 좀 하고요 이미 다 신고했죠 나는 차단까지 했죠 배고파 계속 꼬르륵꼬르륵 소리난다 너무 큰데? 나 상상했잖아 아이씨 너무 커 이거 상대 뭐 순간이동 타고 와버리면 그냥 끝나겠다 이거 힘싸움이 안 돼가지고 힘들 것 같아 그냥 한 번 죽으면 오지마 목초만 떨어지지 라인은 목초로 떨어져도 상관없어가지고 뭐 상대 팔아있네요 상대 팔아있네요 음 와 한 방이 죽었어 이걸 어떻게 포커싱해서 맞췄지? 대박이다 아이고 아이고 진상 하나 있었네 나는 손 만나기 못해가지고 안 했어요? 어 서박아 자리 있냐? 내가 할꺼? 내가 할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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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박이 자리 있을걸? 했어 했어? 응 가자 가자 아유 저런거 자리 좀 한 10명으로 만들어주지 자리 너무 좁은거 아니야? 3명은? 차단하는거? 응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어 너무해 다른 게임을 차단 되게 무한으로 할 수 있는데 거의 50명 이상 하던데 저건 구렴 어 다시 또 우네? 또 때려야되나? 누구요? 누구긴 내 컴퓨터지 때려서 맨날 그래서 고정내는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 때려본거야 때려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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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갑자기 블루스크린 뜨죠? 때리면 조용해 근데 희한하게 이제 블루스크린 뜨고 딱 오직 챙기고 나서 아 내가 왜 탔을까 하면서 아 그러진 않아 야동 다 지워지고 응? 야동 다 지워지고 야동같은거 없어 아 차라리 야동 치워진거 차라리 야동 치워진거 차라리 야동 치워진거 차라리 야동 치워진게 낫지 컴퓨터 파일 다 날라가봐 그래 그게 문제인거지 사진 별이 사진이 문제인거지 사진도 있지 작업한거 지금 다 모아놨지 편집한것도 모아놨지 영상도 다 만들어놨지 아 그러네 나 파일 백업은 미리 다 해놨어요? 백업 파일 그게 없어 외장 카드 없구나 응 없어 그냥 여기서 없어지면 없어지는거야 여기서 없어지면 이제 멘탈이 깨져가지고 여기 며칠 동안 아무도 안하지 아무것도 안하지 장소 안한다고 이제 집콕에서 맨날 별이라 어디 맨날 어디 맨날 왔다 갔다 띵글 띵글 놀러다니겠지 또 이참에 날라갔으니까 일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에이 놀러나 가자 여름 되기 전에 놀러 실컷 갔다 왔다가 뒤늦게 또 이제 현타 오겠지 미리 이제 현타 오면서 미리 아 빨리 다시 해야지 하면서 으으 끔찍해 아 이제 한 줄이라도 좀 쓰자 나 그럼 우리 훈련장에는 좀 보내줘 응 알았어 마구 상대 이른 판 하면 이제 저기 오겠다 하이툼 밑이 가벙 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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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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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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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기 싫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 맞다. 여기는 나한테 그지같이 대한 곳이었지? 대충 쓰자. 어떻게 그지같이 대했길래? 내가 말했는데? 못 들었나? 네. 어제? 어제 같이... 어제 없었나? 네. 아, 원큐님이 얘기했지? 원큐님이? 아, 맞다, 맞다. 응. 어, 서방이랑 원큐님이 드림 많이 쳐줬잖아. 어제 방송이 없었나? 타러 갔어요,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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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 피부 관리 받으러 갔는데... 네. 거기서 얼굴이 너무 넙대대하다고... 팔자주름도 깊고... 그래서, 뭐 어쩌고 어쩌고, 할 때 나이 들어 보인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어디가? 어? 나쁘게, 나쁘게. 너무 진스러하게 얘기해서 다 타리라고. 으흐흥. 누가 나 밀어? 다 보여, 이 자식아. 옆 화면으로 다 보이거든? 아니야. 맛있어. 왜 이렇게 밀어? 저, 쥐고 끝까지 밀기세인데? 그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저기 똥구리가 나 밀어! 야!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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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떨어져.. 하하핳. 하하핳. 올라갔네? ㅋㅋㅋㅋㅋ 어 올라갔네? 이 찌찌개가 있... 이 찌찌개가 있... 이건 뭐니? 이게 적이었어야 되는데 아주 떨트로 죽여야 되는데 아주 그냥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갔지? 이 찌찌개가 있구나 오예이 물 짜와 나 진짜 깜짝 놀랬다 아 놀래라 나도 모르게 소리질렀네 놀래가지고 또 누가 밀어요 야 이 찌찌개 그림자 보인다 그림자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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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해? 뭐가? 아 야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야 야 너네 짜볼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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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일자로 써봐 일자로 일자로 써봐 그대로 어 아 나 진짜 얘네봐라 안돼 같이 죽었지 같이 죽었지 아 웃겨 아 나 설계 잘했어 아 끝에 양쪽에 둘 다 있길래 그냥 바로 죽었네 아 진짜 이 사람들 안되겠네 어? 어 라자? 오오오오오 오 라자를 하신네? 아 서방이 라인 못하는데 제가 라인 할까요? 아니 똑같잖아 두 분 다 아 둘 다 똑같애 응 확인 비슷비슷해요 돌진만 빼면 돼 아 둔피 잘했으면 좋겠다 돌진충한테 돌진 빼라니 맞아 나한테 오른손 빼라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특겜용을 빼라는 것과 같은 얘기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르는 거라니까 점수 같은 거 나 점수 좀 응그리신 거 많이 쓰잖아 조금만 더 빼면 원큐님이랑 못해 봅시다 겐지랑 어우씨 극첨들만 오랬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파라톡 나오면은 안 나오는데? 내가 피해를 복부시켜줘 여기도 우리 대머리 죽었어 저 내려가 상대가 내려가 줘야 돼 내려가 내려가 이제 아 뒤에 겐지 조심 라인님 방벽 접어 위에 겐지 한 번 겐지 한 번 해줄래요? 겐지 내려갔어 어? 누구 나갔어 상대 나갔어 다시 한 번 나갔다니까 아 됐어 어차피 불안불안 했어 우리 팀도 솔직히 다행이네 다시 해 아 확실히 투일 생각하니까 빨리 잡힌다 그러네 수현장 주세요 아 쏘리 쏘리 나 잘해야지 연수해야 되겠어 에임연수 해야 돼 에임연수 뭐 할게 있어 에임은 안 가능하지 뭐 죄송해요 나 던진다 원숭이 한다 나 원숭이 한다 하하하하 원숭이도 캐릭 가능한데 내가 원숭이 못하잖아 원숭이는 점프가 너무 중요해 이은우 애맨 참다 그냥 아 천천히 네 그리 아니 왜 이리로 보내야지 골라가면 안 보내줘 아 지금 끝까지 가네 저기 있으면 어차피 못 떨어뜨리겠지 어디요? 집에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밀고 있어 어디 보낼 방법이 없나 상대로? 얘네 뭐해 이제 셋이 위네 아니 한 사람씩 밀어 한 사람씩 아니 난 이렇게 밀리는지 처음 알았다 진짜 그래? 응 아니 잠깐 나와봐 나와봐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거야? 잘한다 꼬맹이 힘 좋네 왜? 아니 그걸로 안 밀려 그렇게 해도 어디로 보내는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 사람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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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네 아주 그냥 x3 아니 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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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대단하다 이사람들 이사람들 참 끈기 좋네 이사람들 참 나 이사람들 아 앞에 누가 막았어 이사람들 얘 자기가 하고싶다고 이사람들 진짜 이사람들 이거 매일 2단벽같은게 되나 이사람들 안되지 않을까 이사람들 되긴 되요 2단벽 이사람들 올리면 올리는거 가능해요 이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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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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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잖아 이사람들 너무 웃겨 이사람들 앉아서 밀어 앉아서 미는게 더 빨라 이사람들 살짝살짝 누르는게 빨라 이사람들 그냥 밀린다 이사람들 앉아서 살짝살짝 미는게 빠르다 이사람들 더 빨라 이사람들 이사람들 나 여기까지 밀어줬어 나 왜 통과하지? 아이씨 아니 살짝살짝 밀어야 했는데 아주 살짝살짝 나 하면 튕겼어 어 훈련장 또 나가줬어 아까 이렇게 살짝살짝 이거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밀려 이거 깜짝이야 자살했어? 아 봤어야 되는데 대단한 열정들이다 이게 저 팀이었으면 벌써 끌고 난리 났을걸? 로드오거 가져와서 차차차 가져온 다음에 그러게 맞다 아니 그럼 루시우도 가능하고 완전 팡팡 밀면서 하이툰이 기다려봐 여기로 와봐 하이툰이 여기 있어봐 여기 여기 아 이쪽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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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날려 아니 아 날리라고? 아니 아니 다시 아니 저기 어디야 뭐 어떻게 하자고 여기서 날리라고? 내가 여기 끌테니까 날려보라고 여기까지 안 끌려 진짜 아예 내가 여기 끌어볼게 날려봐봐 한번 여기로 날리라고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그냥 끊어 죽었어 키가 없어가지고 죽는데 한참 걸리냐 얘 왜 왜 그런지 알아 여기로 와봐 여기로 올라와봐 거기서 위에서 봐봐요 아 튀겨나가는구나 이게 타구가 빨리 다시 한번 날려와봐 응 다시 한번 날려와봐 베이 아까처럼 아까처럼 날려와봐 아까처럼? 에 아 잡혔네 아 준비올게 하나무라다 이거 진짜 잘 막아닌데 잘 막으면 완벽 가능한데 네 아 아닌데 수비 우리 공격이네 나에게 뭐이 메르시를 달라 메르시를 달라 메르시를 달라 메르시 감 잃겠네 이거 화학이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이제 저 티어에서는 벤틱 좀 없앤다며 네 없애던데요 그래 없애야돼 근데 이제 고티언구가 이제 많이 내려오겠다 파라오다 재미없다고 위에 위의 히트형 재미없다고 이제 내려와서 애들 놀겠다 파라오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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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흘벵거렸다 나이기 끼우지 말지 이거 아아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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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만 말해 그냥 쫑쫑 밀어요 듬피 어딨어 듬피 어디있어 듬피 뒤에 여깄다 안죽어 피 하나도 안달아 일단 가! 서방아 그냥 가! 죽은 거 같애 두피가 문제야 두피가 들어와줘야 돼 서방이님 들어와줘야 돼 탱크잖아 아 나 살려줘 두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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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자리야 와 피 없어 나 피 없어 어 아퍼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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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었는데 컷 몰아붙이자 준비 간다 그쪽으로 탱길로 에시 방향 쪽 저기 소리 들린다 아 안 보여 아 와 죽었다 우리 애가 죽었네 어디 2층 1층 우리 겐지 자고 있는데 저기서 그쪽으로 탱글 아 두피 귀여워 뒤에 둠피 뒤에 둠피야 그대로 음 오겠지 저기 있다 온다 준비 되었어 깨우지 말고 응 아 아 주방 없어 자방 없고 다 돌았어 와우 와우 자리야 너 맞다 아이고 나 죽는다 이제 어 아직 살았어 엔지가 다 잡는데 아아아아 자리야 깊인데 아니 아 나 계속 버티고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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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버텼어 한번도 안 죽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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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네 대박 아 겐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나도 살아있었어 그래서 누나한테 힐 주고 아 그래서 내가 살아있었던 거였어? 네 아 대박 어 계속 전멸 썼네요 와우 나는 그냥 뚝가마자고 누워서 누워서 걸어왔는데 둠피가 나를 물으러 왔는데 응 둠피가 나를 못 잡았고 나도 그랬어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응 아까 갈 때 우리가 루슈로 내가 잡아놨어 응 아 봤어 봤어 예 그리고 이제 뭐였지 수면을 뺐어 상대가 선수님을 선수면을 음 심지어 나는 쓸데없는 왜? 아니야 잘했어 괜찮아 근데 솔직히 내가 탱커 힐 좀 신경 써있는데 힐 못 썼어 신경 못 썼어 솔직히 말하면 내 잘못도 커 이번에 나 녹아 살살 녹았잖아 밀었으면 그만이지 자탄도 뻘자탄 넣었잖아 마지막에 그거 하지마 어차피 아무 의미 없잖아 피 달어 어 쟤네 팀 게임 안 한대 늦게 들어왔대 한명 근데 그거랑 뭔 상관이야 둠피인가? 저거? 아니구나 광장에 다 빠졌다 저거 둠피 2층 2층 뒤에서 한명이 잡으면 될 것 같아 호그 호그 2층 뒤쪽으로 도망한다 호그 아 피없다 호그 루시우 들어왔어? 루시우 컷 앞에 딜 해줘 저거 차라리 반벽딜 해줘 반벽딜 해줘 동백딜 라인님 앞에 좀 앞에 좀 가져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 어? 둠피 또 들어왔어? 둠피 옆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옆으로? 그럼 여기 옆으로 저기 저기 항상 애들 들어가는데 저기 있잖아 거점 쪽으로 가는 거 다시 라인님 동백딜 할게 그냥 나 나 피없다 다시 방벽 딜 컷 호그 어 뒤에 뭐 있다 아 그냥 앞에 봐 가 좀 싸우면 도와줘 차라리 아 나 누가 기자 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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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없어 총 말이 없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가요 빨리 루시아 피해 1인데 어디 갔지? 나 아나 힐 한번 가면 호그 호그도 그쪽에 있어 아나 어디 있어 뒤에 호그 뒤 돌았으니까 저쪽으로 들어올텐데 서방 이쪽으로 서방 이쪽으로 락키 닫히면 아 근데 방벽은 이쪽으로 와야지 서방아 서방아 이쪽으로 와서 방벽 해줘야지 여기여기여기 아이고 우리 입구에 방벽이 없잖여 아냐 앞에 신경쓰려야돼 어 나.. 나.. 없다 있어 뒤에 호그 오우 오 뒤에서 깨우지마 아이고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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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컷 아직 안 빠졌어 둠피 둠피 여깄어 나 빠져 나 빠져 거기 있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둠피 여깄어 쳤지 둠피 반피 거기서 잡으셔요 방벽 킬져요 오케이 나 서방이랑 있고 있을게 방벽 킬 방벽 아웃 서방 그럴 땐 방벽 잠깐 내렸다 해 방벽 채워 방벽 다시 킬 잘자 자탄 쓰면서 막아 자탄 쓰면서 막아옥이야 진짜 구경하고 있는데 저기 탱 둠피 들어온다 둠피 들어온다 거점 들어와 거점 들어와 끝났네 애들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와우 와우 깔끔하게 이겼네 깔끔하다 캬캬 내 키르 니다 모이라 최고 뭐야? 우리 편이야? 응 우리 편 그래? 한번 구경해볼까? 왜 이렇게 못 맞추니? 나 같은 애네 두번째에 다 놓인거 나 없을 때다 야호 나다 야호 나다 팀이 받은 피해는 뭐야? 그거 치유한거요 아 치유한거 얘기하는거야? 네 아 치유했는데 갑자기 하이팅 힌 들어오고 우리 갑자기 갑자기 4인퀸 모임이 됐어 나 원래 우리들은 원래 그거 하러 갈게 디아브로 갈게 아이 조금만 더 하다가 조금만 하다가 아니 두파만 더 하다가 확실히 근데 하나 있으니까 다르죠 뭔가 좋지 응 다르긴 할 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죽지? 서방님은 이렇게 안했는데 내가 못했을까? 미안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딜을 했어 아니 또 울고 있네 컴퓨터 서방님 이번에 웬일로 돌긴을 아침대만 으흥 무슨 소리야? 컴퓨터 부시는 소리 아니 아 쟤 자꾸 울잖아 아 한번 뜯어봐 보면 아냐 왜 내가 보면 알어 그 산지 얼마된거에요 그거 2년 청소했어요 내부 대충? 안한거 같은데 안한거 같네 저 개털 때문에 안돼 그거 청소해줘야돼 쿨러해 그래도 그런가 응 근데 저번에 저번에 갑자기 안됐을때 한번 하긴 했는데 안됐을때? 컴퓨터 컴퓨터 안됐을때 에어로 불가낸거에요? 아니요 그러면? 청소기로 했는데? 진짜 아이고 디알 다이슨으로 했는데요? 그거 안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응 그거 에어로 써야돼? 어 어 에어로 이제 쏴주는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그거 다이소에 파나? 그냥 산소통 있잖아 그냥 산소통 비싼서 그치 산소통 개비싸 응 그걸로 하던지 아니면 진짜 기계로 하던지 무슨 기계? 에어컴프레션 그게 뭐야 에어컴프레션은 말이 안되지 집안 울려 그니까 조그만거 있긴 있대 근데 그거 시끄러 소음 엄청나대 엄청나대? 어 소음 나가지고 잠깐 별누나 주택이라 했나? 아니 빌라 빌라? 빌라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 밑에 몇 층 사는데요? 4층 그니까 그 아래쪽에서 향이야 울려가지고 진통 카드만 울려가지고 소용 있네 있어 뭐가 소용 있어? 에어컴프레셔 아 있긴 있는데 근데 시끄럽다니까 아래쪽 아니 진짜 소용 있다고 진짜 소용 컴퓨터용으로 조그만하게 그게 대체 뭔데 그래 왜 공기 압축해서 바람 부는거 바람 부는거야 바람 부는거? 어 아 바람을 불어줘야 되는거였어? 바람을 흡 흡입하는게 아니라? 먼지를 날려줘야지 흡입도 상관없는데 흡입하다 보면은 그 부품에 다치 다실려나? 어 물이 가니까 거기는 갖다 잘못하면 훅 가는거에요 그냥 부품은 나름 조금은 알아 전기과 나와가지고 전기과야? 어 납품도 했고 잘 알겠네 그럼 실내 배선도 했고 흡입 아 인성의 길이다 아 여기 인성길 제대로 했는데 흡입 인성의 길 흡입 공동이 있네 신지어 아래 걸려 흡입 흡입 뭐야 이씨 흡입 후회할 안할 자신이 있니? 흡입 딜러하겠습니다 열심히 딜러하겠습니다 빨간머리 딜러 흡입 빨간머리 딜러 흡입 덴벼라 이놈들아 내가 볼 때는 별누나가 답답해할걸? 덴벼라 아니야 저번에도 같이 하던 힐러가 그랬잖아 내가 아나 할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꿀게 뭐 흡입 그 힐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가 아나 한다고 그랬겠어 이거 어때 잘한다 돌진 열심히 할게 서방이님 잠깐만 이제 서방이만 욕하겠지 서방이지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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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애쉬폭탄 말하고 걸리죠 그냥 돌.. 어 애쉬폭탄도 교통사고 같은 건가? 호그 호그라인이네 똑같이 안 보여 서방아 거기 있으면 안 돼 장벽 채용 중 250 남아서 그쪽에 있으면 안 보이지 버스에 있는데 아이씨 우리 뭐 하나 혼자 들어갔는데? 그렇지 방벽 아웃 아이고 아 실수다 미안 하이준님 너무 뒤로 왔어 아 나 지금 방벽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힐 할 수가 없다 큰일 났다 나 장전 중이야 어 발굴 빠졌다 라인 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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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가 그냥 쭉 들어가 그냥 쭉 들어가 돌진 엑시 뒤에 호그 아 궁 줬는데 씨 아 나 죽었네 밀렸어 아 씨 라인 궁 줄려고 했는데 안 눌러져 왜 안 눌러지는 거야 대체 난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 난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몇 명이에요? 나 망치 안 보고 피했다 나 돌진한다 아니 하지마요 앗 아무것도 없네 돌진하면 궁 줄게 진짜 돌진하면 궁 줄게 타이밍에서 한 번 더 날라온다 궁 줄에 있나 없지? 어차피 라인 궁 먹어야 되네 어차피 라인 궁 먹어야 되네 어차피 라인 궁 먹어야 되네 아 잘못 줬어 하이투 줬는데 아 흑 아 붙잡아 하이투니 어딨어? 하이투니 내려와 하이투니 앞으로 가봐 하이투니 앞으로 가봐 저래 슥 저기 누구 자고 있는데 서방이네 자고 있는 거 ㅋㅋ 방벽 800 나 장전 중 공기 내 위에 있었네 나 궁 다 썼다 첸킥 딱피 아무도 없나? 나 모르겠어 궁 한 번도 돌았어 내 궁 믿고 한 번 쏴도 돼 나도 궁 있어 아 그거 또 잘못했네? 하이트린다는 게 자꾸 저쪽으로 가 여기 돼지 있어 화물에 화물에 돼지 있습니다 어 잠깐만 쏘리 돼지님 어디가 아이고 너무 돌진 많이가 나 궁백 없어 탱힐하느라 뒤로 와 뒤로 와도 차라리 가까울 것 같은데 이거 라저 들어갈 것 같아 저 조합이면 라저가 제일 최고야 아 나 죽어요 너무 하이트린이 너무 앞으로 갔어 어어 아나 없어요? 밥? 오 갈고름이다 호금이라 호금이라 단백백 없 호금이라 아니 여기로 와야 줘야지 지금 밥끼리 싸우고 있어 여기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이씨 아니 돌진 가입지 말고 제발 용감? 야 이거 호금 견제 좀 해라 이씨 내가 가질 못한다 뒤에 겐지 빨리 피 아 근데 너무 앞으로 간다 탱커들이 좀 옆에 봐주면서 가 줘야 하는데 호금 때문에 뒤져요 이거 아까 방어를 밀었어야 돼 글러 가지 말고 하이툰이 내 말대로 가야 돼 이거 나 맞을 필요 없어 나 안 맞았어 이거 일로 와 내 때로 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안 맞을 뻔 이거 호금 잡아 호금 잡아 호금 잡아 호금 잡아 그..끝궁 줬잖아 저기 에티게 HP Q. 안 와? 컷 잘했어 Q. 나 지금 죽는다 안 죽어 나 뒤에 있어 누구 재웠는데? Q. 나 죽는다 Q. 나 낙사 당했어 Q. 나 낙사 당했어 Q. 가야지 그냥 빨리 가 Q. 나 없어 지금 Q. 서방이 있잖아 Q. 서방이 있잖아 Q. 어 미안 Q. 나 죽는다 Q. 나 죽는다 Q. 어 고마워 Q. 겐지 있어 Q. 앞에 겐지 Q. 죽었다 겐지 죽었어 Q. 나 죽는다 Q. 나 피가issa Q. 아 Pastor Q. 나 힐 são up Q. 나 힐 팬 한눈 Q. 나 지금 없었어 Q. 다른 사람이 힐 해주는 거 Q. 나 수 Thankfully Q. 나 힐 Sharp Q. 그 동생 хар Q. 애가 세수라고 툴리면서 다 망했어 그니까 그거 하이툰니 너무 반벽 오르지 마요 그거 벽을 끼니면서 망지들때는 망지 좀 들어줘 아니 반벽들때 있잖아요 벽을 끼면서 가야지 그래야지 반벽관리하면서 들어가고 있는거야 벽을 끼면서 가야돼 원래 내가 아나 할까 어떡할래 어? 한 번만 더 해도 돼? 어 아나 할까 너무 죽으면 시카가 해 나 그래도 모이라 궁 많이 돌지 않았대 계속? 응 다들 자기가 하는거 못해 다들 밴드했대 나는 딜러에서 맥크리 빼고 아 근데 나도 한조는 한다 한조는 하니까 한조 잘하잖아 나 웬만한건 어 미안해 난 다 못해 미안해 나 지금 4금이야 나 없어 킬 딜 임무기어 치유까지 금이야 지금 서방이 하고 싶은거 하지 만약에 위도우 없으면 아 위도우 없을거 같냐? 여긴 쏘아우드야 위도우 없으면 여기 앞에서 근데 위도우가 나오면 여기서 싸워야 돼 원래 이 뒤에서 벗기고 싸워야돼 보싱 centر 없어 두 방 руг rock 갱미사구명 오오오오오오오오ts 주사 Felix 괜히 내가 봐줄게 아우 바빠 아구 파리야 힐러 하나밖에 없어 무리하면 안돼 서방아 죽었다 너 다 죽었어 탱 죽었어 탱이 다 죽었어 응 탱이 다 죽었어 탱이 다 죽었어 탱이 다 죽었어 탱이 다 죽었어 할 수 있어 탱이 다 죽었어 탱이 다 죽었어 에잇 잘 못하잖아 사라질 줄이야 엄마야 아 놀려라 아이씨 너무 가까이 갔다 탱이 다 죽었어 탱이 다 죽었어 와 우리가 겁나 오래 비비는데? 안아 안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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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리퍼가 또 비비네 많이 비벼네 괜찮아 이제 반백 들어 반백 끝까지 들어 힐하고 있어 힐하고 있어 나 우클릭으로 겐지를 봐줘야 돼 가까이 올 때마다 아 하군 있는데 방금 바로 금 써버렸어 오자마자 만약에 내 쪽으로 붙으면 나 바로 도와줘요? 응 응 알았어 아 리퍼 저러면 모빙 치지 말고 빼야지 독한 놈 가자 가자 쭉 가 쭉 가 쭉 가 이거 계속 가 갑시다 이거 봐봐 한번 돌 거야 이거 리퍼는 피 좀 관리 좀 하자 저렇게 있으면 힐 쟤 왜 죽니 흐흐흐 뒤에 라인 있어 뒤 라인 힐 벤 라인 힐 벤 라인 힐 벤 라인 힐 벤 라인 그냥 때려도 됐었어 빠져 이제 쏴야 돼 erez ften지 괜찮은 got 모일러 힐 벤 모일러 힐 벤 모일러 안보여 모일러 hum TF2 fille 2초 가줘야지 서방아 여깄지말고 2초 한 번 가줘요 4탄 왔어요 다 모였어 4탄 아깝다 4탄 아깝다 이거 바이바이 아니 궁 다 썼어 궁 다 썼어 우리 팀 아 진짜? 뭐해? 4탄에 망치에 뭐야 리퍼공까지 썼어 지금 아 망치까지 썼어? 망치는 안 써도 되는데 아 망치는 안 썼다 4탄에 리퍼공에 모이라공까지 썼어 아 망치 아까 썼대 이번에 쓴거 아니래 나는 어차피 궁 금방 참 잘한다 서방이 내가 살렸어 용검인 같은 느낌인데 그러네 용검이네 봐주시기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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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안 빠지는데 이것 좀 앞까지 빠져 만약에 쟤 안 빠질 것 같으면 근데 아무도 없어 아직 안왔어 아 만약 오면 오면 조금씩 빠지면 싸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밀려 태밍이 없어 응 알아 알아 나 지금 가요 라인님 장벽 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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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들었다 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나 잘못 눌렀어 뭐지? 어디 갔냐 내가 살렸어 라인 못 때리게 한 번 막갔어 야 우리 겁나 잘 막는다 좀 더 갈까? 여기 다시 갈까? 여기 다시 꺽끄는 지점까지 가 좀 맞아주지 동그라미 받으면 얻어 터져 서방아 뒤에 뭐 이라 있어요? 어 트였어 트였어 어 너무 앞으로 갔다 아 근데 돌진 너무 가지마 그렇게 가는 거 안 좋아 어 가지마 가지마 서방아 가지마 나 살리려고 하이솔스 좀 나눴었잖아 아깝다 나노 어 빠져 빠져 나 다 탕 있어 다비다 재워줘요 아 나 죽었어 나 힐이 없어 어 무리하겠어가지고 라인하고 겹쳐가지고 우리 팀 라인이나 무리하면 안 돼 나 지금 힐 없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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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가는 중 우리 리퍼랑 같이 가는 중이야 좀 살살 빼 빼 빼 이거 사려야 돼요 무조건 용각 아우 잘렸어 하필이면 내 앞으로 저거 자탄을 해가지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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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막 휘두르는 검의 죽음 진짜 나 궁도 돌았다 계속 버텨 버텨 그냥 못 오게 못 오게 나 힐 먹는 주 아 나 없어 사람 주 나 혼자 좀 막 웃는 중이었어 에 도착했다 도착했다 조금만 뒤로 오자 망치 좀 아껴요 서방님 어우 아프다 나 힐 가능 한 번? 안 와 어 겐지 여기 머리 있어 응 잘도 튄다 겐지 한 번 더 어 우리 두 판만 하고 쫑낼 거라가지고 뭐 뭐야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누구 사방이 떨어졌네 에 아나 잡았어요 왜 우리 안 와도 잡혔네 ㅋㅋ 우리가 이긴 싸움이야 이거 상대는 힐러는 없는데 우리는 바로 코아핀이기 때문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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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밥이나 저거 어 라인 P1이었는데 그냥 부시지 우리 세 개도라 궁 어 겐지 또 2층 있다 응 아마 용검 누나봐요 쟤도 궁 쓸 때 됐는데 어 역시나 꿍 받았다 꿍 받았다 겐지 위에 꿍 받았어 용검인 것 같아 밥이에요 밥 아이고 아아 잡혔어 아 나 궁 있는데 어 방패 계속 들고 있어 아이고 아 안돼 아니 겉 좀 가져야 하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몰랐지 우리 사원인 줄 알았지 아니 나 살아있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나 막는 줄 알았지 라인이 나 어그로 끌려가지고 그냥 나 봤는 줄 알았는데 우리 팀 다 죽은 거 나 못 봤어 아깝 나도 있었는데 나노까지 있었는데 아 개 아깝다 나 그래가지고 빨리 저기로 가면 아 나눠주고 버티면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아 허하게 진실이 밝혀진다 아 아 우리 수비야? 우리 수비야? 최소 무증부 최소 무증부 최소 무증부 안 나올 거 같은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먼저 하는 거라 몰라 누나 누나 별누나 여쪽 있죠 이쪽 방에 쪽 이쪽에 겐지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응 오다가 겐지 저거 질팀장 빠지고 뭐 신경행기 다 빠지면 누나가 그냥 우클릭 계속 계속 괴롭대요 응응응응 그것만 해줘도 어차피 제 겐지 지금 못 나왔다 갔다 하거든요 응 아까 공격 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내 쪽으로는 1도 못 봤어요 응응 겐지 이차 겐지 이차 라인이 빠지면 안 돼 라인 빠지면 안 돼 너무 뒤로 갔다 앞에다 벽 끼고 쏴 벽 끼고 방피 없으면 벽 끼고 방피 키워 응 그냥 겐지 또 들었다 위에 위에 죽였어 나이스 상대 상대 나노 타이밍이 올 거야 나노나 뭐 이러면 올 거야 자리야 잡았다 못 왔네 못 왔네 어 상대가 늦게 탔어 실수했대 하 홍보 하락 내가 공격 안 하 내가 예시를 할까 인나 차라리 내가 그걸 까 무이라 응 나 안 해도 돼 서방님 뭐 할래 아 아니 아니 내가 이거 올라갈게 사라 다 안전하게 라자해요 안전하게 신고하래 나 잔소리 안하는데 왜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뭔 소리야 맨날 잔소리하는데 아 맨날 혼나는데 맨날 잔소리해 맨날 우리 혼내잖아 못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왜 안했어 막 이러면서 서방이도 방금 혼났잖아 방벽 말고 이렇게 채우라고 병 이렇게 하라고 아니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잖아 착하게 알려주세요 이번에 절 막은건가 이 정도면? 아 몰라 야타할래 야타해 알아서해 알았어 어차피 무승부라는 거지? 어 이제 무승부야 나 이런 일 없어였나? 가자 가자 가리야 방키 헬 벌써? 라인만 라인 라인 라인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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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도 많지 않아 우리 라인이 1백 걸렸어 P 1이야 우리 라인 P 1이야 메이돼 메이돼 나 가능? 나 힐 가능? 어디 있어? 끝났는지? 내 메인 다워버렸어 중간에 아 아 웃겨 아 아 니가 아까 크룩 밀 때 난 줄 어 내가 내가 공 준 거야? 야 다 잡아버리네 장원철씨 자리인구나 아 저 때다 떨어져 죽을 때다 아 21000 줬다 21000 진짜 아 뭐야 이사란데 나한테 다 주는데 주작이래 아 웃겨 막판 할까? 이제 벌써 4시 반인데 나 1700점을 올랐다 축하해요 와 나 2100점이다 에이퇴 아 우리 애 또 운다 컴퓨터 말이야 또 때려야지 때려 부신다 때려 부신다 아이고 잘 때려 부신다 큰일이네 아 근데 확실히 아 요즘에 또 재밌는 거 같아 아 모이라 오랜만에 하니까 개꿀재리네 모이라 원래 재밌지 아 나 컴퓨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나지? 아 그거 아 별이 gouvernement 뭐 나 아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 bin 아..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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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소리나 아까 콜빗 때 이것 좀 밀리기 전에 뭐야 서박이 님 저게 라인한테 돌진다 하는거 보고 바로 나오셨는데 아 근데 마지막에 나 바보짓 해가지고 왜? 어 알았 아 그거? 그래도 이겼으면 됐지 난 잠시 응 한 대 태우고 오삼 응 한 대 반성의 시간 보내야 되겠어 반성의 시간에 담으프로 갔다 온건 아니죠 설마 맞네 곰정고무신 시대 뭔데 아 저렇게 반성의 시간에 갔다 온다 하니까 나도 반성의 시간을 갔다옵겠나 응 다녀오샴 일로 오샴 일로 와봐요 별이 이리 와봐요 엄마한테 응? 귀여운 거 엄마 뽀뽀 별이 엄마 뽀뽀 별이 엄마 뽀뽀 별이 엄마 뽀뽀 별이 엄마 뽀뽀 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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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이크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냥 카톤님 왔으니까 또 별이 얼굴 한번 보여줘 별이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인데 별이 보여줘야지 뭐 별이 눈 꼭꼈어요 아기씨 눈 꼭꼈어요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흐 날아가진 않지만 아구 배라 크크스스스스 몰랐는데 우리 동네 비 왔었네? 진짜? 우리 동네도 비 왔었어. 아 그래? 우리 동네가 왔겠네? 정국적으로 왔었나본디? 그런가보다. 어째 스크류더라 오늘. 아 뭐이라 개꿀집이네. 모이라 한 번 더 해야겠다. 모이라 재밌지? 나 원숭이 해도 돼 이제? 하트님 안녕? 하트님 안녕? 하트님 안녕? 인사하는 거 귀엽지? 나 아까 팥집 먹었을 때 엘씨 저기 끌려서 떨어지는 거 보고 존나 겁나 슬펐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여기 손 하트 해주세요. 하트. 별 누나가 요즘 매일 어제 나와 오늘 안나갔다고 옷이 아주 잠옷 바람 있네. 잠옷이여. 흐흐흐흐흐 kek 별 누나는 딱 티가 나. 나간 날아 안나간 날이다. 너무 티가 나. 오늘 나갔다 왔는데? 에? 오늘 나갔다 왔어 어 웬일로 옷 갈아입었대 오늘 영화관 가는 날이었잖아 토요일날 아 맞다 영화관 간다 했지? 나갔다 왔어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하나 에어컨프레시아 조그만 거 하나 사도 하나 되겠다 에.. 에어 뭐라고? 에어컨프레시아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왜? 에어건이라고 쭉쭉 쏘면 이거 씩씩 타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어어어어 그게 에어컨프레시아에 나오는 그 에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에어가 존댄거 서방이가 에어프라이어래 이게 있으면 좋은 게 일단은 컴퓨터 뭐 개 키우는 데는 좀 안 두세 달 한 번씩은 청소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개털피 소리젤라 어쩔 수 없이 소리젤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 뭐이라 궁으로 오..사 궁 했네? 응 별이 짱기지 짱기 안겨있는 거 봐 애기야 애기 애기 그래서 맨날 다리에도 지나대잖아요 절일 뿐이야 아 나 5공 했구나 5공 있지 마지막에 내가 눕혀놓은 거 죽였으니까 어 에시까지 잡아가지고 5공했네 근데 나 그 공 뻘공이었어 보니까 아 그랬어? 쓸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 내가 다 밀어놨거든 아까 모이라고 물어봐 다 잡아놔가지고 딥배비용은 참아야 된대 아 나 별이씨 뒤에 엄마 숨어있어야겠어요 별이 뒤에 배경이 맘에 안들대요 엄마가 어쩌셔 그치? 아 나 근데 서방이니 루슈를 잘하는 거 처음 알았어 엄마도 봐주만한데 그치 별아 뭘요? 별이 뒷배경이 참아야 하는 부분이래잖아 내가 뒷배경이잖아 내가 근데 서방이니 루슈 해도 될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이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제일 예쁜 게 아니고 자기 밥 챙겨주고 밖에 내려서 상처 죽는 사람 별 누나밖에 없잖아 아니야 돈 주면 해주는 사람 많아 그걸 또 돈으로 아싸 모이라 힐 만 넘었다 처음 했는데 개밥이 제일 예쁘데 그치? 누나 누나 별누나 나 모이라 목차 7.3이야 대박이네 자리아보다 높아 심지어 디바가 제일 높아 디바가 8.1이고 응 별이야 별이가 얘기해봐 별이 먹는 게 더 이쁘 엄마가 더 이뻐? 먹는 거 누가 봐도 먹는 거지 별이 개밥이 더 이쁘면 엄마 뽀뽀하지마 엄마 뽀뽀하지마 안하는데? 당연히 안하지 개밥이 더 이쁘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 아니구나 잘못 말했구나 잘못 말했네 엄마가 더 이쁘면 뽀뽀하지마 엄마 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면 뽀뽀하지마 이걸 강제로 한다고? 이해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 그럼 별이 위치해 잠깐만 별아 위치 좀 바꾸고 아니 뭐하지 잠깐만 서방이님 그거 실화니까 아 잠깐만 두 분 다 실화해요 탱크지? 님들 매너예요 아 그럼 알았어 날파리처럼 죽는 건 뭐야 짓밟혀 죽네? 동계적으로 봤을 때 알았어 이걸로 질러만 할게요 그러면 불이기 때 나오고 솜불아 나오고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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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한 대 윈서 자살했어 라인 개피해요 저기 애쉬 혼잔데? 유니타 나 죽여요 야 한 명이나 밀어요 여러분 한 명 나아야 해 한 명 나아야 돼 한 명 나아야 돼 안 보여 라인 딸피 안 보여요 야 뒤에 뒤에 에이코에이코 에이코 아으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어이집 아니 저기요 서방이님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피가 없었는데 피를 못 채웠는데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힐 밴이야. 안가? 응. 뒤에 AC. 뒤에 AC. 뒷길로. 2층 5층이. AC 있어. 옆에. 에코 없어. 에코 없어. 폭탄 앞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나 누워. 나 누워. 어. 괜찮해. 아. 궁인데. 좀 이따 깨우지. 라인 컷. 2. 원숭이. 고채. 고채웠으니까. 나 잡담 돌았어. 내가 궁 줄게. 어. 씨. 화물 때문에 안 보였어. 시카. 아. 힐 잘못했네. 아. 씨. 원숭이. 딱 찼어. 미안. 수면 아까 빠져가지고. 어. 어. 안 보여. 죽을 뻔했다. 하이툰이. 아.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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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는다. 뒤에 있어? 아. 죽었어. 뒤에 원숭이? 어. 나도 죽고 원숭이도 죽고. 어. 오케이. 우리 괜히 자살. 아이. 2층에. 여기 애쉬에. 우리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너무. 삐지마. 응. 응. 다들 힐맨이야 지금. 가자. 원숭이 날아. 넌 혼자 앞으로 내려간다. 조심해. 에코 반피. 에코 왓. 힐 안 들어가. 힐 안 들어가. 아이고 죽었다. 불쌍 끌거야. 불쌍 끌거야. 불쌍 끌거야. 월숭이. 어. 나 죽는다. 어. 나 죽는다. 엑시 잡으러 갈게요. 엑시 컷. 나 누웠다. 어. 아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거기 가서 길어요. 아이고. 아이고. 망할. 궁 줄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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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이 궁 줄까? 뛸래? 아니. 아까 궁 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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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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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달라고 콜을 줄지 아 안돼요 나도 모르게 고마워요 나 산다 어디 어디 됐어 됐어 일어났어 저거 잡아줘 에코 못 잡네 에코 딱 피 아 왜 이렇게 수면 안 걸리냐 바로 앞에서 때려는데 수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서방이 너무 들어가는 생각만 해 좀 봐주면서 들어가지는데 우리 같이 닫는 거리까지 가야 돼요 너무 많이 가면 애들 중장기밖에 안 돼 이거 안 걸리네 이거 지금 겉, 아니 저 하물 가야지 하물 아 이거 그리고 이제 라인 들었어야 돼 애초에 저 정도가 밀렸는데 아 우리 계속 누우면 근데 에코 아 그 풍불 해킹 잘해줬는데 그거 못 잡은 거 계속 에반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겐지 있었어? 어 겐지 있었어 영검씨라니 겐지 어차피 있어 봤는데 별로 시간 뭐야 시선도 안 풀었어 아이씨 아이씨 꾸물뻔했네 아이씨 꾸물뻔했네 물 먹는데 코로 나올 뻔했다 아이씨 아 내 컴퓨터 또 울고 있다 근데 침막이 안 흘렸네 우리한테는 응 큰일이네 쟤 왜 저러냐 먼지 다 제거했는데 나는 자탄 잘 모은 거 같은데 두 번 다 자탄을 잘 모은 거 같은데 내가 호응할 거리가 없었어 맞아 아 그래? 응 제일 큰 게 호응이 없었어 호응할 수가 그래서 지졌는데 그래서 지졌어 어쩔 수 없이 뭐 뽐내고 있어? 어? 어쩌고 뽐내고 있네 겐지 있군요 상대야 겐지 소리 들린다 저기 가자 겐지 여기 색길로 들어올 수 있었나? 응 2층이나 여기 색길 쪽으로 올 수 있거든 겐지 여기 위에 뒤조심 몇 쪽 겐지 들어왔다 여기에서 뛸 거야 한 번 주방 줄게 원숭이 총 갈 줘 2층에 C 2층에 C 아 서방아 옆에 모이라 있는데 이렇게 망치로 때려주지 힐 벤이야 어차피 들고 있어봤자야 겐지도 있어 옆에 용검 용검 쳤나봐 겐지 아 우리 겐지 진짜 하는 게 너무 없어 와 뒤에서 프리딜 하고 있어요 2층에서 아니 2층 애실 저거 못 잡어 이거 딜러가 너무 똥인데요? 겐지 용검 썼는데? 가봐 아유 돌진 가지냐 돌진 가서 됐었는데 이거 윈서 잡아 윈서 잡아 그냥 다 윈서 잡아 잡았다 겐지 힐 벤 겐지 힐 벤 겐지 한 대 Careful 겐지 힐 벤 whatever 나 누워서 에스펜 고향 미미 렐들 이럴들 여기 2층 죽었어 나 지금 쟤 못 잡아줘 2층에서 지금 프리딜 하고 있잖아 애쉬 프리딜이야 애쉬 프리딜 저거 못 잡으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근데 해줄 수 있는 애가 있나? 없잖아 지금 끝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라인한테 나눠주고 싸워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잡아 묶어볼게 한번 1인공 극혐이다 야 겐지는 그걸 구경하고 앉았네 애쉬 프리딜 애쉬 프리딜 애쉬 프리딜 애쉬필 애쉬필 어우 아니 손보라 잘하는거 아닌데 손보라도 적당히 하면 빼야지 딜러스가 안나오는거 알면서 온다 좀 앞으로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정도는? 밀려 바로 아니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해 2층 애쉬 프리딜 저거 앞에 호응해줘 도와줘 도와줘 아 고릴라 뒤에 뒤에 고릴라 와 피 없다 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이고 죽었다 한 명 나와줘야돼 반벽 뒤에서 나와줘야돼 힐 안들어가 방벽에 있으면 힐 없어도 되니까 아니 힐러 한명 살아있잖아 아나 살아있으니까 아나 힐이 안들어가잖아 그러면 这是 멀쾌독시킬 겐지 영광 한번 뽑을거야 amam 없어 나 지금 자방주방없음 나 어딨어 별의나 어디서 빠진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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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옆에 있었는데 딜 그대로 죽었어 나 한 번 더 물.. 아유.. 아유.. 아무도 없나? 아니 너무 앞으로 갔어 그냥 뒤로 왔어야 한대 이거 뭐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 버렸어 나? 어 혼자였어 거기 허물 미는 건 허물.. 스톱시킨 거야 지금 아 그걸 아는데 혼자밖에 없었어 그냥 뒤로.. 허물 뒤로 빠졌어야 했는데 내가 보일 정도로 아 지금 어떻게 됐.. 잠만.. 잠만.. 잠들었어 아.. 된장.. 아 이거 괜히 새끼야 아 딜러가 너무 똥이에요 딜러가 똥이야 어? 뭐지? 별 누나 건데 별 누나 건데 별 누나가 나가네 아 내 그거 못 봤어 아이고 못 봤어 아니.. 아야.. 아이고 한 판 더 해요 누가 또 거절했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나.. 나 한 시.. 나 뭐야.. 벌써 5시야? 네.. 헐.. 소름끼친다 5시에요 진짜 한 판 라스트 해요? 진짜 라스트 띤마?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해달라 하면 하고 진짜 딱 아니야 그만하자 왜요? 그만하자 힐링하려고 힐링 뭐하려고 문명하려고 또? 아니 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문명 어떻게 해 나 블로그도 안 썼어 별 누나 끝내 점수는 제자리 걸음 됐네 오늘 아니 아니 더 떨어졌지 오늘 100점 넘게 떨어졌어 나랑 왔을 때는 해봤자 뭐 30점밖에 안 올라갔는데 나랑 왔어 나랑 왔어 오늘 1700 몇 점이었는데 지금 아 근데 100점은 안 떨어졌네 아니구나 1800 몇 점이었지 아 100점 넘게 떨어졌네 빠데 세 판만 하실 분 빠데 세 판만 하십시다 다 죽이러 가자 이제 뭐 렉킹볼 나오고 이제 메르치 나오고 야 렉킹볼 가자 야 너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 렉킹볼은 근데 뭐라는 조합이라는 거야 대체 대체 디바 자리야 안 그러면 윈스턴도 괜찮고 뛰는 조합 거의 그건 돌진 조합이야 렉킹볼은 내 컴퓨터 자꾸 때리면 말 듣고 때리면 말 듣고 쟤 왜 저러냐 역시 자리야인가 나는 또 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연습하고 싶은 거예요 아 늦었어 내가 분명히 나도 같이 픽했는데 뭐야 렉킹볼 안 할 텐데 서방이 있니? 못하는 거 하네 못하는 거 연습하려고 하는구나 안 돼 안 돼 오잉큐네 오잉큐 여기서까지 힘들면 나 짜증나는데 오잉큐 쫑쫑쫑쫑쫑쫑 기여진 귀여운 아이디어 그렇지 못한 외모네 야 좀 가슴 좀 가려라 쯍 출렁출렁 기분 나빠 죽겠네 뭐가? 얘 말이야 아 호구? 응 너무 심해 얘는 왜 다들 거기서 싸우고 있다 뭐야 이거 맥크리 죽었어? 맥크리 나 겁나 때리고 있었는데 없어졌네 어 서발이 죽었대요 쌤성이다 뭐야 힐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거에 누웠어 아 까비 같이 가자 사이츠님 됐자 잡았자 근데 조합이 겐지가 들기 안 좋은 조합이야 심지어 에코도 별로 안 좋네 겁나 아프네 겁나 아프네 아이고 뭐야 저거 포탄 포탈 폭발해서 그래 와 끝까지 오네 저 폭발하면 아파요 시그마 저거 기본 공격 서방이 뭐야? 바꾸러 간 거야? 나 공격이 찬긴 찬데 그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애들 너무 많아 목표 리퍼까지 있어 된장아 아이씨 극혐 애들이 궁 다 쓰려고 아이씨 앞에 눈깔이 부릅뜨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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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합니다 기동력 증가 제가 함께합니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씨 아아 혹시나 가로등에 내 몸이 가려지나 했지 아이씨 역시 가로등은 안 되는구만 까꿍 쟤 저럴 줄 알았어 입구에서 붕 쓸 줄 알았어 스타비 덢N 해놨 모 proxim 제대로 해봅시다 여기서까지 고통 받아야겠어? 마리 먼저 Kawano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뒤로 간다 아 이거 개털 때문에 그런가? 진짜 미치겠네 개털 초고 하나면 죽겠네 딜러 한 명이 원일이야 주시 상대는 노일이었어요 아예 맞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실력 차이야 포탑 포탑 아우 죽었다 포탑 깔려있어요 입구에 우리 입구에 폭탑 저 포탑 없애야돼 못들어가 나 조심 여기 앉아요 아우 아프다 주방을 올려줘요? 줄 이유가 없는데 지금 리포털인데 와우 내가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살려있다 열받아 어 잡을 애가 없다 잡을 애가 없다 아우 죽었다 그냥 가서 충전기 내주는 느낌이 들어 저기 바닥에 포탑 쫙 걸려있어 아 쟤네 왜 저렇게 잘하니 열받게 그래도 서방이 겁나 열심히 해 근데 힐을 줄 수가 없다 와 순식간이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포탑 아아아아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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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다 아이고 아 잠깐만 여기서도 고통받네 진짜로 어 꼴보기싫어 경쟁이 더 쉽대 거짓말하지마 전 둘다 고통받는데요 지금? 둘다 극혐이야 지금 어 별이 엄마 안고있는거야? 너무 귀엽다 아우 귀여워 팔로 나 안고있어 너무 귀여워 아 졸귀 한판 했는거야 두판만 빨리 끝내면 되겠다 그냥 가도 돼 아니 의리 티아 하러 가 아니 의리게 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내 컴퓨터도 지금 계속 아파하고 이게 상태가 메롱이다 벌써 새로 살 때잖아 그거 아파한 이유가 누나가 하도 문명해서 그래요 그럴리가 딱 문명 두 번밖에 안했는데 왜 그래요 서방이님이 하는 소리 아픈 애를 저편데 왜 왜 이렇게 써 누나가 하도 무리하게 돌려서 그런거지 왜냐면 지금 투컴하니까 애가 CPU가 뭔지 모르는데 조금 무리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원컴방송을 하니까 아 원컴 원컴 원컴방송하는데 이게 게임하는거 자체가 이제 들어가는게 있는데 거기다가 더 무리해주니까 애가 거의 애가 아파 뭐하니 너 뭐하니 너 좀 있으면 나 은색인가? 뭐가 랩랩 아니 내가 조금 있으면 은색이여 500이 넘어야 돼 아 진짜? 600부터야? 어 600부터야 아 그러네 서방이 별이 되게 큰거 보니까 저거 고랩이네 저자식 아니야 서방님 서방님이 레벨 제일 낮아 여기서 아 낮은거야? 어 별 저거 하나짜리잖아 저게 100랩짜리야 아 100랩이야? 응 저기 뻑큐 날리네 별이 하나 늘어날수록 100이 넘는거야 저기 나한테 뻑큐 날렸어 저기 호호 누르면서 은근슬쩍 뻑큐를 여러번 쓰는데 어? 누가 뻑큐 날리래 이 자식아 어? 넌 힐 없어 넌 힐 없어 나 와봐 따라와봐 응 어디있어? 어 여기? 응 디바아 발소리가 들리는데? 어이구 안되겠다 무리하면 안되겠다 이거 상대 위도 있다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비바다 바로 깨우죠 흐흫 뭐야 이산 으흐흐흐흐흑 동백아웃 오돌려 좀 하는데? 다음 밀네 아웃 근데 의류가 빠졌네 응 상처받은 거지 상처받았나 봐 왜 죽었냐 얘 오 아나 잘한다 그런거 같애 잘 시간이야 겐지 여러모로 고통 당하는데 우리 아나 힐 준 줄 없나 뒤에 아직 안 끝났어 석양 어디 석양이야 집 석양 진짜 여기 마침 석양이 저 또 웃기게 겐지 둠피 둠피 어 위도우다 와 한 대 맞았어 야타한테 톡 하고 맞았어 누나 못 살아있어 물 위에 있어 아 앉아있었으면 안 들켰으려나 괜히 서있었나 응 안돼 벽 붙어있어야 돼 벽으로 왼쪽 벽에 싹 붙어있어야 돼 혹시나 했는데 위도우다 근데 위도우 어딘지 알아요 퍼방님 부케가 뭐야 소방님 부케가 뭐야 나 일로 어 앉아서 음료수 한잔하래 정면 위도 있는데? 위에 있죠 위도 있는데? 괜찮아 위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상호 중 아우! 아퍼 나 위에 가나? 위로 위로? 동삭인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예요. 제가 감기합니다. 힐링된다. 이것이 힐링이지. 시카가 안 잡힌다. 사멸. 나 중수밖에 없었어. 거기 방으로 들어왔나 저기 옆으로. 아니 나 하늘에 있으면 돼. 나 위도우 있어. 그럼 겁나 왔다 갔다 뛰면 돼. 절대 못 잡아. 위도우. 비벼주면 돼. 비벼주면 싹 가능. 안 보여. 안 보여. 오지마. 오지마 궁. 오지마 궁. 오지마 궁. 보자 누구냐. 누가 잘했냐. 별이야. 누가 잘했니. 저그 뭐야. 저그 뭐야. 누가 저그야. 까꿍이 잘했어. 저그가 누구야. 막판이다 이제. 아 얘 또 왜 이래. 때려부신다 때려부셔. 어 이거 때려부시는 소리 듣는다. 잘하고 있어요. 전만가 이제 컴퓨터 이제. 터졌어. 이거 카톡으로 날라올 것 같아.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저번에도 나 터졌잖아. 어. 맨날 요즘 이상하긴 해 얘가. 터졌어 하고서는. 카톡 날라올 것 같아 느낌이. 하지마. 그런 말 하면 안 돼. 씨가 돼.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면서 때리는 거야. 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면서. 맨날에 TV도 저렇게 빵빵 때리면 되게 잘 나왔잖아. 그래서 맨날 얼마 안 뒤에 고장나는 거잖아요. 아니야. 20년 넘게 썼어 우리 집. TV 겁나 오랬음. 골드스타. 그럼 뭐여. 이제 지금 쓸 일도 없을 텐데. 저거 고치지도 못하는 거. 지금은 그 TV 없어. 나 어차피 TV 컴퓨터로 봐가지고. 내가 위인산해야지 이건 판. 또 나 없으면은 어 심심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면서. 누가. 서방이. 나. 나갔다. 또 딴 사람 들어오겠지. 부리할까? 부리도 재밌는데. 내가 안하라 해주겠어. 와우. 심하력. 이름력 진강. 내가 왜 하필. 하이툰 님이 뭐지. 안하나. 와우 하다가. 신발을 이렇게 얘기하고. 타이밍이. 말 바꾼 거야. 정수기였는데. 도망이. 쥐는 똥. 똥 깨면서. 혹은 날 똥만 싸는 게. 쥐 똥 싸게 해야. 난 도망이. 아니 뭐. 난 도망이. 난 도망이. 난 도망이. 난 도망이. 난 도망이. 난 다 봤다. 사방인 이제 등다. 저기 누구야. 호그 히메트라야? 위도우까지 있네? 까치지 말아야겠다 저기 두고 들어왔다 뒤에 매크리 간다 하이투님 그쪽 조심 매크리 그리로 갈거야 하이투 좁혀네 두 명이 매크리랑 에코 피 없어 내가 다 빼놨어 하이투님 치료해드릴게요 매크리 꺼시네 아 내가 피 다 빼놓은 거 애들이 다 가져가죠? 위도우 안 보여 시카 피받아요 발서이들이요 하이투님 어디있어 나 힐 좀 주세요 매크리 아따 할배랑 열심히 하네 매크리 매크리다 나 힐 가는 뒤에 안 보여 아깝다 애들 개 피었는데 때리고 싶었는데 안 보여 서방님 서방이 넌 멀어 버려 그냥 어 왔네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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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아 포탑 아 누나 누나 배누나 빠져 어 내가 포탑 두개 부숴줬다 그래도 서방아 누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누나 2층 올라 누나 2층 올라 뭐 힐 밴 많은거 힐 밴 뭐 왔다 아이고 안 잡혀 안 잡혀 아 포탑 샹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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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자 바다에게 포탑 조심해 힐 밴 던질 수 있겠어 전면에 호그 하이츠이 힐 주고 올게 나 금 돌았다 나로 달라있어 줘요 2층 올라가 하이츠이 2층 올라가 올라가라고 나 왜 안 올라가지냐 하이츠이 2층 올라가 알아들었대 하이츠이 하이츠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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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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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나 죽는다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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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있다 위도우 있다 뭐 자 뭐 자 위도우 하이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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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복지하고 가고 난리가 났구만 아주 그냥 이씨 하이츠 오 잘한다 하이츠님 하이츠님 반벽으로 들어가 하이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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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안보여? 안돼 안돼 바스왔어 올라왔어 나 피없어 나 힐좀 주세요 바스컷 나 여깄어 에임이 안좋아가지고 코가 죽었다 미안 아이고 호그한테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하이프님 잘림이 안됐던데 방금 죽어 내가 그래서 2층 올라가라는 건데 계속 2층 올라가야지 안 죽어 잘 위도한테 죽었다 아나는 무조건 2층 포지션이에요 거의 아 포탑 때문에 서방이 힘들었어 쉽지 않았다 안돼 아나 빠져 굴러 빠져 아노 탔어 아 나 그거였네 아닌데? 나 여기로 고쳤어요 아니 잠깐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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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떠 아까부터 저래 자기 딴엔 열심히 하는 거야 위도 있어 앞에 정면 위도 하이프님 하이프님 나 힐 좀 줘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서방이 너무 얇어 너무 얇어 맞아 뭔 말인지 알아 나는 힐 하는 사람은 그 맘 알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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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트 choosing 힐 극 GP 해야 이침 올라오지 우지 안돼 이거 밀렸어 거기 이층에 거기서 나 보이면 줘 그냥 내가 달라고 하면 차려줘 가만히 있을게 미안해 나 달려 끌려갔을 때 힐 좀 해주지 아니 힐 줘도 어차피 한방이야 아니 한방에 안 죽었어 나 안보여 힐을 왜 안줘? 아 반벵이 있구나 반벵이라 얘기해줘야지 와 박수님 나왔다 또? 2층에 위도우 2층 위도우 가서 죽여라 가서 죽여라 뭐 오 서방이 바스티온 복제했어 아 나 윈서 뺄게 이거 안되겠다 너무 힘들다 조금만 더 하면 다 죽일 것 같아 서방아 아 아깝다 에코 잡을 것도 필요하고 지금 애초에 바스티온은 자퇴한테 힘을 못써 윈서니 오 목소리 드러내지마 목소리 드러내지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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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드러내지 말라니까 궁소리 나면 숨어야지 무조건 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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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안돼 끝났어 와 한 방이 죽었다 와 와 저거에 맞아서 죽었네 저쪽도 메르시 잘하네 아아 아아 마지막에 또 잤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지니? 으 해 뜬다 으음 아 그러게 이겨야 잠이 오는데 진짜 짜증나네 음? 빠바밤 저거 에코 궁 없었는데 에코까지 다 잡았는데 응 이겨야지 아 우리 애기 계속 우네 안되겠다 이제 그만 때려야겠다 쟤 때려도 안되네 한 10번 때린거 같은데 계속 운다 나 한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 으응 아이츠님도 같이 가 응 갔다 오겠으면 됐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 갔다 오겠다는 것은 별누나가 하고 있으면 별누나한테 다시 오겠다 아니 나야 막판 할거야 서방이랑 서방은 우리 이길때까지인거 알지? 이길 때까지래 서방이 한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섯시야 너 괜찮니? 근데 웃긴건 아까 서방이님이 죽으면 가겠다 했잖아요 죽으면 한시판 넘었을 때 아 맞다 지면 간다 그랬어 지면 지면 간다 했는데 저도 그냥 두세판 졌나? 그래도 끝까지 하시던데? 지면 또 열받아서 다시 이기면 간다로 바뀌는거야 마음이 하박이 아니 애..지금 눈 감고 게임하는거 아니야 얘 ㅋㅋ 이거 지면 나 잠 못 참 ㅋㅋ 이거 1대1로 우리 하는 거 그냥 못 자겠네ㅋㅋ 쟤네 너무 웃기다 저 방에 죽겄네 뭐야 힐 하고 있는데 도망가면 어떡해 아 진짜 쥐 혼자 도망갔어 역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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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ver ㅠㅠ ㅋㅋ 아 죽었네 아 이번판도 지겠다 아이고 괜히 도와주러 갔네 나 죽네 난 못잘거였어 난 망했다 와 답이 없네 와 집앞에서 죽었어 와 애들 너무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그냥 막판에 못하겠다 심하려 뭘 또야 뭘 또야 안간지 한참 됐는데 5초 거짓이래 아 5초는 좀 오버 아니니? 5초만에 어떻게 싸 아 아 시마에 죽겠다 빨리 가자 얘들아 아 서방이 믿음이 안가니까 맥크리한테 공버프 줘야지 아우 나 죽을 뻔했다 아이씨 줘봐 저럴 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기 애들이 왜 안 들어가지? 에? 제가 여기 있어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고마워 불장난 좀 쳐볼까? 다시 잘못을 수 있습니다 아 죽겠다 나 죽겠다 다 죽었네 뭐야 뿐이다 갈라고 하니까 뿐이 왔네 그러게 나 이제 졸려서 힘들다 진짜 짜증나네 그냥 숨어있을걸 매일 봐주냐 너는? 그만 좀 봐줘라 그만 봐줘 또 졸네 또 졸어 또 졸어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끝났네 지금 99%야 거기 서있으면 안 돼 노잼이래 고생했다 빠이빠이 뿐이 왔다 아 아 컴퓨터 저거 어떡하냐 저거 어? 자꾸 갤갤거리는데? 이러다 안 켜지면 어떡하지? 근데 좀 심각해 소리가 이거 열어서 한번 봐야겠다 오늘 꼭 볼 수 있길 바래 나 컴퓨터 안 키면 애 죽은거야 빠이빠이 아니 베빈 잠시 멈쾌 끊임